팔황 진입하기 시에 저장 난이도? 난 보통 연기 풍부 적절적절 사망 후 육신 재생이 2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왜 쉬움이 없어요? 왜 이건 응애가 보통이야? 보통 개쉬움 일단 쉬움 해볼게요 이거는 생성 NPC 보통에 약간 많으네 보통? 자 보통합니다 보통의 보통 보보통? 어? 왜형 이 형 어떻게 해? 바꾸고 싶어 주사위 로마인데? 뭐 리니지야? 어? 이거 뭐야? 벽소용 무 이거 뭐야? 아 다 있구나 아싸 히든 나 이거 해야지 아싸 히든 엄청 멋있게 꾸며야지 이거 좋다 앞머리 오 오 이거 뭐셨는데 이거? 나 이거 할래 모자 오 뭐 오 네 어때요? 네 뭐 뭐 뭐 뭐 겹치네 눈썹 입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머리가 생존 전문가 김병철 선생님 머리인가요? 그니까 앞에는 얇고 뒤에는 앞에는 없고 뒤에는 약간 풍성한 반전 매력 히키키키 권대수석 터마 기대했는데 짜잔 헝가드였습니다 코 별 차이가 없어 약간 약간 아 요런 느낌 등 등 없어 얼굴형 좀 싫다 좀 뭔가 싫어 왜 이렇게 좀 싫지? 못되면 싫은거지 야 이거 웃기다 야 이거 웃겨 이거 현실에서 가지지 못한 머리카락을 게임에서만이라도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강장님 아예 웃긴데 아 이거 좋다 야 이거 할래 이거 모자 모자는 하하하 하하하 하하 없어 모자 없고 뒷머리로 넣자 모자를 넣죠 요거 어때 13번 모자 키용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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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이 이 이뱅건 남성 종족 인족 종족은 내가 못 골라요? 공평하고 어? 고를 수 있네? 원수도 대단히 중요한다 인자 중용 사악하며 이익이 최대 동기며 두 개도 할 수 있어? 사악 이거 중요해요? 사악할까? 사악 사악이 맞음 은근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사악한데 광사도 사악이고 이것도 사악인데 사악 중용학이야 중용 광사는 미친놈이고 사악은 아기 광사는 그냥 기준이 없구나 천윤 포단 유리 명성 애가 어? 나 애가? 이마 할래 이마 여러 개 할 수 있나? 안되네 애자 괴팍 애자 어 이거 좋은데? 나 괴팍 할래 혼자 힘을 중시 아니다 이마 이마 충정하자 이마 충정 오 시작 아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막 고르면 안 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이거 뭔데? 행운 5성 높아야 돼 행운이 어디 있어? 영태형 4시간 돌림? 난 매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행운 80 아 출중 똑같은데 행운은? 어 이거 뭐야? 신 성 성 이거 뭐야? 이거 좋은 거 세 개 나왔는데? 나 이거 할래 아 선택해야됨? 아 이렇게 세 개를 신 이거네 세 개 시작 게임에 들어가겠습니까? 매력이 구린데요? 아 두 개 밖에 안 됐네? 아 됐다 됐다 시작 매력 보통이면 너무 안 좋아요 스읍 아 내 알아서 해 나만의 귀곡파랑이 있는 거야 나만의 귀곡파랑이 있는 거야 나만의 귀곡파랑이 있는 거야 이게 빨리 시작 안 해 나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귀곡파랑 하고 싶은데 도호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다시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무릉도원에 태어나 청산 녹수와 함께 놀았다 당신이 물속에서 놀거나 숲속을 뛰어다닐 때면 몸속에서 은은한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신은 보통 사람보다 총능하지만 머리카락이 거의 없다 당신은 어느 신비한 노인에 의해 길러져 어릴 때부터 쓸 수 없는 숫자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당신이 궁금해한 것은 매일 밖에서 무수한 수선자들이 노인에게 예를 갖추고 방문해 노인을 신장이라 부르며 말리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단지 법보 한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당신이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는 장난감을 아무거나 집어 던져주었다 당신이 6살 때 그는 자색바위를 당신에게 건네주며 책임지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연마해달라고 부탁하고는 표현이 떠나갔다 10년 후 그렇게 말하고 그냥 키우다가 가버린 거야 노인이 10년 후 마침내 바위를 매끄럽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당신이 한창 기뻐할 때 돌이 갈라지더니 기령을 지닌 법보가 탄생했다 중림의 분위기는 마치 사람이 이거 스타트하는 거 다 달라요 사람마다? 중림에서 부스럭 소리 내는 미풍이 마치 당신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아 달라요? 난 장난감 스타트네 돌탁자를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돌탁자를 향했다 어? 자네 왔는가? 이곳은 어디입니까? 어 딴 거 못 골라 왜 못 골라? 이거 버그야 아 다이차 전이네 여긴 귀복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난 장삼이라고 이건 바둑판입니까? 이 바둑을 3,000원이나 두었지만 시작이 없으니 영원히 끝도 없을 테지 3,000원을 뒀으면 시작이 있는 건데 뭔 말이랄까? 파랑사네도라고 부르겠나 저는 누굽니까? 웬더하오 한판 더 보는게 어떤가? 한판 더 보는게 어떤가? 하이 나 태극 나 태극 쌍어패 쌍어패 쌍어패의 점수를 보유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둘로 나눠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서로 한마음처럼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후천안 상고에 혼돈하던 시절의 지보로 세계를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수선자의 가방을 깨뜨려 볼 수 있다 오 이거 좋은데? 오오 길들일 수 있대 나 이거 할래 후천안 상대방을 볼래 출구찾기 여긴 어디지? 방금 그 어르신은 대체 진원산 천원산으로 오래 당신 누굽니까? 천원산은 어디입니까? 오케이 사라졌어 필요 나 필요해 바둑판에서 사라졌어요 오케이 나 이렇게 움직여 어? 글이 나 사라지는데 이거 잠깐만 나 이렇게 해야겠지? 전방에 살기가 느껴진다 전방에 살기가 느껴진다 아 몹 저거 잡는거야 내자 불선이라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 클릭으로 뭐야 족밥이잖아 치명타 전송진으로 이동하여 다음 구역으로 간다 여기? 족밥인데? 난 롤을 해봐가지고 너무 쉽네요 대단한 영력이다 한 사람이 아니야 대체 누구지? 탕평송 인족 아 인족이 인간족이라는건가? 아 난 뭐 인족 묘족 뭐 이런건줄 알았어 아 뭐 너무 많다 요소가 그치? 담탱 담탱 담탱이네 이름이 담탱이 우와 좋다 이거 뭔가 만어 이 빨간색 개 좋네 기분이 쉽게 좋아진다 담탱 정과 만은 정과 만은 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지 나는 암월종 영령군 분타의 내문 제자로 네 목숨을 취하겠다 얘랑 얘랑 붙나봐 탕평송하고 담탱이랑 정도? 그저 허물 좋은 이유로 무리지어 비열한 짓을 하는 유연선자일 뿐이지 허튼소리 작작하고 싸울테면 싸우자 내가 둘중에 한명 편들어주는건가? 어? 룡 룡이다 어? 구하거나 죽이십시오 아 둘중에 어느쪽으로 갈지 하는건가봐 부상이 심각하고 뇌룡의 소행이다 어떻게 할까? 관찰한다 자배신공 뭔데 이게 친족관계 하후야춘 탕평송 하후야춘한테 태어났는데 어떻게 탕씨야? 아빠가 탕씨라서인가? 엄마에요? 하후야춘? 아 여성이구나 이름이 하후야춘이래 네 얘는 기술 얘 얘의 기술을 배우지 않을까 아무래도 하나도 모르겠다 봐도 그쵸? 보호막 역사 하나도 모르겠어 마사쌍 어? 부부가 있어 결혼했어 그럼 결혼한 사람 구해야하지 않을까? 홀몸이 아닌데? 결혼한 사람 살려야겠다 돕는다 구해줘서 고맙군 나는 담탱이 청남파 영영주 분타의 내문제자다 이번에 종문을 위해 유능한 제자를 찾아왔는데 약적을 만날 줄이야 내게 추천서를 줄테니 달리 갈 곳이 없으면 청남파 영영주 청남파 소속이 되나보다 그치? 오케이 도구 획득 청남파 영영주 분타로 가요 영영주 분타는 뭐야? 영영 청남파 영영주 그 그 집으로 가는거야? 지역의 분타? 분점 분점 그니까 체인점 롯데리아 그니까 롯데리아파 뭐 뭐 뭐 내곡지점 뭐 이런거죠? 그죠? 그런거죠? 아 오케이 나 청남파야 가버렸네 얘는 얘도 살려 둘 다 살려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암월종 영영주 분타 아 근데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가는구나 얘는 종이네 종교인가 봐 그죠? 종문 여기도 뭐있다 종 여기도 뭐있다 종이 있고 파가 있고 아 나 소모했어 정녀 한것도 없는데 종문의 식물이 좀 변한거 같은데 어찌 된 일이지? 아 여기 있구나 종문을 찾을 수 있군 아 신물이 있어서 아 마을에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아싸 호천완 발동 전투의 위험에 빠졌을 때 호천완이 천도의 비호를 바로 발동해서 장신을 위험해서 돕습니다 아싸 요수 기능이 뭔데 요수 기능이 뭔데 그냥 넘어가면 돼요 포켓몬 기술을 내가 보여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내가 움직이는거 나 이거 미니맵 볼래 신 나 뭐 신 이거 반짝거려요 아 나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잠깐만 내 정보를 가려요 자꾸 좀 작아져야겠다 어쩔 수 있다 움직일 때마다 날짜 갑니다 왼쪽 아래 나옴 아 그러네 썩을 나 지도 볼래 지도 아 이거 이렇게 간다 나 위에가 뭔지 저게 뭔지 모르는데 에미 지도 아 여기 있다 이거 청남파로 갈지 여기로 갈지 어디로 갈까 여기는 유부남 여긴 여자 누나 보러 가 누나 보러 갈게 아 이건 클릭해서 가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지 이거 뭘까 여기 가보자 수많은 곰이 부근의 연기를 흡수하여 수련하여 가볍게 보기 힘든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 곰 오케이 곰 개팔께요 자 벵건이 이거 많이 하면 롤 잘하겠다 그죠 아이템은 저절로 먹네요 아 이거 계속 나와 뭐야 이거 나 잘하는거야 지금? 나 잘하는거야? 아 나 묶였어 마오카이한테 어 이거 항아리도 깼네 아 이거 내가 근처로 가야지 주네 아이템 안그러면 안 주워 먹어 아싸 아 여기 항아리 있었는데 내가 깼나? 족밥이잖아 근데 피가 좀 달았어요 나 이거 장비도 할 수 있어 어 뭐야 아 그 노가다가 이거구나 어? 노가다를 해야된다고 하는게 이거를 시짤득이 없이 이거 만연해가지고 정답 머리 특이 הם wrahh 그 Zhen 와이 어 얘가 자꾸 독을 만들어서 자기는 나를 가 둬요 X밥이 꺼지시고 아! 아! 나 다 못 먹었어 어떡해? 다 들어오는 건가? 아 다 먹었죠? 오케이 감사 졸라 쉬운데요? 난이도 쉬움으로 해서 인가? 아이 물품 우령, 기령 오? 사기템이야? 재료, 재료, 장비 천 건 바로 주었네? 이게 뭔데? 좌클릭으로 사용 나 이제 좌클릭이 스킬이 바뀐 거야? 여기로 가요 어? 뭐야? 들어가봐야 하나? 어? 가자 소환수임? X밥이지 뭐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내가 소환한 거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얘가 알아서 다 죽여버리네? 아 이거 일회용이에요? 아니지? 아 일회용 아니야 아 내구도가 있어 내구도가 있어 체력 호심 16 집중력 아 내구도 있네 2 달았네 아 아 씨 내 에끼똥이죠 어? 이거 좋다 장비 아싸 뭐 나 레벨업 한 거 아니야? 벤건이네 어 여기도 들어가야지 아싸 전투지니 다 쓸어봐야겠다 이건 뭐지? 아 이거 처먹고 늘리기? 안먹어 필요없어 마을에서 자야지 족밥실이 들어 꺼지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 끝난건가? 끝난건가? 아 저 파인애플 그만 던지라고 아 아 아 나 갇혔어 나무에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해 아 잠깐만 나 갇혔어 오오오! 파인애플 괴인을 잡아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요 호텔피해 이걸 근데 이건 내가 센게 아니고 검이 센 거잖아 요합류 장로 사뇌 대장로 대장로가 더 좋은 거겠지? 만균문 암월종 어? 주변을 놀라게 함 명성 2500 공호강 가이 엄청 많네 분타 지점이요 접목 저장하는 건가? 저장하는 건가? 죽으면 이게 다 없어지나봐? 안 죽으면 되죠 객찬 투숙 50영석 나 얼마에 있는지 모르는데 앉아 외장 구입 추기환 추기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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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thirteen 밖 구입 오 muchas 消sz 좋은거임? 다 사 한개밖에 못사네 먹어 나 지금 먹을래 네 아 먹을래요 요 못먹어? 술집 산문 천원산을 오라고 했어 축기경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연기 후기까지 수위를 쌓은 후 병목에 도달하면 축기단을 사용해서 인도축기경을 돌파 축기경까지 돌파할 수 있고 지도축기경 지도축기경 지곤단 보조하여 영성은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영성은 돈이잖아 그치? 천도축기경으로 해야됨 천원산은 어디죠? 전설의 장소지요 전설의 장소지요 저도 모릅니다 비행좌기가 없이는 도저히 떠날 수 없습니다 비행좌기라는 거는 무공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동북쪽 태행산이나 왕옥산을 넘으면 되지만 10년간에 두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부적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운모주에 얻은 대수산자가 부적의 돌이 거대한 돌파를 이루었는데 일풍당당했다고 합니다 운모산? 대도시 술집에서 얻으십시오 대도시 술집에서 얻으십시오 대도시 술집에서 얻으십시오 오케이 한 번 마실까요? 오오 아싸 얻어야지 하나 비싼거 마셔야지 비싼거 마셔야지 비싼거 마셔야지 술은 아싸 이동속도 15 강력 400됐다 또 먹어야지 돈있나? 돈있나? 아 돈있나? 한잔 돌릴까? 이아홍 이아홍 아 안좋네 됐다 이제 나가자 볼장 다 봤다 얘기해 볼까요? 얘랑 얘 얘 반가운데? 내가 가는곳잖아 얘 얘 암월종 대화 웃으면 떠났다 천교? 얘도 천교네 입장담러 저희 정도는 요괴를 참하고 말을 제거하여 파랑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합니다 관점에 반대했다 증오도 올라가고 정력 떨어졌어 뭔데 이게 좀 좆밥 좆밥끼리 어울려야 될 것 같은데 너 좀 좆밥이잖아 너랑 얘기해 절도 아 공격이구나 대박 친밀도 정력 아 자꾸 정력 떨어져 나 정력 안 쓸래 대화하면 정력 떨어져요 가위 가위 좀 센 것 같은데 아 정력 부족해 이 표시가 뭘까 축기 연기 축기가 센 것 같은데 장밥 연기위에 축기 경지 보수 절정 보수 제일 눌러서 경지를 확인해 봤어요 아 연기 연기경 아 초기 중기 후기가 되면 축기가 되고 축기가 돼서 초기 중기 후기가 되면은 축기가 돼서 뭐 아무튼 진화하고 결정경 뭐 등선경까지 가야 되는데 얘네는 다 축기네 좆밥들이네 이거 아까 뭐 뭐라고 했는데 천도축기경이 좋다고 했는데 아 세 개를 모아야 돼 이게 무조건 상위 호환이구나 천도가 님은 축기도 아님 승화 빨리 사람들 죽여서 나 강해지자 빨리 많이 죽여야지 자 동북 쪽에 있다고 했지 동북 쪽에 있다고 했지 자 죽이러 가자 어 여기 뭐야 아싸 대나무 요괴 궁수 죽여야지 얘도 요괴는 죽여도 되잖아 어 나 이거 양 먹고 세졌어 아 양 먹고 세졌어 야 양 먹고 세졌어 야 양 먹고 세졌어 아 나갔다 아싸 저 항아리 다 깨버려야지 누가 여기서 어 놀래 세금도 안 내고 젊밥 셀있너라 극호 야 양erson 아 아하 아하 인정한 아erei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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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웅웅 할 때 피해야겠다 아 나 나 잠깐만 항아리 항아리 와... 개소네 아 그... 걸렸어 에픽 떴다? 뭔데 뭔데 뭔데? 나 속성 뭐 생겼어요 비 쾌템이야? 나 체력 없는데 어떻게 하죠? 누구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나 그게 또 온 겁니까?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난 끝까지 저것과 맞설거릴 때 산신이 산을 못 처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산을 옮기는 행동은 노여움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었길래 이토록 오랫동안 두 태산으로 마을을 가뒀겠는가? 요괴가 산으로 자기를 가뒀다는 거지 이 마을을 신만이 가능할 겁니다 되게 순종... 순응하는... 운명의 순응하는 스타일 갖다 박는 스타일 우공이산 아 우공이구나 내가 죽더라도 힘을 합해서 대를 이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 있었어요 아... 원래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약간 몽불랑 노랜드 같이 나오네요 어르신 수선자겠군 태행산을 넘으려는 겐가? 외부로 나가는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여기 가서 바깥세계로 나가고 싶어하지 우리도 나가고 싶다네 근데 근데 다시 산이 생겨 요물을 없애주길 바라네 우촌사람입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었네 산에 진입해서 살펴본 결과 강대한 진법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 진법과 자연이 거의 하나가 되어있다 이곳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면 고개의 수선자가 와도 밤발자국도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근데 편해 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야 진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은밀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접근 감지 못했던 위기가 펼쳐졌다 당신을 습격했지만 당신은 준비하고 일격을 피했다 산신이 무라라는 것을 발견했다 무라는 숨 돌릴 기회도 주지 않고 당신을 습격했다 무라? 나 이거 좀 채울 것 같다 자신 없네 75 간다 아이고 미치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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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야 무라 이 상퍼사 무라 되게 안줄네 우와 이거 나 이거 안했으면 풀날뻔였네 무라 무라 되게 세요 이거 나 혼자 없으면 못겠는데 이거? 무라는 무표정에게 당신을 바라봐라 무라는 당신에게 손.. 손에 쓴 방법이 있어 나가는 법을 물어보고 해야지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바깥세계로 나갈 방법을 찾으러 온 겁니다 무라 쩡쩡쩡 당신은 산의 사석과 초목을 제어하는 진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분명 저를 바깥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라 쩡쩡쩡 무라는 몸을 돌려 그곳을 벗어났다 무라는 서적을 떨어뜨렸다 그 서적은 무라가 잃어버린 서신이었다 무라가 주곧 몸에 지니고 있던 서적이었다 무라 무라 갔어요 아 무라 흔목술 정력이 나 너무 없어졌어요 원양단을 삼키지 마십시오 절대 원양단을 삼켜선 안 돼 백년수요를 찾아서 혼주를 취하겠군 내가 갔던 데 아니야? 클릭해 가방으로 전화 무라가 잃어버린 서신 펼쳐 나는 외부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사람의 힘으로 태행산을 연료하다니 그들은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계속 초목을 훼손하는 걸 방치하면 산의 영역이 유실되어 진법원주가 효력을 이룰 것이다 그들을 다치게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산의 영역이 유실을 막는 거랑 밖에 나가는 거랑 상충이 돼요 불편한 도냉은 맨단에 수요 혼주와 망고 등이 없다 persones 백년살 고기 igen 외부의 인간들을 막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착한 놈이었어 사람을 해치기 싫어 타는 거여서 좀 느껴졌죠 아 아까 내가 잡은 애인데 아 회오리 맨 개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용돌리면 꺼지라고 아 반복이 이렇게 많아요 아 아 소용돌리면 꺼지라고 아 아 너랑 볼일 없다고 아 파이널스 다먹었다 아 아 아 피 없다고 이렇게 됐다고 어 일로 갈까 아 일로갈까 절로갈까 였어 어 아 여긴 내가 왔던 길이였어 아 아 파인애플 진짜 개 짜증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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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오카이 아 나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는데 아 나 왜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아 체력을 잃을때마다? 오케 오 진품 기분이 올라가 기분이 올라가서 좋은거 아니야? 아 나는 관심이 있어야지 뭐 올라가나 봐 아 다 관심이 없지 난 이거 사용하면 없어지겠네 나 풀로 좋아요 다시 돌아갔어 재료를 준다 무라야 자 바꿨어 무라가 마을로 왔고 당신이 준 재료를 이용해서 전송진을 구축했다 마을사람들 더이상 산에 갇힐 필요 없이 전송진을 통해 자유롭게 산 바깥으로 전송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무라에게 매우 감사했다 산신 무라 산신 무라라고 일컫었다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무라는 착한 녀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도를 보러가 했다 암월종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위로 가기로 했다 어떤 도사와 종문이 있는지 살펴보자 어떤 도사와 종문이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로 왜 가요? 난 이리로 갈 건데 난 이리로 가기로 했다 날짜가 부족합니다 이게 뭔데? 건너뛰는게 뭐야? 벌써 한달을 다 썼어? 예 도 부품 오심사 요합류 암월종에서 줬어 아싸 받아주겠습니다 아싸 개꿀 어떻게 수작을 부르는거지? 검은 신형이 당신 흘려주세요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을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곧 올 거예요 잠시만 잠시만 아싸 흘렸다 흑복무 어? 스킬이다 아싸 흑의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녀를 왜 찾는 겁니까?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얘도 착해보이는데? 둘 다 착해보이는데요? 근데 얘는 경험치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당신이 뜻대로 하게 될까? 흑 흑 흑 이건 뭐야? 이게 내가 어딘건가? 어? 어? 마오카이 생겼어요 아싸 아싸 나 그리고 여기 비극을 클립 박스 그녀를 어? 지금 나? 이게 이키쉬입니다 ?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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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해야 할 사람들이 jog 여러 가지 패함 하나 먹어 마오카이 아 마오카이의 기술을 쓰는 거구나 뭐야 이거는 스킬 안 써도 되겠는데 아 아 누가 때리는 거야 늑대가 때리는 거야 아 이거 몬스터 다 잡으면 안 되나 봐 그죠 몬스터 다 잡으면 또 새로 소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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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야 쓰고 할걸 뭐야 지 마운데로 시작해버리면 어떡해 빨간색은 우클릭 이게 우클릭인가? 이게 좌클릭이네 뭐가 우클릭이야 뭐가 좌클릭이야 아 뽕무 뽕무 이거 잘하면은 뭐 더 좋게 하나? 나 뽕무 넣었어요 석진 개방 된건가? 개방된건가? 이것도 죽여야지 극독 규죽? 어 뭐야 뭐야 일로 갔어 왜 일로가? 나 일로 가기싫은데 스페이스가 이동된다 스페이스가 이동된다 스페이스가 이동된다 스페이스가 이동된다 스페이스가 이동된다 스페이스가 이동된다 이예요 이예요 스페이스 enough ử 그 struggled 저 satisfied 이런 ayr什麼 가루가 돼야지 자 이렇게 아 거빛 가루 가루가 돼요 하 이거 같은가 아 정괄법이네? 이제 보니까 F기술도 있어? 아 맞다 F기술도 있지 아 칠흑이 많이 다뤘어 청남파 옮기면 갈까? 영령주 분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로 안 가려고 했거든 원래 전공보색 무공을 어떻게 봐? 오른쪽 위에 전공공... 아 이거? 이게 뭔데? 지법 풍수토 자기 재능맞는 데 가야됨 나는? 나 목 화수목 나 화수목이예요 화수목의 장법 목장법 아니네 그러면 여기 영각 데리야키님 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데리야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돈 내고 수련하는거? 수련하면 좋은거 아니야? 나 수련할래 아 가입하고 수련하면 공짜야? 공짜하면 안하지 치료원 전송진 어 여기로 전송해 주네 아 돈받아? 안해 연무장 예 다 1이야 나 목장법이잖아 그쵸? 나 여기서 안해 나 여기서 안해 그러면은 여기 갈려면은 모르나? 나가 여기 갈려면은 모르나? 어 여기도 들려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매우 어려움 나 영력이 좀 부족한데? 풀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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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기다렸다 가면은 쿨 다 돌잖아 기다렸다 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 영력을 쓰네 이거 영력 굉장히 많이 쓰잖아 아 안써 되게나 이건 좋아 이건 착한 영력 착한 소비 아 나를 쫓아오네? 마쏘 아 하 아 오지마세요 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 나 영력이 얼마 없는데 이제 앞에 사람 있는거 같이 가보자 오 가이다 어? 아까 봤잖아 가히 나 가히 알아? 그 마트에 있었어 가히 암월종 전투.. 천투영재 그게 좀.. 그거 좋아보이는데? 살려줘 호전되지 않는 것 같다 하나씩 호전되지 않는 것 같다 나 살릴게 없는데 아 약이 약해서? 더이상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서 약을 뿌려 딴 데 갔다와볼게 나 꽤 세잖아 또 저 파인애플 안아퍼 또 저 파인애플 안아퍼 저 파인애플 쥐져 오케이 꽤 아꼈어요 이게 보통 난이도의 한계인가? 허허허 침착맨은 1도 강해지지 않았다 왜 경치 별로 안좋아요 그러면 파밍만 하는거야? 그러면 세진 다음에 파밍하는게 훨씬 좋겠네 그죠? 지금은 배럭을 지어야지 그럼 보이는대로 들어가면 안되겠구나 이건 뭘까? 보물탐색 수련 수련할래야 돼 수련할래 흠 수련함과 수련함 변기 중기에 들어갈 수 있다 난관 돌파해야돼 아싸 경험치 이게 경험치야 그지? J 돌파 뚫어 추기환으로 뚫어 아싸 이게 들어야지 뚫을 수 있구나 뚫어 파수도 뚫어 변기 뚫어 아싸 이래 나 강해졌어 하수도 뚫어 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뚫었어 아 이제 강해졌어요 계속 이제 뚫을 수 있는거 봐야겠다 어 이거 3조고다 증 자미 대화 한 번 해볼까 반대했다 증오도가 왜 자꾸 올라가 죽여버릴까 암 암월종이잖아 이 두개밖에 없나봐 이 동네 물어가라 적경 물러나지 않겠다면 안겠다면 니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면 부엉 아 스킬 씹되다가 부엉 있었어요 아 재기랄 아 이거 피했다 아니 이거 어딨어 아 참고고등이 대단하구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이곳으로 오십시오 아 이거 못 깨는거네 애초에 아 스토리구나 애 시키니까 하나 썼네 어쩐지 안 알려주고 막 갖다 박어 안 알려주고 어? 전성진 전성진 아 나 9알에서 일론가? 후회는 어디 샀는데 이 근처에서 만나지 않았나 후회? 아 여기 있구나 차이가 형격해서 이기기엔 쉽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신규를 단조하는거가 있습니다 쏘아 줄일 자신있습니다 신규를 단조하지 않은겁니까? 당신은 모르실겁니다 구상수가지와 인면효황의 그물 동쪽바다 인면효황도 잡고 동쪽바다 동쪽바다 그래서 또 몬스터가 또 나 두개나오는가? 결정경의 실력이 없으면 어 나 결정경의 실력 없는데? 나의 실력은? 연기경의 실력이 되나? 연기경은 아이언이님 연기경의 실력은? 위로 갈래? 그녀 나 거기 갈래 여기 내 적성 한번 볼래 다 이어가 회전 다 이어가 투 Health 개 단지 트럭 편 다 이어가 아싸 추면 좋지 남편 안 접을까봐? 내가 접을까봐 무섭나보지? 아! 여긴 칼이야 칼이고 칼의 도법 10 목도 없어 수연근 있네? 37이에요 배울까요 그러면? 가입신청 시험에 참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 정시 밖에 나갔다 와야돼? 그냥 보내기는 좀 아깝고 어 마을이 어딨냐? 아 더 아까워졌네? 더 아까워졌네? 그냥 넘어갈걸 시험 늦는거 아냐? 여기 뭐 있다 비겜은 아직 종수씨가 흔적이 없어서 벤치마킹을 못하다 보니 좀 많이 헤매는 것 같다는 나쁜 말은 하면 안되겠죠 어? 나 이거 소신 이젠 뭐 잠시만 뭐 아 나 그럼 못해? 오디션 음 오디션 다시 다시 잠깐만 아 두 달이 벌써 기다려야겠다 아 다시 해야돼 아이씨 싸고 아 돈 안내 여기서 여기서 할 이유가 없지 갈수도 없고 오 여기 뭐있다 할배 뭐야 아싸 수련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영역을 운용해야겠다 아싸 엄청 많이 늘어났어 아싸 아 누구야 얘 수선자 광증을 보여 어 기다려 싸워볼까 광증이니까 죽여주는게 내가 도와주는거일수도 있어 야 지가 와가지고 계속 맞네 아고 되게 약하다 되게 약하네 너 어 이렇게 약해 아 아 아 어 앞뒤가 됐어 우와 우와 개새야 지져 아 도끼 칠거 같아 도끼를 칠거 같아 얘 거리만 벌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리만 벌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리만 벌리면 안 돼 오케이 저봐 아 아까 귀가 있었는데 귀가 떨어져 있었는데 오 나 연단자질 50 이하야 아싸 이거 써야지 서적 이 층 먹어야잖아 그쵸? 아싸 먹어버린다 퀵슬롯에 체력회복템? 오립 좀 하게 기대야 이런거 말고 우협인처럼 말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다냥 부적 여기 어디나? 좌측 슬롯에 아 이렇게 공격력 상승 방어력 상승 영력회복 영력을 100이나 회복해요 체력 조금 회복하는 것부터 할래 영력 15 여기 좋다 허접한 것부터 빨리 써야지 개새야 견자야 자 늦지 않게 들어가자 들어가자 기다리는거 어찌합니까 17일? 아직 좀 남았네 건너뛰기 안해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죽여야겠다 사람 좀 진아평 진아평 종문도 없잖아 아이템 없나? 가방 못뒤지나? 대환 반대 적 취미 적 적 죽기? 아 적이 필이구나 명성 연기 중기 졸라 약하잖아 공격해보자 아 얘도 동의를 해야되는거구나 지는거 아니? 이거 어떻게 자요 졸바근데 졸라 약하네 아 뭐야 이 새끼가 나도 이거 쓴다 그리고 스킬 쓰면 나도 이거 써 좀 쎈데? 응? 좀 쎄다 너? 피해다녀야지 쿨 찰 때까지 1번 쿨 찰 때까지 기다려야지 스킬 거리 거리 유지하면 돼 거리 아 거리 유지 안됐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끝나요? 아 그럼 죽여줘야 겠습니다 호천하니 기이한 능력을 발휘해 당신을 감싸고 나 또 늦어? 나 또 굿 소 앗 양 캡 앗 수련 별로 안하고 싶었어 이렇게 수련을 안했 앗 앗 이길법 했는데 내가 그걸 안했어 응성주? 넌 뭔데 연기중기? 뒤졌어 넌 엄청 거리재네 나 이거 왜 안돼요? 데프 아 왜 안되냐고 이거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 아아 얘 자꾸 무빙으로 피해 개새가 아아 지만 맞추고 아 나 느려 가까이부터 아 야 견자야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했어야지 아 맞네 아 맞네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내년 매년 오늘이 당신의 기일이 될 겁니다 뭔데 얘가 춥기 초기? 춥기밖에 안되는 새끼가 아 진압형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요 진압형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요 진압형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요 웃기는 신키네 웃기는 신키네 아 이거 셰팅 이거 셰팅 좀 하자 이거 셰팅 어떻게 해요? 이거 셰팅 못하나? 아 셰팅 좋은 걸로 하자 전체 근데 이건 많지 않네? 아 5개밖에 못 가져가요? 0x 그냥 튀자고? 너 이거 왜 튀어야 되지? 호천안이 손상 됐대 호천안은 언제 호천안은 언제 되게 안좋은거 줘야지 이거 줘야지 1영석 자리 1영석 3.10원 아 그만 안받는구나 제의 셰팅 Oak 서울의 돌덩이 주는데 누가 살려줘? 근데 축기 정도만 돼도 되게 세네? 거의 뭐야 템 한 코어 한 3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한 2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단계 하나당 코어 하나 차이인 것 같아 코어 2개? 난이도 되게 쉬운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날 잡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제 파악 완료 파악 완료 어처구니가 없네 원코인만 더 하죠? 아 이제는 나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다중에는 까먹어서 원점을 어처구니가 없나 진짜 탐막 게임 식신의 성으로 달려내야 어처구니가 없어 게임이 좀 이상해 이상한 게임이야 DLC도 이거 DLC는 뭐야? 하면 좋아? 3,400원인데? 3,400원인데? 안 해도 되는 거야? 미니게임? 로그라이크 모드? 아무도 안 해요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파악했어 이건 하나 조종해서 망정이지 이런 실력으로 얼음골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맡았으면 죄다 냉동인간 만들었겠네요 얼음골이 뭐지? 야 프로스트 프로스트 펑크 프로스트 펑크가 이게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쉬워요? 프로스트 펑크는 근데 피지컬 필요 없잖아 어처구니가 없네 오케이 알았어 요거 오늘 해야되요 잠깐만요 분식 티어메이커 이거 해야돼 아까 분식 분식 먹을 때 결심했어 컴퓨터가 꺼져서 떡볶이 1티어 우승 끝 요거 저는 프로스트 펑크 1만 알건데요 1이 더 재밌다고 해서 제목 좀 바꿀게요 아 또 모니터 꺼졌어 나 조졌다 모니터 꺼지면 다시 껐다 켜야돼 보니까 확실히 놀고 먹다 온 게 아니라 방송을 위해 재정비 하신 게 맞는 거 같네요 아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분식 티어메이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그거 때문에 아니네 모니터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시행 짜증 나네 부품을 한번 갈아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6시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금요일날 재미있는 게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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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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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리에 정수리에 비듬이 아니에요 비듬이 아니에요 빈 분지예요 그 제가 보니까 타블렛을 연결해가지고 이게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나의 생각 월요일날 월요일날 타블렛을 연결했었거든요 배우느라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귀곡파랑을 해보다가 끊기는 게 없으면은 그냥 가고 안 되면 끊기면 케이블이나 이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배기 케이블 캡쳐보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가 지금 후보예요 안 그러면 나머지에서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합방 때 터진 것 같다는 건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쉬는 기간 동안 한 번 멈췄는데 그게 월요일날 내가 컴퓨터 클립스튜디오 배우었거든요 월요일날 이번 주에 그 배울 때 멈췄던 기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앞으로 그 그림 그릴 때 타블렛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타블렛 재정비 근데 그거 연결했더니 모니터가 두 개로 인식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화면 전환이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나서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나의 추측 그래서 귀곡파랑을 해볼 건데 귀곡파랑을 모드를 까는 게 확실히 좋다고 내가 검색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모드를 깔려고 하는데 귀곡파랑 안에 모드를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운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드 스토어 모드 스토어 최근 인기 이걸로 하고 뭐지 이거? 뭘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대규모 통합? 이걸 해야 되나? 이거? 대규모 통합 없네 쉽지 않네 아 이거 빼야지 안 되네 커뮤에서 커뮤에서 받아? 근데 커뮤에서 그 소강호 카페 가서 받으라 소강호 카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받으면 되나? 아 소요 객자냐? 아 그래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서 받아볼게 뭐야? 나는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걸 아 이건 하나밖에 없네 여기서 받자 이건가? 귀곡 카테고리 여기있네요 아 여기있네요 성인 모드도 있으니 조심 어? 식구금도 있어요? 어른이 모드래 어른이 모드 귀곡파랑 어른이 모드 뭐야? 어른이 모드는 사용자 인증까지 해야 돼 어른이 모드가 응 왜 사용자 성인 인증을 하라고 되어있지? 제가 보고 어느 정도 성인인지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 참아야지 못참겠지? 인증을 진짜 싫어하는데 왜냐면 내가 모드를 귀찮아서 아무거나 깔고 싶은데 이게 성인 모드가 또 너무 강하면 안되니까 자꾸 This page is unable for legal reasons 이게 왜 뜨는거야? 4,5,1? 4,5,1이 뭐야? 4,5,1이 뭐야? 5,11이 simplemente 5,1이鹤 5,1이 нужно 오, 이거 보니까 귀곡파랑 갑자기 급 땡기네? 5,1이lusive 아 아 이거구나 아 근데 이건 야하기보다 좀 천박한 천박한데요 야한 느낌이 아니고 어떤 왜 그러냐면 야한 거는 뭔가 옷이 약간 이렇게 노출도가 높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여기만 파놨어 여기만 여기만 파놓거나 다 입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 아 아니구나 안 입은 것도 있네 20세기 때 내가 생각했던 21세기는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더 첨단의 이런 고급 기술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러면은 아무 모드나 깔 수는 없겠네요 아무 모드나 깔 수는 없겠고 잠깐만요 아 샌드위치가 왔어요 19금 모드에 진심이네 이 사람 얼굴 점점 빨개지는 거 보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하하 쌍수 출력하면 변경 모드? 뭐지 이건 쌍수인가? 쌍수를 시켜주나? 아 가입을 해야 돼 아 나 가입 안 했는데 내가 가입 바로 해도 될까요? 됐어 이제 가입 할 수 있나? 이렇게 열정적임 아니 모드를 깔아야 규곡파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규곡파랑 안 할 거야? 쌍수 아 방문 2회 정혜원이 돼야 돼 방문 1회 2회 하려면 몇 번을 해야지? 1시간 뒤에 재접속하세요 1시간 뒤에 재접속하세요 어 여자들이 여자들이 엘프가 됐어 어 검은신화 오공 모드다 이거 이거 검은신화 오공이야 이거 이거 손오공의 삶을 사는거지 손오공의 삶 침숭이 하하하하 골 때리네 침숭이 모드 어 이건가?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19급 모드가 아니에요 에반게리온 모드 있어요 에반게리온 모드 에반게리온 모드 19급 모드를 피하려고 집착하는거야 파투리 파투리 모드로 갈까요? 그냥 파투리 모드 가자 그냥 어? 파투리 모드에 뭐 다 있을거 같은데 이거 왜냐하면 구독을 많이 한 이유가 있을거야 제목이 쏘리인데요 쏘리는 이 친구야 제작자 뭐 제작자 제작자 이름이 쏘리야 친구 이름이 쏘리야 미안하다는 미안하다는 뜻이죠 아 이벤트 말고 나 그것만 하고 싶은데 기능 아 이거를 많이 안올린다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럼 모드 없이 할까요 그냥? 어차피 죽을텐데 어차피 죽을텐데 그냥 가야겠다 파랑 파랑 진입하기 어? 뭐야? 어 남아있어 왜 왜 남아있지? 어 뭐야 죽은.. 죽은건가? 체력이 왜 0이야? 비 반지 어 다 있어 아싸 수련해야겠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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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쳤다 돌파해야지 아 아 나 이거 없어 이거 어디서 나 돌파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마을에서 팜? 샨달진에서 사올께요 여기 수련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샨달진에서 시작 아 이건 초기 연기 중기로 가야되는데 아 오케이 자 큰 마을 갈게요 아 여기 아싸 이것도 받아야지 피를 채우자구요? 피를 왜 채워 비경 비경 석진 아 나 수련을 못하네 기이함 깊이 탐색 영록과 함께 논다 영록을 따라간다 영록을 따라간다 영기로 변해 사방을 흩어졌다 영기를 찾았다 영기를 찾았다 수속성을 내포한 영기 6도영기 순두 58 600영석 아 축기경 진화재료야? 마을이 왜 없지? 수풍을 걷던 사이에 노래가 들렸다 행운 20 올라가 누군가 떨어진 것 같았다 지렁이들이 몸을 뒤집었다 지렁이들이 몸을 뒤집었다 치료원 가입신청 가입신청 걸어놓고 신청 성공 1일? 아 하필이면 1일이야 어 쟤 부적이 덮여있다 부적으로 덮여있어 제갈진 몸에 눈깔이 없어 명성이 드높아 1, 10, 100, 1000만 화신 초기 근데 이거 치료해도 안 살 것 같은데? 조사한다 상대 손에 부적 한 장 엉켜지고 있는데 덮여있는 것도 일종의 부적의 효과인 것 같다 이거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특수한 체질을 가졌는지 당신이 아무리 시도해봐도 추우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당신을 흡수할... 어? 나를 흡수했어 다시 보충했어 콜록콜록 또는 심지가 선량하여 타인의 위험을 노리지 않는... 나 클릭 잘못한 건데 바보 치료해준 은혜는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아싸 화신하고 친구가 됐어 그러면은 청비소 깨달아... 이거 엄청 센 애 아니야? 제2 화신 어? 순위부 엄청 많이... 좋은 거 엄청 좋는데요? 저라는 사람은 교재에 서툰히 양해해 주십시오 이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부적에 관련된... 부적... 부적 빌런인가 봐 부적 빌런인가 봐 어찌 제작... 다치셨습니까? 순위부를 개조하다 사고가 생겼죠 기이한 곳에 전송되는데 위험이 가득하더군요 요행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적을 어떻게 만듭니까? 부적 도구를 학습하고 부적 도구를 학습하고 제작법은? 도구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적 도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인연으로 구해야 돼요 안녕히 계십시오 어? 대화를 어떻게 한 거야? 나? 나 240만 있는데 240인데? 나? 하하 시바람아 시바람아 안원우원 감사합니다 아 또 할 수 있어요 나 또 할 수 있어요 아싸 또 해야지 어? 여기서 할 수 있다 나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부적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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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졌다 순위부 이거 만들다가 이렇게 됐어요 시야를 넓혀 아싸 아싸 저절로 피도 찼어 여기 사람 있네 사람한테 가보자 광증을 보이는 수선자 주아 임마에 빠진 것 같다 이 사람 죽여볼까? 죽여보자 아 나 전에도 한번 죽였었어 나 모르고 중상 녹초계의 총 근데 사실 실수는 아니었어 아 꽂혀나서 손상돼서 안되네 야 안달져? 아이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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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야 아 나 이제 아 이거 휴대폰 열기처럼 이거 딜레이 있어요 아 나 이제 휴대폰 열기처럼 이거 누적돼가지고 휴대폰 열기처럼 이거 누적돼가지고 잠깐만 내가 11분 30초는 기다릴게 아니 나 모드 깔려면 1시간 기다려야돼 기다려야돼 스팀 창작 마당 그리고 아이템을 얻으면 아이언 1도 해 안아까워 안아까워 근데 모드 깔려면 기다려야돼 스팀 창작 마당? 얼마나 창작했는지 볼까요? 이건데? 이게 뭐야 럭, 드라마, mpc, 배틀, 픽션, 뷰티, 뷰티파이 뷰티파이 난 이게 너무 난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 아름답다고 하는게 왜 무섭지 난 한창 아름다운게 무서운 됐다 됐다 가자 레츠고 좋아 안 건드릴께요 자 체력없어 오케이 마을 없나? 십살 시골 어 이벤트다 빙원지역 백발의 소녀가 울고 있고 소녀의 발치에는 얼어죽은 새와 짐승이 여럿이 누워있다 소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가는 것보다 모두 얼어붙어요 얘네 엑스맨이네 엑스맨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걸 어린애가 술을 마시면 안되고요 계집아 북쪽 끝에 혹한지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 하하 추우면 추운 곳으로 가 무드를 얼어붙게 만든다면 추운 곳으로 가 나무를 숨기려면 숲으로 가 불과 불은 상극이니 화속성 공법을 수련한다 요거 같은데? 요거 같은데? 화속성? 요거로 요거로 다스려 네가 가져다 달래 아 거기다 갖다 줘야 되는구나 아 소 한 가지를 가져가래 영석과 대추 대추 영과를 하나 물어 화렴과 하염근이 50이하일 경우 하염근 1 올라가 오 좋은거 아냐? 아싸 특수 어디있어? 단약? 여기있다 나 화염근 20 나 이미 있구나 여기 먹어 단약 먹고 방어력 상승 방어력 상승 필요없고 어 이거 왜이래 나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나 이거 왜이래 기다리거라 아 이쪽으로 가라고 나 여기 몸에서 일어나는 줄 아 시간 또 지났어 아 아닌가? 아냐아냐 아 가면 돼 이제 가면 돼 비무 비무니까 나 체력 채우고 갈게요 나 비무니까 체력 30짜리 아 150짜리구나 12 오케이 참가하시겠습니까? 예스 나 기난하고 붙네요 이벤훈건 지금 몇명인 하나 둘 셋 이거 근데 좀 약간 일러스트레이터 한 게임 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같지 않아요? 특히 이 캐릭터 한 게임 한 게임 같은데 어? 달긴 달아 어? 달긴 달아 달긴 달아 어? 달긴 달아 아프긴 아픈데 야 이거 어떻게 피하니? 아 달긴 다는데 나 떨어지면 못 들어가요? 나 달긴 달아 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아 그럼 안 볼래 이거 왜 봐 어? 아 강제로 보게 해요 안 보고 싶은데 다 보고 가 수련을 해도 안 돼요 막혔어요 마을에서 그냥 너무 나랑 싸우는데 떨어졌다 내가 너무 피 깎았나봐 나 땜에 나 땜에 졌네 미안해 내가 너무 그 똥 고춧가루 너무 뿌렸지 내가 고춧가루 너무 뿌렸어요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내 쪽에서 안 가려고 했어 마을 가야지 이정표 가야겠다 으가 의가 의가진 석동진 의가진 석동진 여기서 다 밝히자 좋네 M 석동진으로 가야겠다 펭 펭 소화 810 누구 죽임? 아 몰라 갑자기 나한테 이래 골고루 스윙 이케 아하 한 대도 안 맞고 때리면 아하아악 아 몰라 알았어요 모르시고 재생성하면 그만이죠 몸으로 때워 육육육육 나 새로할래 나 부캐 키울게요 부캐 부캐 아무거나 해 얘 좋다 얘 얘? 이름 이 이 건뱅 건뱅지니까 이기 이기적으로 천륜 천륜을 중시하고 약간 이기적이니까 약간 명성 추구 게임 시작 단심 영동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빨간게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천투 영재가 좋아요? 빨강이 더 좋아? 보라는? 보라는 어때? 아 빨간게 제일 좋아요? 아 빨간게 제일 좋아요? 영웅천승 빨주보 어? 나 이 정도만 할래 그냥 아 근데 권법과 돋법이 1이야 하필이면 하필이면 아 이거 이거랑 똑같잖아 권법하고 빨간거에서 취향타시는거 하시면 아 그니까 이거 늘어봤자 이렇게 고르잖아 싫어 다시 해 이래서 여러번 했구나 어? 천삼재 어? 화연근? 어? 고르 고르 왜? 골고루지? 왜? 나? 아 나 골고루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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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연기? 나 연기 잘 못하는데? 검법 어? 검법 18인데 아싸? 화연근? 화연근 높은데 아싸 이거 완전 필요한거 말했다 매력 150에 나 비범이야 아싸 이걸로 해야지 감사합니다 오성개나즘 예 예예 알겠어요 질투해도 늦었어요 꼭지 먹어야지 네 억울하면 여러분도 주사위 돌려서 만드시던가요 예 무공 낮아도 그냥 검으로 썰면 되죠? 맞습니다 오성이 낮음 도태댐 오성과 행운이 제일 중요한데 괜찮아 누가 더하면 됨 오성이 뭔데 오성과 한음 네 도태댐 2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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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르다 시작이 전란에 나와요 이덕형 나와요 이덕형 오성과 하는 라임이 다 했던거야 고르는거? 아 이게 이게 있어서 다시 나 부활한거구나 그죠 나 이거 있어서 부활한거죠 아 부활은 다 시켜줘 나 이거 할래 포켓몬 포켓몬이 좋아 천원산으로 오거라 살기? 뭐야? 네자불선 어 나 불 나가네 나 개쎄 한방에 죽어 지금 극독버선 먹어보겠습니다 그니까? 혼자 먹어버려야지 개쎄 잡아먹지 마십쇼 무슨 미치지 공부성 아 이거 이벤트구나 얘 내 포켓몬이라 이것도 랜덤이에요? 이거 훨씬 좋네 바삭몬은 고정이야? 바삭몬은 고정이야? 한사람이 아니야 양장 양장 삼백 삼십구 뇌룡의 소행이다 어떻게 할까? 이제 보니까 연기 초기잖아 인자하고 충전 근데 나 미안한데 롤플레잉 해야돼요 나 이기적이라서 죽여야돼 미안해 죽여야겠다 템 안나오네? 왜 템 안나와? 얘도 죽여야지 아 나온가요? 안나왔는데? 지금 템창이 안열려요 드릴까요? 줘봐 육품축력단 한 대 말아줘 연효호라고 했습니까? 벗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10마리 흡수하면 얘가 세진다는 그런 얘긴가? 그래서 얘도 축기경 되고 먼경 되고 아이언 브런지 이렇게 되나? 아 이거 경지 부족 아 이거 경지 부족 목연근이 필요하네 이건? 아 나 하필 목연근이야 나 목연근이 약한데 화연근이지? 어 나 돼지다 나 이번에도 황극천검이예요 아 나의 목연근이 필요한다면? 아 나의 목연근이 필요한다면? 음.. 신분산수... 천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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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탑? 형탑이야? 뭔데? 연기초기? 연기초기면 내가 팰 수 있지 않을까? 체력332 이거 내가 팰 수 있겠는데? 사는 것이 귀찮아졌나 보구나? 하! 미친 쉐키 하! 호요가 당신의 친영상을 막았습니다 이거 언제 고쳐져요? 이거 언제 고쳐져? 세 달? F 눌러보셈 1개월 필요 그럼 얘 얘가 나 때렸으니까 원수 되진 않죠? 형탑 여깄다 얘 좀 약간 위에 뭐 생겼는데 이거 뭐야? 어 원수야! 짜증나네 때렸으니 원수임 난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원수가 돼 때린 건 제가 때렸는데 난 때린 적이 없어요 그래 12만 걸었지 근데 나 이거 잘 뽑혔어 캐리 좀 근데 이게 사거리가 조금 짧은 간이 없잖아 저물반지 저물반지? 아싸 술집 가야겠다 천원사는 어디죠? 비행기 말고 딴 거 있나요? 부족은 어떻게 사용하죠? 시장 가서 하나 사야죠 이거 하나 사야죠 필요없고요 굉장히 빠르게 하죠 체력 오케이 건목 저장 안해요 저장할 필요 없죠 동북쪽에 있다고 했지 오케이 우총 가야겠네요 이렇게 빠르게 크림 오케이 creee 우공 이케 이케 packed Kel tongues 우 이렇게 사진 오케 영감 오케이 갔다 올께 От 아 오 전문 동 유 접근 접근 우공이산 진입 한번 저보셈? 싫은데요? 죽여버릴건데요 극약하다 너 아 아 아 다 맞어 아 어? 아 나 도주 안해 나 도주 안해 아 도주도 할 수 있구나 나 사거리가 너무 짧아 아 아 아 지지약하다 아 아 아 아 죽여 아 아 무라의 생명력은 빠르게 유실되었다 일찍이 자신이 부상당한 후 이곳에서 구조되었던 것을 돌아보았다 그 때 한 사람이 그녀 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신법이 깨지고 두산도 차츰 사라졌다 더 이상 산의 방해를 받지 않게 돼 모두 기뻐했다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마을 사람은 다음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파랑이는 이런 전설을 전해했다 어느 평범한 사람이 마을에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두산을 평평히 하려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해를 보내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훗날 천재가 그의 정신을 감동하여 대력신을 보내 두산을 평지로 만들어야했다 아 이게 이게 정석 엔딩이네 우공이산 정석 엔딩 오케이 정석 엔딩 내가 봤죠 죽이는 게 맞았네 어 아예 날아가 버렸어 오케이 이거 좋아 날아가 버린 거 나 다 죽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갈게요 이정표 봐야겠다 개근우울에 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받아야겠다 양선진 오케이 양선진 그리고 양쌍진 진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 생긴거 한번 가요 아 이게 얼라다 얼라 예 얼라 그죠? 백발소녀 얼라 오케이 북쪽으로 가 소녀가 아름다운 눈을 동그랗게 뜨곤 녹이 등등하게 당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나요? 손을 들어 올리자 한 물의 얼음이 당신을 향해 날아왔다 미친거 아니야? 소녀야 소녀야 나는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 안ого 밥 죽made 제가 196 type 그 이유는? 거대한 손이 나타나 소년을 끌고 갔다 당신은 곧바로 구하려 했지만 아빠 집안이 너무 지루해서 잠깐 놀러 갔던 거예요 아빠 엄청 대단한 녀석인 거고.. 근데? 소녀는 몰래 놀러나왔는데 당신과의 전투에서 영역을 너무 강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족장한테 발견된 것이었다 아빠 왜 이렇게 큰? 한 줄기 벼락이 당신을 향해 날아두는 것이 소녀의 폭행 행위에 대한 보상 같다 올라갔어 오히려 수형근, 뇌형근, 풍형근이 때리니까 올라가 위치를 알게 해줘서 그런가 보다 위치를 알게 해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때린 건데 투닥투닥 장난치고 논 줄 알았나 봐 둔도치셈 풍형근 오름 검은신형 검은신형 아 이거 살려주세요 예예 3족 오죠 제발 도와주세요 잠깐만 독혈환 아싸 화다 화 후회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비급 학습해야지 불력으로 변한대 수집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모두 다 하는거구나 깨달음은 수집 깨달음은 웬 파웬 빨 빨 오 파웬 파 오 아 파웬 빨 오 파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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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싸 올라가야겠다 이제 아 이거 막아야지 이야기가 진행되네 이 건뱅실 정보 모드 정보 치마에 올려놨어 이거 모드하면 이어서 할 수 있어요? 모드로? 그럼 나 이어서 할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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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 KBS 기자피셜 어릴 때 영걸전 조주전 매니아였다 빨간거에서 취향타는거 하시면 됩니다 아까 패치 전책을 전책을 게임 쪽에 올렸나보다 민지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두산시구 무해설버전 왜이렇게 느려? 누진스 민지 두산시구 하셨네 우하등선모드 우하등선모드 내 보통 난이도에 저것까지 크크 지금 무시하시는거에요? 보통 난이도 지금 굉장히 얕잡아 보는 느낌있다 보통 난이도 쉽지 않아요 보통 난이도 카우스나이더 6KB가 늘었습니다 모드 폴드체로 한번 압축하느라 오케이 받아야지 쉽지 않아 이거 일반 모드가 쉽지 않아 이거 어려운 모드는 컨트롤해야 돼서 빡센 보통 모드는 컨트롤 안하는 줄 알아? 카우스로 하시면 모피가 몇천만 넘음 그래서요? 안 물어봤거든요? 물어본거만 얘기해주세요 왜 묻지도 않은걸 자 바탕화면에 풀고요 오케이 실전 압축 우하등선 님들도 스트리머 하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떠먹여주잖아요 로컬 파일 탐색 로컬 파일 탐색 야 이거 자존심 상해 이거까지 다 알려줬어 순서까지 개혈 받네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혜성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로컬 이거는 진짜 너무 빡도는데 반복 녹아다 요소 줄입니다 모드 익스포트 데이터에다 넣어라 음 오케이 모드 익스포트 데이터에 넣어라 이것을 이것을 아 이거 전체 폴더 채로 넣어야 되네 오케이 모드 익스포트 데이터에 넣어라 오케이 넣고 실행해서 로컬 모드로 키락 오케이 키락 끄라 노말은 없어도 아무 지장 없기나 하 안 물어봤다고요 왜 이렇게 자꾸 안 물어본 걸 말하지 노말도 춥기 넘어가려고 하면 던지 20번 돌다 짜증나서 까는게 나음 그쵸 무조건 까는게 좋은거야 이 귀곡파랑은 무조건 까는거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까는거야 이건 안 물어보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모드 로컬 모드 실전 압축 우하등선 압축 우하등선 실전 압축 우하등선 노가다를 없애줍니다 아싸 근데 이거 하면은 나 앞에 본캐도 이거 돼요? 본캐도 돼? 어 됐다 아 아 그래? 나 본캐 본캐 이제 부활 됐으니까 본캐 해볼까? 이게 범부야? 범부 아니야 빨간거 3개부터 해야돼? 범부 범부 알았어 그럼 두캐 하나 더 팔게요 보통 어? 우전건건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에요? 우전건건 이게 뭔 말이야? 왜 형이 히든이라는건가? 아 의상이 옷이 옷이 나 이거 이런거 호호생풍 이런거 할래 이거 할래 얘 멋있다 호호생풍 이 뱅건 이 건뱅 이 디자인의 이름이래 내 이름으로 하지말자 불길하다 죽으면 내가 죽은거 같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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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범부? 왜 삽범부지? 나는 큰사람이 될건데? 이거 최..최고 올라가는게 뭐에요? 흠 흠 그..무슨..뭐야? 경지 이거 뭐야? 경지 제일 높은거 등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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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화등선 우화경 등선경 이등 이등 이등선경 그리고 박간 나 인자 인자 이등선경 이등선경 약간 나 권위적이었으면 좋겠어 나 권력 나 권위적일래 좀 약간 쓰읍 약간 요런 느낌 보스 보스 기질 나 보스 기질로 갈래요 고 빨간거 3개부터 갑니다 말리지마세요 이거 시작 안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마세요 빨간거 3개 오케이 끝 그.. 그.. 게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아.. 그래서 3개가 바로 뜨는 거야? 아.. 그래서 3개가 바로 뜨는 거야? 모드라서.. 빨강이라고 다 좋은게 아닌데.. 누가 물어.. 누가 물어봤나요? 제발 물어본거에만 말하세요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말을 하지? 누가 물어보신 분?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말씀하실까? 물어본거에만 해주세요 자.. 서브웨이 먹을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채팅로그 뒤진다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반고 아저씨 오늘 몇번 보는겨 이런거 안봐도 돼요 영웅은 이런 설정 안봐도 돼요 과거? 필요없어요 익명의 후원자님 만원 후원가서 내 과거 알고 싶지도 않아 소꿉친구가 있대? 네 소꿉놀이 할때 좋겠네 소꿉친구 있으세요 미 라일라 라일라 한수 양보해줄수도 있다네 아 나 포킷몬 안할래 포킷몬 별론거 같아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할래 절대 쌍겨 할래 친구 한명 친구 한명 절대 쌍겨 푸킷몬이 제일 좋은데? 아아 안 물어봤어요 고점은 푸킷몬 제가 물어봄 절대 쌍겨 할거에요 저는 이등성경 이등성경 태안윤샨 도 태안윤샨 자 갑시다 필요 나 필요해요 한번 보고 예의상 나 약간 정의롭고 약간 보스계질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체력이 체력이 355야 나 200 몇 대였거든 아까 파이언맨 사거리가 짧아 사거리가 짧아 사거리가 짧아 짜증나네 사거리가 짧아서 주먹은 원래 짧아 두먹은 원래 짧아 태숙성형 금화곡 범법은 금거림 범법특 1티어임 아 그래요? 나 잘 뽑았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다 살려줘야지 관찰한다 의를 행하자 돕는다 내 문제자입니다 나중에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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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꺼지시고 마교도 도와 난 다 도와 장무기처럼 다 도와 신물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지? 오케이 신물이 있으면 종문을 찾을 수 있겠군 오케이 벌써 세 번째 산달진 오케이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게 마지막 캐릭이 될 수 있겠 어? 도심 승화? 아 도심이 발전중인 승화상태로 던져는 가야죠 나무요괴들이 서식지였다니? 펀치 펀치 우와 되게 세 원펀맨이야 원펀맨 이 등성경 원펀맨 아싸 또 반지 천하대법 연근 연근 아 아까 나 연근 삼십 몇이었는데 나 그리고 왜 검 안줘요? 나 검 있었는데 원래 검 원래 안주나? 천천 음료? 못 먹어? 시댄! 오늘 계속 튜토리얼만 하시는 건가요? 아냐 아냐 끝까지 할게 좋지 예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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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강호 초출 연기 후기 좀 늦게 나왔네? 이 친구 인사 대박 안 올라온다 증오도가 올라갔네? 증목철성 증오도 미친놈 넌 죽었어 넌 나중에 내가 너 오케이 표기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릴거야 어? 정력 떨어져어 표기하면 정력 떨어져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아 나 성격 뭐지? 얘 오 얘 비빔이야 아 비범 유비범이야 증목 비범이야 제 사악함 나는 천륜 인자 천륜 인자 권력이야 근데 얘는? 아 사악이구나 나 성격하고 맞는 애 찾아야지 인자 어 있다 인자 대화해야지 왜? 인자인데 왜? 왜? 괴팍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 세개가 다 맞아야돼 그러면? 응? 너도 표기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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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생부에 적었어요 우천 몇 번인지 모르겠구나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어? 이 사람도 바뀐 것 같다 이 사람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아니었는데? 그죠? 두 권 안 쓰고 있었는데? 쓰고 있었어요? 아 나 근데 나 개 없으면 안 되는데? 나 검 없으면? 나 검 없으면 나 검 없으면 뜨거 힘들겠다 이번에 없어도 돼요 져도 된 자존심 상하잖아 뭔가 내가 롤 했던 가락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아 거리 조절하는 거 봐 야 이 개새야 야 인파이팅 인파이팅 오케이 인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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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 나 개쎄 진짜 인파이팅 인파이팅 야 진짜 센데? 이봐 인파이팅 강제로 나 할 수 있는데 나 할 수 있는데 누라가 좀 친해 연기 지금 연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갑니다 연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갑니다 틈의 이거 내가 이겨가지고 이걸 못한 거였어? 주는 게 더 좋네? 그래서 G라니까요? G는? 공격력 공격력 오히려 좋아 그래서 튜토리얼이 끊어졌구나 오히려 좋아 오 이거 생겼어 어쩐지 어렵더라 사실상 매우 어려움이었네 사실상 그 뭐지? 지옥 단계였네 약속 자뽕 정기권으로 2회 타격 자봉 경기권으로 2회 타격 자봉 연기경, 절기 절기도 배워야 되는데 절기도 하나 배우자 장법으로 샀까? 장법이 세니까 나 장법 샀다 장법이 더 쉽게 회사 장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장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학습 장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김태균 editing 파랑색은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죽여, 살려, 살려, 살려 나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나 스스로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나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 난 요런 느낌 난 요런 느낌은 뭐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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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 살려 살려 롤도 이랬으면 좋겠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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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팬지게임 나 이거 침팬지게임 나 재능있어 침팬지게임에 나중에 가면 이것도 어려워 사과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도 눈이 침침하고 반속이 떨어지신듯해서 퍼펙은 못하겠다고 준네 얕잡아 보고 있었네요 지져 아무도 안 물어봤어 나 현천권이거든요 354거리 현천권 안 써 이제 이게 쪼꼼 연사가 좀 느리네 60위력 이게 훨씬 세네 다시 무라에게 도전하자 아 이제 깰 수 있어 원래 지는 거였어 내가 처음에 검이 나온 게 손해였네 악한 거였네 여친 왔다고? 여친 어딨어 여자친구 없는데? 어 있네? 애만나 어 애만나 왔어 천교 애만나 애맞니 애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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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보고싶었습니다 아아 아 나 이거 그거지 절대 쌍규라서 나온 거죠 이거 좋네 절대 쌍규 나 이거 달라고 하자 이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돈? 이 등성경 도렬 아 좀 떨어져요? 결연 요청 요청은 뭐고 결연 어 부부 부부할까? 아 요청이 템 달라는 거? 결혼하지마요 선물해야겠다 영역 올라가는 거 하나 줄게 한 번 먹어 비무 비무 한번 할까요? 쌍수 쌍수도 쌍수도 시켜줘? 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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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수가 수련하는 거예요 어 그래? 쌍수 해야지 아 쌍으로 수련하는 게 쌍수야? 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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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 아까 올라간 거 그거 어떡해? 이건가? 스마트 또 쌍수하자 그러면 또 쌍수하면 되잖아 논도는 뭐야? 도려 이게 근면함 성격인가? 정직 근면함이 중시하다고 해야겠다 시체를 만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원수를 대단히 증오 안장한다 상대리 명사하시겠습니까? 원수 싫어하자 죽인다 아싸 친밀도 최대 됐고 도심 안정도 오 심득 엄청 올라갔어 이거 심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심득 본격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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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장착할 때 이렇게 아 전환해야겠다 나 전환할래 이렇게 아싸 나 또 강해졌어 어쩔건데 에만이랑 또 놀아야지 에만이 선물 하나 또 줘야지 요것도 하나 줘 이거 먹어 도구 어 하나씩 있다 내가 준거 나 귀천부 갖고싶어 호감도 최대라 선물 안해줘도 돼 지금 사랑을 뭘로 아는거에요 사랑은 그런게 아니야 그냥 계산이 아니야 사랑은 낙약합 이런것도 그냥 사까 배워놓을까 필요없나 주먹 60의 권법피해 225 40점 보호막 탈 호 정기권이랑 자봉 정기권하고 똑같은데 아 대효수에게 입히는 피해랑 정의계체에 입히는 피해가 조금 다르구나 M한이는 알아서 살라 그래요 M한이는 알아서 살라 그래요? M한이 표시할까? 표기 M한이 표시할까? 근데 나 이거 점유 이거 때문에 안돼 이거 못해 딴거 빼야돼 딴거 어떻게 빼? M M M M M M M A인 표시해야지 저 이제 갈게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원수 많이 만들면 A인이 해꼬지다만 2주 무라 돌음 내야지 방금 헤드샤야 우클릭도 해봐요 죽이지 않아요 나는 보스가 될거니까 서신 음 좋아 살려주는게 더 좋은거네 착한척 착한걸 척이라고 하나요? 백년수요를 찾아서 혼주를 해야되네 오케이 그래 오른쪽도 한번 해보자 보통 오른쪽도 해볼게요 안착한데 착한 짓을 하면 착한척이야 빠바바밤 우와 이거 없이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힘들었구나 우와 이렇게 해야되는데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을까 아잉 이제 좀 어? 진짜 게임하는 맛이 났네 빠바바밤 빵 빠밤빵빵 파인애플 뒤져 야 이렇게 해야되는데 달지도 않네 다 뒤지는데 뭐야 이거 내가 못한게 아니었잖아 캐릭이 구린거였.. 그 기술을 안배워서 구린거였잖아 빠바바밤 쟨 되는 곳에 가서 미리 탈구시자 우와 이거 봐 광역 미친거 아니야? 너무 센데? 빠밤 빠밤 아 이렇게 하는건데 아 나 그것때문인가? 우화등선모드 때문인가? 어 마오카이 나 말뚝딜할게요 나 말뚝딜할게요 아 얘를 잡는 이유는 돈벌어야돼서 덱의 금경 이 경험치 습득이 빠른거죠? 1,2호기 범부라 했잖아 1,2호기 범부라 했잖아 재료를 줘야겠다 자 열어 모드는 저런 잡템이랑 경험치 많이 줍니다 음 좋아 1,2호기 범부라 우와 엄청 많아졌어 기술 수련 수련해야지 얘 안 배워 얘 배울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거 나 지우고 싶은데 나 이거 지우려면 어떡해요? 기술 망가? 얘 구.. 얘 꾸럭네 나 이거 기술에서 냄새나서 지우고 싶어 지금 또 텐션 올라서 조만간 빵이에요 아 인도 사이다 제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전에 전으로가? 아 엑스드로가 아 여기서 아 여깄네 흔천권 애초에 5개밖에 저장 못하네 이 꾸럭네 꾸럭권 꾸럭권 삭제 잠깐만 아 아 꾸럭권 삭제 아 있네 여기 있다 기술 망가 꾸럭권 이건가? 어 이거다 꾸럭권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거 딱 뜨지? 두 개 안 뜨고? 왜 두 개가 안 떠요? 아이오브투나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아 끼고 있어서 꾸럭권 지워야지 기술 망가 오 재료도 줘 아싸 0에서 1 1개 3개 나와라 1개 3개 아 아 나쁘지 않아 0개도 나올 수 있었는데 나쁘지 않아 1개 일단 떴다는게 좋은거고 꾸럭권 지우고 기술 이름은 못 붙여주나요? 수련해야지 최대 등급 나 능숙이 나 능숙이야 능숙 얘도 수련할까? 해놓자 아 근데 나중에 더 좋은거 나올수도 있어 수련해보셈? 아 근데 이거 시간 지나잖아 아 혼석도 떨어 아 혼석 떨어지잖아 입문다리는 수련하는게 아닌디 그니까 누가 하래? 맵 봐야지 좀 멀다? 가볼께요 일단 이장표가 하나 있는거 같은데 이장표 가야겠다 그러면은 나 그 얼음귀신도 그냥 또 패야겠다 그쵸? 얼음귀신 또 패야겠다 패면 삼삼 올라가잖아 얘는 좋아줘야죠 페면은 페면은 삼삼삼 올라가요 아 근데 냅두면은 더 좋은거 올라가려나? 신법 배우고 필요없어 어차피 그 영역 따라서 안 써 하하 계약하네? 왜? 꽤 꽤 꽤하게 해줄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좋다 도우 잠시 제 말좀 들어주시죠 삼조구가 변한것입니까? 삼조구가 뭐하십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타블렛 끄니깐 이거 안 꺼진다 화면 이거 원래 테스트하려고 킨거잖아 안 꺼진다 안 꺼진다 타블렛이 문제였나 이틀 전에 설치한 타블렛이 문제였어 하하하하 그래픽카드랑 충돌이 아니 그 캡쳐보드랑 충돌이 있었던것 같다 하하하하 그거 장착해야겠지요? 신법 아이템에서 해야지 공충 권법 피해 인생 변해 앗 앗 아 마음이 급해서 아 아 아 빌어먹을 이거 꼈어요 하나 어떻게하지? 마가 꼈어 이렇게 되면 뭔 차이예요? 뭐가 안좋아? 습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구양봉쟁 다른 이벤트네? 종문 없어 사악 얘 사악하다 인자하다 인자하네 도와줘야지 근데 눈깔이 안인자한데? 눈깔이 안인자해 얘도 안인자하네? 다 안인자하네? 연관은 자연의 것인데 내가 먼저 주웠어요 연관은 자연의 것인데 어찌 거리에 멀고 가까움으로 귀속되겠는가? 먼저 혼자가 먼저 취하는 것이니 도우가 양보한 것이오 검을 받아라 먼저 본 사람 먼저 잡은 사람 먼저 잡은 사람이 먼저지 정의롭다면서 아 근데 잠깐만 연관은 자연의 것인데 왜 이들이 소유를 주장해? 그렇잖아 얘의 주장대로라면 연관은 자연의 것인데 왜 지들이 정해? 가져가는 사람이 먼저잖아 그쵸? 연관의 마음도 안 물어봐 놓고 연관은 자연의 끝까지 정의 할 수 없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 연관은 자연의 외부가 정의할 수 없는 건 정의할 수 없는 것 정의할 수 없는 형 정의할 수 없는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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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잡았지 않았나? 오케이 오케이 나의 사부 최능한은 축기경의 강자이다 그녀가 근처에 진 나를 죽인다면 그녀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까 상황을 알고 나와준다면 5품 옥경단 방어력 상승 5품 대원단 마우스가 너무 커서 안보여 뭐에요? 뭐가 사실이 올라가? 6품 옥경단 아 많아 축경 가지고 왜 깝치냐고? 그냥 풀어줄게 어차피 나는 영과 얻었으니까 어? 원안이 있네? 풀어줬는데 뭐 그래도 털어가네 아 물건을 받은거야? 아 뜯은거구나 나는 안받을라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승자가 복식하는게 이 세상 이치니까 사부 데려올텐데 이거 먹자 뇌연근 뇌연근 뭐 랩니 서현근 트럭보샘 나 그 마을가면 되잖아 어 얘 있다 얘 얘 얘 아 물약 퀵슬로 근데 축기 오면 나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영역 체력 영역 신법 착용만 해도 빨라집니다 아 그러네요 아 착용 안 했어요? 어 좋아 오 내 비급 이거 하나 주자 나 희귀한 비급 있는 건가? 없네 아 비급 없네 성조고 탐색 일단 여길 갈게요 아 뭐가 자꾸 생겼어 어 애 맞니다 조언해야겠다 엉덩이가 뜨겁고 연기가 낮으면 빨라졌다 아 후방도 있구나 이게 연기 연과 연과 받을래다 아 이거 장착해야 되는데 이게 오케이 빨라졌고 0과 어딨어 이건가? 이건가? 아 여친이 받는 거야? 아 아 여친 축기경 첫 역천 개명 조짐 조진 거야? 약 약 약 0과 주면 좋은 거잖아 나 나 어딨어요 0과 내가 먹은 0과 어딨어 어? 나 곰가죽 왜있지? 나 곰가죽 왜있지? 나 곰가죽 왜있지? 어? 나 먹은 거야? 아 먹었어요? 아 먹었구나 나 아까 3 올라갔지 생각해보니까 죄송 죄송 0근 올랐어요 오케 파악 완료 신법? 신법 다 장착하지 않았어요? 신법 다 장착했어요 이거 이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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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칼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초가집에 다가간다 석탁을 조사한다 궤도의 흔적이 주변에 칼자국과 얼음붓이 맞물리는 것을 발견 좌선에 명상을 시작했다 왜 명상을 시작해? 아아 이걸 배웠어 아 도법 도법 필요 없는데 근데 되게 세다 이거? 축기경 도법 좋은데? 도법 자질 2 근데 도법 자질 2 올라가서 사면은 나 원래 2였네? 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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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을 아 여기 가야겠다 여기 3조 3조고 탐색할 때 여기 천상진 들어가서 가야지 그 축기경 원수 언제 와요? 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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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기 이거 필요해 아 돈없다 아 나 집기환 필요한데? 좌기도 중요? 좌기가 뭔데? 좌기사.. 아 여기구나 삐검 삐검 이거 사려? 아 필드 이속 빨라지? 좋아 삐검 여긴 나중에 와서 사야겠네요 필드 이속 빨라지는? 퀘스트 받아 가시죠 객장에서 봘나? 투숙할까요? 투숙할까요? 50명석 돈있나? 현상방 아 여기 현상방 랑혼소 저물반지 임무기간 24개 임무기간 24개 아 아 죽기경인데? 못잡는데 바구니 모양의 퀴즈 바구니 모양의 퀴즈 두개 이게 쉬운거 하나 바꿔? 칼 하나랑 두개짜리 네 돈 모양은 다 받으세요 돈 모양이네 쪼방 이거? 세개짜리는 어렵나? 바구니는 네개짜리도 받아야해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받을까? 하늘 건목 술집 한문 이 옷이 왜 이래? 아싸 어? 그러나 칼 타고 다니네? 여기 뭐 하나 있었는데 나 얘 퀘스트 하고 싶은데 그 독수리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러네 나 이거 취소할래 랑 혼수 취소 풍림로 20개 수집 이건 뭐야? 채집 뭐야 이거? 되는 거야? 개새야 아싸 어 수련 건물상자 어딨어? 어딨어 건물상자? 등롱 대나무 요괴? 나는 지금 지형 무시에다 굉장히 센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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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이것도 올라갔어 정품죽 8조 참호? 참호가 뭐야? 참호전쟁? 수선자 수선자에게 이거? 그럼 이거 그냥 써봐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거 수련이 더이상 안되나? 아까 막 되게 올랐었는데? 비급이 회색이라 옵션이 좋은게 아니더라 수련이 더이상 안되나? 사냥 오 여깄다 재갈 진 화신 초기야 백정이야 근데 백정이라서 공격력이 높아 내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아 이 사람 그거다 치료 안되는 사람이야 나 5 남기고 흡수한 다음에 다시 채워주는거야 그죠? 순위부 신목부 부적 팔아가지고 그거 할까요? 부적 튜토리얼인데 그죠? 팔아서 그... 그거 샀까? 됐다 수집했어 갖다 주자 저 던전도 깨샘 저 던전도 깨샘 저 던전도 깨샘 아...마물...마물...마물도... 아 맞네...마물도 해야되네 이거? 이거...이거 하면 되나? 이것도 던전인가? 이게? 어... 진짜 약하시네 응? 내 보호막을 깰 수가 없네 어? 되게 허접하시네 응? 내 보호막을 깰 수가 없네 어? 펀치 원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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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하시네 우원펀 모여봐 모여봐 꼴밤 때리게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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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걔 잡았잖아 걔 누구지? 마오카이 잡았었잖아 나 마오카이 뭐 장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쌍업에 골라서 없어요 Sound enh 에이 buckets 엄청 많이 주는구나 아 이거 그거지 모드지 모드 바구니 바구니는 무조건 받으라고 했고 이거 어렵나요? 쉬움? 연기기가 힘들어? 시장에서 이거 사요 집 기완 사야 돼 아 응례임? 지금 응례라고 했어요? 보통인데 응례는 슈음이에요 섭원양 오 죽기 중기인데 뭐 이런게 있네 낭약압 낭약압 아 이거 연기경 연기경 여기서 똥부렁 내놔요 번법 400 400 이게 조금 더 좋긴 하다 문파 들어가죠? 쓰읍 일단 기다려보세요 동랑수집 일단 3조고 탐색할거에요 여기 나하고 맞는덴인지 볼까요? 권법이 없어 그리고 나는 수영근 풍형근 풍형근이네 수도 없고 안맞아 안할래 여기로 가야돼 금화곡 여깄다 토벌 물러나지 않겠다면? 이 족밥쉘이야 족밥쉘이야 에 ache 에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이해가 아 좋아 그런데 얘네도 연기경 상대로 인성질 내가 축기경 돼가지고 쟤 내가 두마리통 다 깐다 간과 신기인만큼 단조하는데 필요한 것도 비범한 물건이 아닐까 알았어 후회야 알았다 근데 결정경? 제가 봤을 때는 금하곡 00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수련해서 그쵸 수련부터 하자 배울 필요가 없어 왜냐?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수집하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캐스트? 선협도 설명해 해줘요 나 몰라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혜성님 위에 제 잡아 일단 요것 좀 패구요 피가 안달아 한 방구 저거 굿 굿 굿 굿 굿 굿 아 여기 있었넙 거든나? 예? 당신을 습격해왔다. 이 생키가... 그게 약한데요? 나 왜 안 때려져? 침묵이 걸렸었나? Denis 왜 안 때려져? 침묵인가 저건? Engagement 갖고 놀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좀 놀아줬어 여기서 자 한숨 한숨 자야겠다 오 행운 혼돈이었으면 진작 사옥이다 지출 지출 여기로 갈게요 영영주로 포탈로 가자 책 나왔어요 풍수 자질을 할 수 있대요 풍수 풍수면 풍연근이야 아 여기 있구나 풍수 사용 아싸 풍수 차질 엄청 올랐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또 수련해야지 감사합니다 낚시 낚시 물 한 모금 뿌리고는 재빨리 헤엄쳤다 떠났어야 됐나 추끼경의 실력이 되면 다시 와서 조사하자 어 수련 조금만 더 하면 나 추끼로 조질 것 같은데 어 창이랑 이건데요 창이랑 수염 뇌연근인데 근데 다른데가 없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여기 또 있다 금하고 매장 다섯 개 있어요 내가 원래 찾아가려고 했던데는 여기였어 내가 원래 찾아가려고 했던데는 여기였어 태탈? 태탈? 어? 사람의 얼굴을 한 뱀이 날개짓하네 아! 이것도 없어 어 얘 뭐야 아 내가 얘 구해줘가지고 얘 개다 그죠? 오랜만합니다 잘 지내셨죠? 야권 야권 어? 야권 야권 뭐야 시취 보물 아 잠깐만 이거 수련 거의 다 됐어 어 거의 다 됐어 이것만 하면 됐어 됐어 돌파 아 아 아니구나 나 후반으로 가는 거구나 나 하나도 없는데 사야돼? 영영주 구형 영영주 구형 영기는 모으고 요거는 사야되나? 이것도 명사를 죽여야되나? 어 아 아 아 아 아 이 후반 아이언 1이라서 뭐 와 얜 애초부터 아이언 2일때도 갭했어 알죠? 나야 아이언 1 뭐야 죽어버렸네 아이언 2 아이언 2 아이언 2 호호호 여기서 텔포 타볼까요? 왼쪽에 문파? 더 왼쪽으로 가버려나? 어떻게 봤어요? 난 이거 못봤지? 책 먹은거 아님? 어 그러네? 목욕근 밤이 게임에서 분유냄새 난다고 하지마세요 맨 끝에 있어도 보통모드입니다 왜이렇게 말이 많지? 분유냄새가 왜 나아 보통모든데 응애 모드가 분유냄새 나는거지 없는데? 문파가 어딥다는거야 어 수련 위로? 어떻게 알았어?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수련 지금 위치에서 오른쪽 위로가 이거 어떻게 알은거야? 지형 모양이 그러함 이건 왜 나오는거야? 그냥 다음달로 넘어가면 되지? 굳이? 굳이 왜 오 많이 올라갔다 아 나 축기경 되려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오오 붉은 발을 가진 원숭이랑 청색빛을 내는 이무기가 싸웁니다 수위가 상승했다 오오 나 이제 진화 돌파 나 천도축기경 인도축기경 인도 없어 천도축기경이 제일 높은 경지에요 어! 권법이다! 권법과 도 그리고 풀과 물 어! 나 물도 높아! 딱이야! 권법의 물 딱이야 신청해야지 아 근데 마교네 근데 마교도 착할 수 있어요 결정후기 나 그냥 여기 그냥 지낼래 이달 건너뛰기로 괜히 돌아댕기면 꼬여 예 자 홍선아 댐벼 홍선이 다섯개로 만들어줘야겠다 어 어디갔어 홍선이 아 죄였구나 이러면 재미없지 이러면 재미없지 홍선아 예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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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아 이게 펀치라는 거야 홍선아 이게 펀치라는 거야 홍선아 내가 뺨에다가 그 초식을 적어 놓았으니 배우도록 하여라 홍선아 아구창에 내가 초식을 쓰잖아 써놓았으니 복습하거라 뇌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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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긴 거 윙라운드에서 만날 거 같은데 뇌문박 뇌문박 오 뇌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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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거 같다고 했지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뇌문박이 더 약하네 뇌문박 런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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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음 상대는 펑하유 펑하유 펑하유일 거 같아 펑하유 펑하유 속주패네 아 이거 그냥 순서대로네 미 amp 널 있엉 하 런블박 잠기술을 부르지? 야 일몸 심플 앗 베스트야 이 새끼야 잠기술 부리지마 예츠 예 Et 심플 앗 베스트야 이 자슈야 여기 통과돼야지만 그럼 1등만 가입시켜주는 거야? 이거 흑수저대전이네? 흑수저대전에서 이겨야 백수저랑 같이 지낼 수 있네? 아 2등까지? 어 나 이미 되네? 익명의 후원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 이미 됐구나. 평아유 내가 말했죠? 평아유랑 붙을 것 같다고. 내 느낌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 아 예측. 아 느려지게 하는 거. 아 여기 물맛집이라서 그치? 이 자식이 물맛집이라서. 이 자식아. 심프리스. 베스트. 심프리스. 베스트. 심프리스. 베스트. 임파이팅. 맞으면서. 당신 정식으로 종문의 외문 제자가 되었습니다. 1등하면 뭐 좀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의 동천. 거침없는 마음으로 재난방지. 한결같은 고향. 적대적 입장의 사랑과 친족관계 금지. 아군 종문 영지대에서 절도 금지. 오케이. 담론으로 얻는 수학 증가. 호감도 가지기 쉬운. 오 돈도 줬어요. 잠깐 2등 성경 도우. 상지용. 상지용 연기 후기? 별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중상? 내가 아까 페넨가? 상지 드래곤. 장래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시죠? 젊은 때 기운을 보는 재주를 조금 배워서 후덕한 사람이란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교에서 덕을 노네? 등산하는 걸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따까리로 만족합니다. 오케이. 결의? 결의하면 뭐가 좋아? 의형제 되는 건가? 상 지드래곤 하고 의형제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다. Druid을 내 개척으로 해 옹. 오케이. 친밀도. 친밀도 왜 이렇게 내려갔어 나? 내가 팬애들은 좀 약간 나한테 감정이 안 좋네. 내가 좀 두드려 팬애들은 영각 영각에서 경주를 돌파하면 어 이거 배울까요? 역천개명? 어딨어요? 역천개명 아 이게 역천개명이야 해보자 아 이거야? 뭐 아무 데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기 있어? 아 브론즈 승급 여기서 승급하면 약간 대리점 대리점 혜택? 어 도구 줬어요 어 일품이야 일품을 줘 동랑수집 괴물 정리 괴물 정리 창신구 격파 다해 연기경의 강자? 연기경 안에서 아이언에선 내가 제일검이야 제일권 매달 해야됨 매달 해야됨 자 정리하러 갑시다 장경갑 아싸 물품 20% 할인 블랙프라이데이 연기경 아 나 연기경꺼 배우기 싫은데 연기경꺼 배우기 싫은데 근데 훨씬 좋네 아 독법이잖아 아 독법이잖아 영술? 어 이게 더 좋은데? 어 이게 더 좋은데? 사거리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는 빠방 이건 빠방이고 이거는 세 개가 나눠져서 그죠?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근데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수령술 권서? 왜? 이거는 그리고 영동까지 있는데? 보물 비급? 보물 비급? 보물 비급? 야 보물 비급 나 이거 못벼 상점 칠용원 어 이건 돈 안받네? 신수봉 액 황 어? 나 이거 있어 어? 나 이거 있어 액 록 액 록 액 액 사육은 뭐야? 액 이거 먹이줘요? 영식 나뭇껍질 줘야지 나뭇껍질 하나 나뭇껍질 하나 줬어요 장경갑 아까 왔던데고 이사대청 종문전략 구성원 반흥약 대장로 2, 장로 5, 진전제자 8, 내문제자 13, 외문제자 20, 기명제자 85 외교 영현문하고 사이좋고 영지 이게 사이가 안좋은게 3개나 있네 왜 이렇게 사이가 안좋아 그러면은 음 종문비법 탈환 이거 하러가고 비경 하러가고 치화의 숲 할게 많네 상점점인가? 취보선 루가 상점 이거? 아싸 아싸 아 아 아 아 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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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법이다 이거 하나 먹자 세계상 근데 이런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법도 쓰고 다 좋은거 아냐? 50이하면? 돈이 무질러서인가? 돈이 무질러서인가? 돈이 무질러서인가? 아꼈어? 알았어 그리고 몰아줄까요? 수영근 몰아줄까? 수영근 몰아줄까? 물테크 갈거에요? 몰라 수영근 몰아줄까? 수영근 몰아줄까? 다 먹어 이제 대량사용 야미 아 나 이정도 올라갔어요 이제 아 나 집법도 좋았네 그리고 포탈? 포탈로 갈까요? 포탈 여기 갈거면 승급 신청하라고? 어떻게? 나와있네 현재 외문제자인데 진전제자로 해 종문공원을 소모하는데? 나 백이 없는데? 일단 승진하고요? 아 공원 부족치고 안되네 일단 날아갈게요 전성진 오 써야돼 여기로 가면? 여기도 오네 어? 아싸 더 쎄진거 같기도 하고 얘네는 원래 한방포시라가지고 오른쪽 위에 다 있다네 응애 난이도 보통 난이도 오른쪽 위에 다 있다고? 여기 여기 나 이거 이거 뭐야? 왜 극한의 땅이 이거는 먹는게 아니야? 난 이것도 퀘스트인줄 알았어 여기로 가야되네 아 돌파제를 저기서 모으는가? 적염의 경계 적염의 경계 여기 그롬 헬스크림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롬 헬스크림들이 있는데요 그롬아 티 마시지마라 티 마시지마라 티 마시지마라 으흠 뭐? 안 나왔네? 아 아 이걸 모아야 돼 몇 개 모아야 돼? 100개? 여기서 다 할게 아니니까 지나갈게요 일단 위로 어? 수련 나 수련 필요 없잖아 신인방 신인방 이거 뭐 최악의 세대 정해놓은건가 아 보스 뜬거 메세지 보고가면 경매장 경매장도 있어요 위탁 현상팡 지출 이렇게 요거 수령 지출 공방 아 여기서 만났구나 압성으로 그치 극혐 돈도 필요하네 극혐 종문의 새로운 비급 출현 난가 전송진 이거 통량 비경 퀘스트 나 퀘스트 어디서 보죠? 여기다 L 동랑 괴물 아 영진의 괴물 아 영진의 괴물 창순고 금난파 영주 영영주 어? 금난파 영영주 곰가족 에맞니 오케 엠하니 오케 마을에도 퀘스트 마을에도 퀘스트 퀘스트 평화의 아까 내 동문이잖아 이게 뭐야 얘도 잡아야 되나? 왜 자꾸 버섯을 심지? 주실라고 원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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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법 맘에듬? 예 광역이라서 좋아요 오 약제 약제 1 1 2 1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3 3 2 2 도끼 심층 탐색 심층 탐색 응애 응애가 아니라니까 얘 나랑 친해요 안가 너는 자 이리로 갈래 여기 빨간 애가 있어 이게 약한데 이게 약한데 이게 약한데 이게 약한데 넘어 으 으 으 으 샤메 죽는대 제반이 으 으 으 으 으 내가 잡았는데 왜 달려와 도수 시그의 윤회지? 어 나 지도 좋아 지법도 다른 물건인지 살겁니다 어 이거 좋은데? 순명경 좋은데 이거? 신법 수락밖에 못하네? 일단 받아 질 ils 이거는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면서 피해를 입히는구나 근데 자질은 뭐가 좋은가요? 데미지가 더 좋은 건가? 나 시계 유네지 해볼래 봐봐 다시 돌아오면서 때려 또 아 근데 이게 관통이 안 되나? 이것도 관통돼? 이건 배울래 학습 잘 안 맞음? 쓰읍 관통인데 조준을 잘해야 쓰읍 지법 지법으로 갈거야 요물굴복 나 잠깐만 이게 금난파 영영주 영영주 내가 금 금 그거 아니야? 그니까 이 집 근처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떠났네? 그럼 여기 왔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 파란 어 여기 뭐 있다 기이한 원숭이 기이한 원숭이 이건가? 아 여기네 아이씨 아이씨 텔타? 어 얘도 잡아야 되는데 원숭이 나 원숭이 잡을래 이 잡으면 좋은 거죠 이 잡으면 좋은 거죠 이 잡으면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약해? 이게 두 번 하니까 방어력이 두 번 계산되서 그런가? 컨으로 해결하세요 아싸 또 약재 재질 지법이 불임 또 올라가 아싸 나 약신됐어 근데 나 집 지법으로 내허 중첩 되는데 통달까지 가면 종이 아니에요 전송진 아 정적 위험 아 화상진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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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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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쌍진 화쌍진 없는데? 간첨력? 아 이게 표시야? 공격하면 돼? 어? 도망갈라구요 초기라서 쎈데? 왜 쎄지? 왜 쎄죠? 그럼 한틱 쎄지 쓱쥐경 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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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살 됐다 비법 살려줄 수도 있나 안 죽여도 됐나 봐 아 그래 그럼 일단 잠을 자죠 전송진 아 이거 또 여기 있었네 아 여기 갔다 갈걸 아이씨 짜증나 일로 택할게요 해보고 여기서 영각이었나 영각이었나 임무대청 오 명성 올라갔어 괴물 정리 어 주변 괴물 청소 다해 자 처자 치료원 처자 다해 이름이 장신구야 자기승진 소비무 참가 그리고 그리고 근처에 괴물 정리 근처에 뭐 이런거 정리하고 할거에 내 문제 내 문제자를 왜 해 나는 그 장문인이 될 사람인데 죽어 그냥 진짜 진짜 구리다 진짜 구리다 진짜 구리다 나 이것땜에 집법 쏘가지고 질 뻔 했잖아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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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 능숙됐는데 그래도 이게 난거 같애 자 보고 또 괴물정리 또 받아 아 아니요 나 이거 없는데 춥기 훅이네 금난파 영영주 어? 우리 동네잖아 우리 사람이잖아 아 나 이거 있다고? 마교니까 뭐 봐줄게요 이거 잡고 갈게요 봐주기 싫어서 봐줘야돼 이거지 이거지 고무고무 이거지 고무고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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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고무 고무고무 뭐야 어 어디로 갈까? 아래로 갈까? 잠깐만 아래로 가야지 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우리 쪽이잖아 다녀 1품 줘? 아니 싼거 이거 줄게 좀 좋은거에요 나름 아 기습했어 이 마두 죽어라 왜 갑자기 여기 근데 같은 팀인데 왜 근데 같은 팀인데 왜 이거 팀퀸 마교라고 모든게 모든게 용서받는게 아니에요 마교도 그들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마교도 그들 나름대로 매우 아 이게 이것이 마끼오가 아니고 아 아 막 살려주면 안되는구나 어 막 살려주면 안되 기무아라 안가? 이것까지만 하고 궁선 이쁘게 짜고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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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느덧 어두워졌어. 지법을 기록해두었다. 정봉. 정봉 쌍이지. 시짤때기 없는걸. 비무시자. 죽기경 인데요. 제일 약할거같은 애. 얘가 제일 꼬랩이니까. 빈자리에 있는 사람? 아 여기? 아 제자들이랑 싸운다고? 아 여기. 평홍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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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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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1. 3. 3. 3. 4. 6. 10. 10. 10. 10. 11. 11. 12. 13. 14. 14. 15. 16. 됐어요? 됐어요? 뭐 타고 인제 모집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갔다 올게 공목 수령 매번 와서 받아야 돼 이거? 장로 하려면 춥기 후기까지 가야 되는데? 종문의 적 창신구 여기로 뜨는데? 여기 안 했다고? 종문도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패면 되네? 인간관계? 인간관계? 우클 스킬 왜 자꾸 안쓰여? 마나 달아서요 꺼져라 도구 받아야돼? 아이씨 난 아까 살려줘도 살려줘도 그냥 준다고 그래가지고 북동쪽 방향에 올라가야돼 절도 절도 절도할게요 격파인데 그냥? 아 죽여야 되는구나 아 죽여야되는구나 중상이야 아 죽여야돼 아 죽여야돼 아 죽여야돼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 Already 너무 강 창 시리즈 신 요 시리즈 무 1. 2. 3. 3. 3. 4. 5. 5. 5. 5. 6. 5. 이런 애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거 되는데.. 5. 5. 5. 5. 5. 5. 5. 5. 그죠 축기경 빨리 가는게 좋죠. 5. 5. 5. 5. 5. 5. 5. 5. 그러면.. 아 그러네.. 6. 춥기 중기네. 벌레..벌레 여기서 찾아야 되요? 7. 7. 7. 9. 8. 8. 여깄다 잡아야 되나? 저 스팀이에요 그치 되겠지? 하이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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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까지만 갖다 주고 이제 할까 하죠 여기 근처에 요괴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이건 그냥 뒤져서 찾아야 되나 축기 초기 얘 잡을 수 있나요 축기 초기면 축기 초기면 축기 초기면 축기 초기면 ORA 쥐바 좀 쎄네? 좀 좋은 거 주자. 강황. 강황 주자. 강황 10개. 살려주세요. 강황 10개로. 보시면 안정도가 떨어졌어요. 사례 좋아하네. 동굴을 가자고? 일단 들어갈게요. 회복해야 되니까. 아, 마을 임무였구나. 영상 다 날라갔어요? 날라가도 돼요. 아! 동굴이 어디서 오는데? 바로요? 이거? 아, 이거? 아, 그러네? 자, 뒤져. 안주는데? 이거 그냥 퀘스트였네? 안주는데? 난 이걸, 이걸 잡고 싶은데? 아, 격파됐대. 경건이 박건이님 10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격파됐대. 아, 격파됐대. 다 격파됐대. 빨리 가야되는구나. 비경가세요? 어, 사부가... 사부가 갭했네?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선협하고 무협하고 달라요? 천령, 비경 이런 데로 가야되나? 어, 명령주. 원동성. 명령주. 영상진. 아, 격파됐대. 명령주. 영상진. 명령주. 이거 다 명령주네? 원동성. 여긴 다 명령주인데? 아, 여기 명령주가 여우구나. 아, 씨. 원동성. 명상진. 성혼종. 성혼종. 성혼종, 명령, 명상진. 명상진 여깄다. 아, 여기, 여깄다.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아, 씨도 안 해. 일로 가. 이거 왜 이래? 아싸. 현령, 비경으로 가. 어디가 현령, 비경으로 가. 어디가 현령, 비경으로 가. 어, 지났네? 여기야? 얘가 비경인가? 아, 여깄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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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거 배우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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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거 배우자. 온격히 올라가 영역상안이 올라가 방어력이 더 좋잖아 팍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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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다 배워보세요 또 배워 마우스 꾹 누르고 있어도 영탑진 극한의 땅 극한의 땅 구슬의 이동속도가 느려가지고 되는거였어요 극한의 땅 극한의 땅 오케이 학습 더 해야 되네 짜증나 97% 신법 시간만이 가나요? 안가죠? 15일이요? 아 그럼 그 사이에 그럼 그 사이에 깨잖아 어? 상지 드래곤이다 상지 드래곤 고마워 빨간건 우클릭으로 치우려 아 다 깼겠다 아 참 아 참 아 아 아 돌이 어딘데요? 이게 돌일까요? 뭐가 돌일까요? 아 이거? 아 축기경이 돼야 돼 그럼 나 이거 재료 얻으려면은 그냥 여기 여기서 뺑이 쳐야 되나? 이런데? 이런 적염의 경계 이런 데서 뺑이 쳐야 되나 그냥? 취아의 숲 통령 먼저 어차피 통령 있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어차피 통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싸 연기도 배우고 연기 배워야겠다. 나 연기 14. 그리고 나 이것도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퀘스트. 다 수령해. 행구? 행구? 페이 그만? 퀘스트 지나가다가 보이면 동선 깔끔하게 하려면 필요해요. 어차피 기간 넉넉해서 받아놓으면 나쁘지 않아? 아싸 약재도 또 올라가. 네 권법 치료. 또 왜요? 약 30일이야 이제. 심층 탐색. 아 이건 퀘스트잖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야 얘. 이게 약하네. 근데 왜 이쪽 방향으로 하는데. 스페이스는 왜 절로 가요? 마우스를 이쪽 방향으로 하는데. 스페이스가 왜 이상한 데로 날라가. 스페이스가 왜 이상한 데로 날라가. 아 방향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시험이네. 시험이네. 어 이거. 신법이다. 아싸. 신법도 익혀야지. 아. 목양근이 없어. 통령 비경. 통령 비경. 통령 비경과. 아. 배워도 신법 못 끼지 않음. 수도점수. 누군요. 모벅이 너무 똑같아요. 신법을 배우고 있어서 스탬이 점점 좋아질꺼거든. 깨달을 오 안죽어 한방에 뱀이 어? 뱀 내구도가 어? 파인애플도 안죽어 한방에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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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희자스바 희자스바 나 영석 몇개야? 그럼 대각선으로 달려가고 싶으면 이게 와우지 어? 이게 로스타 그거 깨달은 오 안맞이 다 맞았네 아 꼬케 꼬케 뚜껑 뚜껑 때려 지나가 버리기 뚜두둥 꼬케야 뒤져 꼬케 계약하네 권법체질 어 좋아 권법체질 좋아요 창법체질 뇌연근 좋아 좋은거 많이 주는데 천재지보 하나 나오 옆에 대량사용 천재지보? 어떻게 알아? J 눌러 보세요 제로에 있어 오오 통령비경에서 대회에서 아 그래서 통령비경을 계속 돌아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천도축기경으로 갈건데요 미안하지만요 통령비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미안하지만요 미안합니다 인도로 할 생각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현상 상황에서 확인을 하네요 미안합니다 고생할게요 이렇게 지나가는길 한번씩 consultants 좋아요 나쁘지않아 지나가는길 intent 가友소 또 너냐? 이 마두? 금난파 영령주 군탄데? 나 금난파인데? 살려주네? 살려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왜 마두라고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오히려 제가 묻겠습니다. 넥킨드를 훔치지 않았느냐?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너는 이 등산경이 아닌가? 이름을 바꿔 행동한 적 없습니다. 오해로 큰 질을 쥐었으니 다음에 와서 보상하겠습니다. 뭐야? 객잔. 저 한번 겨뤄주시겠습니까? 연기 후기? 나 아이언 중에선 진짜 쎈데? 죽으려고? 얘가 됐어요? 아이고 스펀지구나. 스펀지구네. 어휴. 안 나갔어. 어허허허허허허. 아 뭐야? 안 죽었어? 나 이긴 줄 알고... 응애 모드 아닙니다. 보통 모드예요. 어? 얘 잡을까? 잡고 갈까? 아 근데 이런 거 하나씩 다 하면 끝도 없어. 그냥 건너가.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더 빠르게 됐지? 끝도 없어 진짜. 저런 거 다 해주면. 상대 해주면. 비경 어딨어? 여기 있네. 주입. 뭐 먹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깨. 밑으로 가서 지도나 알지? 5총이 없네.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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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 5총이 없네. 아이온 아까 개. 그냥 봐준거야 알죠? 봐준거예요 그냥. 개필려다가 마신거예요. 뭐 이건데 진짜 꺼져 아우 나 유도타네 저거 지도를 밝히는게 뭘까 한끝 차이로 두방 때리는게 너무 열받아 마린 방 1업 한거같아 겨울받아 각각에 가서 때리면 돼 아 그러네 한방만 맞았던가 그러면 아 아 아 아 뭐야 개새야 다 맞기 움직여서 다 맞기 어? 나 통달 나 이제 이거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오경근 령과의 옆에 나오면 단약 부적 추력 250 공격력 올라가는 거 이겼습니다 그리고 추력 150 요거 써도 될까요? 비싸긴 한데 일품 40영석 밖에 안 되잖아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 명력 60 명력 60 명력 60짜리 경지 오르면 똥댤 아 난 왜 목욕근이 부족할까 너무 기분 나빠 아싸 나 통달까지 갔거든요 방어력도 올라가고 아주 좋아졌어요 나 아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밝히라고? 오른쪽으로 가서 지도 밝히라는 거야? 여기 가서 이건 일단 가 갈 건 가 그쵸? 갈 건 가야 돼 아 아 이거 아까 간 거구나 하나 더 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나 근데 구슬을 모아야 돼 구슬 모으려면 일단 여기 치와의 숲도 가야 돼요 명력 명력 찌꺼기 찌꺼기로 올려주는 걸로 올리자 찌꺼기 명력 찌꺼기 찌꺼기 차려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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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마다 네, 네다섯 번 도는 거야 아 오늘 죽기경까진 딱 돌아주죠 뭐야? 이렇게 모여있어? 죽여달라는 건가?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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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사 안팔해? 못봤는데? 2.8사 안팔해? 문파에서 가끔 팔음? 6개 얹으려면 문파 갔다와야 돼? 알았어요 이거 6개 만들고 갈게요 일단 많이 쓰면 좋잖아 다음 진급할때 쓰면 되잖아 다음 진급할때는 안쓰나? 아 매번 다른거 필요해? 아 설마 내가 모으는거 안팔겠지 내가 모으는거 안팔거야? 그래야만 해 아 너블 여기다 만들어주면 어떻게 잡아요? 어? 아 너블 아 너블 깨달을 오오 열여섯개 76 내약이 필요한거 34 자 이거를 3배에 얻었다는거는 그러면은 모드 안깔았으면 이 짓을 3배를 더해야되는거네? 여섯번이 아니고 열여덟번으로 해야되는거네? 구슬 하나당 아 이건 똑같애 아 안맞였다 아 극혐 아 극혐 에임 극혐 아 극혐 한 두개 좋죠? 아니 수련 신법 수련도 좋아 신법 수련도 하고 오히려 진짜 강해졌을까 강해지지 않은 생각해보니까 강해지지 않잖아 똑같잖아 홈런 화이자 오케이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돼요? 내 기분 백이네 자 이제 이거는 모았으니까 이거 근데 마을에서만 뭉쳐주나요? 마을로 가야 하잖아 여기서는 안 뭉쳐주나요? 산 산에서는 안 뭉쳐줘요? 화쌍 진으로 가서 뭉치고 가야겠다 그지? 깨달음 오! 돈 많이 벌거 좋지 뭐 이거 혹시 날짜 쓰나요? 날짜 안쓰죠? 15일 쓰나요 혹시? 안쓰겠죠? 뭐 나머지 팔면 되니까 그쵸? 아싸 영동됨 오히려 좋죠? 영동되서나 신법으로 어? 보물? 보물? 나무 껍질! 일단 요거는 잡아줘야죠 할거네 왜 자꾸 깨닫는거야 나? 뭘 깨닫는거야 나? 신법을 깨달은거야? 좋은거네? 뇌테! 뭐야 얘? 뒤질래? 야 상지 드래곤 비터스 때리면 너 뒤져 너 나 되게 아파 비터스 때리면 둘 다 기약하네? 이거 왜 싸우는거야? 돈도 기지나? 왜 하는거야 이거? 좋아지는거 하나도 없는데? 심득 얻었음? 아 그러네 뭔데 너? 춥기 후기? 뭐 싸워줄 수 있지?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가고 싶은데? 어쭒을 땅! 이렇게 Game Nab 도주! 아싸 도주성공 따라올전면 따라와 봐! Earth 실제로 닦고 przek두amam 피었나? 아깝쓰 어 이..몹있다 몹 뇌택으로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전송부 전송부는 뭐람? 오 상지 드래곤 오 상지 드래곤 어 이거 그거네 이거 스프레이? 벌레 스프레이 얘 잡아볼까? 스프레이 쎄보인다고? 별로 안쎄보이는데? 얼굴 왜이러? 캐리건이 휠씩 다네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여기 안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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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집으로 바로감? 아 집으로 안감 그럼 뇌택에서 뭐 하지 말자 이거 뭐지? 채광 오케이 영령주에서 놀아야겠다 거대한 호랑이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싸 자질 형성방 형성방 오케이 잔뜩 다 받아놓고 오케이 동남 오케이 바쁠거 바꾸고 공방 공방 합성 합성 400원 오케이 아 모경기 합성 오케이 어? 중품 혼석도 가능하네? 아 하품으로 어? 돈 안필요 어? 돈 안필요 반절만 만들까? 오케이 반절만 만들까? 이 정도만 만들까? 오케이 자 연단 아 나 강황 아 체력을 올리는거? 음 하나 만들어 재료가 없어 오케이 47 못 만들어 모두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오케이 연기 연기 좀 해야겠다 늘게 없네 오케이 자 전송 할게요 자 이럴 틈이 없어요 시장에서 혹시 뭐 좋은거 파나? 음? 이거 하나 살까? 500원인데 훨씬 좋은데? 아 근데 축기경만 쓸 수 있잖아 이동 스크롤 이동 스크롤 이동 스크롤 이동 스크롤 이동 스크롤 뭔지 모르겠어 전송구 3개 있어요 이미 침님과 같이 시작해서 저 축기경 돌파였습니다 일단 사 하나 사 하나 오케이 서적 약보 어? 이거 좋아보이는데? 사 오케이 이것도 하나 사 서적 박스 싸 박스 아 이거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박스 여기 날라가 군타로 오케이 군타에서 상점? 상점인가요? 상점이 어디지? 반복 소원 인정 아파들고 에피소리 동무 도бо 안 나왔네 다행이야 안다행이야 어 나 목련가 어 목련근 이거 사 확인 근데 이거 다 사면 되는거 아니야 사실 다 사 그냥 지금 남아 도는데 다 쳐먹어 다 사서 또 먹어 또 먹어 대량사용 다사 아닌데? 두개밖에 없어졌구나 오케이 대량사용하고 또 서적 이제 이거 쓸 수 있어요 신법 신법 한 번에 통과? 안 통과 1통과 빵빵 푸르푸르 천천히 빵 오 이것도 신법이야 됐어 신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 쉼트 아 이거 다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럼 안되네 아 이걸 다 배우면 끝나는게 아니고 이거 장착이야? 설마? 아 피시브잖아 이거 빼 공법 대성? 공법이 뭐지? 피시브 아 그래 이거 쓸게 어 안되네 아 이게 18점을 써서 그렇구나 9점 9점 근데 이게 특성이 좋아가지고 이걸 쓰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잠깐만 그러면 나 5점짜리 18점에 5점 안되네 어차피 배워도 안배워 극혐 자 그러면은 자 정직하게 정직하게 해야되거든요 화염기 수염기 뇌염기 풍염기 어 나 모경기 하나 있는데 왜 없어졌지? 어 나 모경기 하나 있는데 왜 없어졌지? 모경기 왜 없다고 떠있지? 정직하게 해야되면 정직하게 해야되면 정직하게 해야되면 그거만 빨간 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상관없어 왜 순도가 떨어져 나 왜 순도가 떨어지게 됐어요 불쾌하네 한숨 자야겠다 아 보스한테 얻는거랑 또 등급 차이가 나요 뭐야 영과 왜 느낌표가 뜨지 하라는거야 꼭 해야되요 퀘스트인가 아 그러네 다 먹어버렸네 내가 안하면 그만해 잠깐만 하고 취소하면 어때 이거 취소하면 어떻게 돼 그럼 먹고 치울 수 있네 안되네 오케이 치료원 치료하고 갈게요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깐 빨리빨리 처리할게요 전송폭풍의 골짜기 폭풍의 골짜기 폭풍의 골짜기 적염의 경계 뭐 이런것들을 하면 되는거 거든요 아시겠죠 1 2 이건 뭐죠 원수 치누 원수랑 치누 뭐 이런사람들이 있다는건가 아 나 이런애 안잡아 아시죠 여기 한번 들려 붙이고요 3개월 뒤에 오케이 여기 한번 할께요 화염구슬 빨리빨리 깰게요 화염구슬로 이거 언제 다 잡냐 그롬이 엄청 많이 살아요 이거 이거 피해 여기가 더 센데 애들이 이걸 6개 더 해야된다고 6개씩 4번해서 24개를 해야 돼 여긴 좀 더 센데 오히려 나중에 더 쉬움 나 여기 한 번 왔었어 어 아 개폐고단이길래 좀 치나 했는데 맵 밝힌거 보니까 메이플이면 지금 리스안구 뚫은 정도 맞나요 왜 아이템을 왜 안주지 안주... 안줄 수도 있나요 혹시 메이플 아일랜드임 뭔 메이플 아일랜드야 한 20렙은 되지 그래도 메이플에서 페리온에서 엑스턴프 정도면 되지 약간 아이전호... 아이전호, 아이전호그... 아이전호그... 30렙... 약간 이런 느낌 저정도는 되지 데이플 아일랜드는 진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까 왜 안 나왔지?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야?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55개야 나 전에 한 번 했었어 45개? 45개 남았어요 무조건 세 번은 해야겠다 하룸? 버그일 수도 있어 모드 깔고 하고 있는 거? 왜 이거 모드는 이거 왜 나오는 거 안 해줬지? 나오는 것도 좀 해주지 한 두 번만 해도 돼 한 두 번만 해도 돼 한 두 번만 더 해야 될 수도 있네 시바 세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네 재료는 3배 아니라고? 재료는 3배 아니라고? 재료도 3배 모드 해주지 재료도 3배 모드 1배속 2배속 3배속 2배속 3배속 4배속 3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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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스킬 안 쓰는 모드 14 13개 나오면 두번 해야되고 14개 이상하면 한 번만 해도 돼 14개 나와라 14개 나와라 아 얘가 개를 소환하는거네 개월 밖에 19개 미안합니다 나와 버려가지고 미안해요 여기 끝났고 폭풍의 골짜기 가야겠다? 그러니까 빨간달팽이 막 한방컷 내면서 한방구득해져서 갈아이러는 거라는건가요? 빨간달팽이는 진짜 아니야 춥기중기 춥기중기 춥기중기가 왜 자꾸 얼씽거리지? 뒤지려고? 너 나 춥기 되면 너 진짜 뒤진다 너 춥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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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원.. 난 살면서 원수 진일이 없어요 공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왜 아프게 떨지? 조심해서 구한다 조심해서 구한다 뭔데? 창신두 죽였잖아 걔는 악인이야 죽어마땅한 악인이라고 정의를 구현한거라고 어? 무조건적인 살생을 금하면은 이 게임을 왜 합니까? 악인을 어? 잡고 해상에 그거를 어? 바로잡아야지 정의도 뭣도 없는 세계야? 창신두는 죽어마땅했다고 해파리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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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재지보 나 4개가 돼버렸네? 쓸데없이 뭐지? 아우씨씨 유사의 경계 수달띵이 없이 어? 물음표? 건져낸다 선물 주시면 좋아 너 보스가 안 넣었잖아 35 내가 8개가 있었다는 거네? 8개 어디 있었던 거지? 내일 재료 2,3배 찾아서 치마에 올려놓아 볼게요 됐어요 내 축기경은 다른 사람 축기경하고 다른 거야 알죠? 인정하셔야 돼요 내 축기경은 순도가 높은 축기경이야 수준이 높달까? 많이 주는데? 30% 2번만 하면 되겠다 3 4 4 4 5 5 5 아직도 진화하나? 진화가 아니구요 다음 경지로 넘어가는거에요 포켓몬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지? 저는 무협입니다 포켓몬이 아니에요 아 안맞았다 제가 잃었습니다 하하하 제가 이래요 하하하 오케이 끝 무협 선협 차이가 뭐임? 선협은 아래로 빠졌어야되요 이곳은 양보다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명 경시가 있으면 선협이래요. 알겠어요? 이제 잘 알겠습니까? 아싸 체력 회복 안하길 잘했다. 풀피 채워줬네. 고맙습니다. 왜 안 터지지? 해픽이 어디서 한가 보는 거야. 여기가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여기 세다? 안 죽는다? 여기 좀 짜증나는데? 여기? 아 17개밖에 안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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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네? 맞았던 건가? 17개씩 66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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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노가다 좋아한다고요? 저 싫어해요 연기 뭐뭐 남음? 2개인가 다운돼 이거 끝나고 저 노가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 사실 좋아해요 네이플스토리 우지성 매법 좋아했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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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PC방에 간대 한 20년 전에 해주신 얘긴데 PC방에 간대 PC방에 가가지고 그냥 스타크래프트 켜고 그냥 계속 죽인대 그냥 계속 무지성으로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간대 부지성으로 그.. 그.. 뭐.. 유지맵같은거 뭘 죽인다기보다는 뭘 죽이고싶다는 얘기보다는 멍 때리는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무.. 멍 때리는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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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뜨개질하고 이런거 있죠 약간 반복 반복해서 하는거에서 멍 때리면서 조금 뇌를 쉬게 하는 약간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잡생각이 많으면 나름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 님도 가끔 개청자를 죽이고 싶으니요? 죽이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니까 내가 롤을 하는거랑 비슷한거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열받지가 않나봐 팀이 막 지고 막 이래서 열어야 안받는 이유는 멍 때리기는 작업 중에 하나로 내가 받아.. 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26개를 줘요 빌어먹을 일로 빠져 오케이 끝자리하기인데 왜 줘? 왜 싸워? 턱! 꼭 한 번을 퍼 꼭 한 번을 퍼 턱! ennes선 requirement 난 안전 턱! 껍 perfectly 몹시 어 까 뭐랭 제가 나 4개 정도 했거든? 2개 남았거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적염 했고 극한의 땅 해야되고 끝인가? 더 이상 없는데? 극혐의 땅에서 끝내면 되나? 아싸 보면 마을 가보죠 여기 보스있다 개 개보스 마을에서 밝힐 수 있어요? 마을에서 밝힐 수 있어요? 포켓 우아 부적중 있음 그럼 나 이미 부적이 있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싸 용낙신공 아 돕법 자질 하나 근데 돕법 자질마다 회심이 올라가니까 별로네 얘도 잡아 얘가 줄지도? 그죠? 얘가 줄 수도 있어요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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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으면서 때려 고무고무 아 맞으면서 때리기 아 부적 부적 아 날라가는거 전송 화요 이건 스프레이 없는데? 일단 영탑진 공방 만들어 저쪽은 흑성 화요기 제작 44표 투영기 제작 규한부 3이세요 오 69%짜리 됐어 토연기 제작 수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연기만 하면 된다 하나 남았다 여기 사요? 규한부? 어? 이것도 좋은데요? 복신약보 전송부다임이 있어 3개 많이 사요? 필요없는데? 여기도 먹어 어? 비검 파란색 비검이다 연기경에서 할 수 있는 파란색 비검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검은색 비검인데 연기는 어차피 하니까 찾으러 갈까요? 이거 배운 건 어디에 나오는 거야? 배운 거 어디에 나와? 기회? 배워놓으면 좋긴 하네 나쁠 건 없네 출질 전송진? 뭐야? 부분표? 대화? 얘랑 뭐 싸우는 건 아니겠지? 우선이 욕품화정단을 구해서 줘야 되는구나 극한의 땅에서 끝냅시다 이것도 안 갈 수 없잖아 이거 안 가도 돼요? 이거 안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안 갈 수 없어 반짝거리잖아 운이 좋게도 맵이 좋네요 나 왜 이렇게 빨름? 왜 이렇게 빠르지? 왜 이렇게 빨라? 빠른데? 끝자락에서 끝자락에서 돌아오는 교차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얘 봐 얘 봐 우머 얘 봐 미치구만 소리 제일 쉬웠네 몇 번을 하게 될까? 하나도 없었어 무조건 4번 이상이네 아냐 20 몇 개 나오면 또 몰라 서녀분 배경이 인간에서 신선으로 이미 나가는 주입니다 이미 신선이에요? 신선인데 신선끼리 있어서 약해 보이는 거야? 인간하고 붙으면 개 센 거야? 아이언 신선인데 신선은 신선이야? 아 그래? 사실 나도 어디가서 풀리지 않네? 아 신선 아니야? 초인이야? 오케이 56 28 28? 혹시 28 28? 28 28 나올 수 있어요? 이즈 오케이잉 36 1818 초인도 좋은거야 초인이 신선이지 뭐 자 1818만 가자 축기경부터 사실상 신설반년이라고 봐야됨 수명이 150에서 200년이됨 오케이 하나 딱하고 끝내자 이거하고 마을가서 딱 아니요 1차전직이 축기경이야 사실 짜그맣게 전직은 두 번 했어 아이언 99 이제 브론즈 됩니다 오케이 브론즈 101 아주 깔끔하지 여기 잘 봐 잘 보고 움직여 안으로 들어가면 또 또 싸워야돼 이렇게 빠져나가고 오케 잘했다 오케이 공방에서 협성하구요 수영기 만들구요 자 화연기 있고 수영기 있고 뇌연기 있고 나 뇌 안 만들었나? 잠깐만 나 뇌 안.. 아 뇌 만들었어 아닌데 안 만들었다 아 나 뇌를 안 만들었다 아 뇌가 없다 아 뇌가 없다 아 뇌가 없다 아 뇌 아 뇌 아 뇌 아 뇌 아 뇌 뇌는 어디에 있지? 여기 근처에 다 없는데 여기 있나? 여기 가려진 데 있나 보다 아 아이씨 왜 이렇게 싫을까 여기로 워프 주막에서 뇌벌의 땅 뇌벌의 땅 뇌벌의 땅 뇌벌의 땅 뇌벌의 땅 10년구 구매 후 사용 뭐야 어? 갑자기 돈 줬어요 뇌벌의 땅 심령 전송 일로감 호감도가 아 일로감 여기 번쩍번쩍 여기 다 봤잖아 여기 다 봤잖아 번쩍번쩍한다 여기 그치? 여기 여기다 여기 번쩍번쩍 이거 고맙다 저깄다 이거 아니여? 이거? 이거 아니여? 이거이거? 아싸 자질 여기 그냥 스킨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네. 아니네. 이거 뭐여? 이거 뭔디?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네. 아니네. 빨리 어디서 그런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내가 알려주세요. 응애라고 하기라도 해야 알려줄거야. 부적 수생? 어? 신용부 없네? 아까 안팔았어. 전송부.. 전송부만 팔았어. 아 팔았어요? 어? 이거 뭐있다? 스톤 엔진. 아 이런거 하기 싫어. 나 이런거 할 짬이 아니야. 얘들아. 아 지금 갈 길이 먼데 빨간달팽이들이. 아 빨간달팽이 꺼져. 이거 왜 안나와. 아 여기 얘기가 있구나. 아 씨. 아 뭐야. 아니 이게. 몹을 잡는데 왜 레벨업을 안시켜줘. 이번엔 이 게임을. 밴바라. 마오카이. 나도. 조금 쎈데. 아씨. 잡아야 되니까. 키워부라네. 아씨. 잡아야 되니까. 키워부라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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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새야 아 아 나 빨간달팽이 잡을 때가 아니라고 아씨 제빡동 진짜 기분만 좋아지는데요? 뭐야 이게? 별로 나 기분 좋아지기 싫은데? 아 그치 이게 나와야지 창법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어 여깄다 아 여기 가지마 가지마 이거 스톤 엔지 이거 아닌가? 봐야돼요? 아 왜 핑크? 아 여기에 있나 혹시? 이 사이드에?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요 사이드에 있으면 부적 씁시다 아 나 이거 안 갈래 또? 또 사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좋은건가? 아 모경기 아니 아 아 사버렸다 필요없는데 순도 높아서 괜찮아 그래 다 사 그냥 다 써 됐어 나 이제 다 높아 후영근이만 후영근이만 아 나 또 써버렸 아 용 줘야 되는데 아 빌어먹어 아 다음에 줘 조금만 치료하고 조금만 치료하고 사 놓으면 좋지 않나 사 놓을까 육품화정단 아 맞어 걔가 구하고 있었어 공록 수령하구요 전송지 그러면은 화가 진으로 가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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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품화정단 심령부 P.O.V 이거 4개 3 5개 5개 심령 아 이거 심령부야 아 이거보니 필요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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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보라색 판다고 이거 사서 뭐해 어차피 다 그거 할건데 사 그냥 돈 남으니까 사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없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배웠으면 배웠다 그렇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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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학습하구요 이거 하면 좋은건가 도망루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도법 나도 도법이 어느새 24까지 올라왔어 도법이 도법이 나을지도 도법이 RAAL 도법이 나을지도? 아 신법이네 아니면 이기도 시 mie 저게 곱이 네버랫당 여기 있었네 네버랜드 네버랜드 여기 샀어 자 끝내자 아 나 이거 타야 되는데 덩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졌어 하도 뻘짓해서 보스가 왜 안나와 네버랜드 극혐인데 25 오케이 네버랜드 25 삼국지 8 나오면 할거야 맛보기 기승 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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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 3개 하지마 아 3개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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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번 해야 되네 오케이 2번 더 해 저 백합할인으로 등장하는게 아니구요 그냥 뭐 주민같은걸로 등장한거에요 그냥 뭐 주민같은걸로 등장한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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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하지마 공방가 합성해 뇌연기 만들어 날라가 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결했고 명림 재화 잠깐만 수염기 주면 안돼 수염기 두 갠가 수염기 두 갠가 수염기 모경기가 2개구나 어 모경기 모경기 줄까요? 근데 이거 좋은거 줄까봐 두렵네 이거 퀘스트라서 주려고 이거 퀘스트 아니야? 날라갈게요 오케이 안팔아 영각 여기죠 섭신한광 이거 해 이거 끌기 해야되나? 이게 뭔 차이야? 끌기는 천두 천두 아 아 혹시 겹친거야? 아까 줬어 내가? 아 아무지랄 하다가 아무지랄 하다가 근데 나 비령이 근처에 하나 또 있어 갔다 오자 여기 근처에 있어 여기 위에 아 근데 여기 아니 통령이잖아 통령 통령 한번 갑시다 갈대가 됐어 3개월이 지났어 이미 뭔데 연기후기 진짜 너 뒤져 너 진짜 아이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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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쌍수? 쌍수 하자 쌍수 나면 좋잖아 오케이 아싸 이거 비싼건데 오케이 아 나 보유 안하고 있어 오케이 도와줘 이거 있으면은 줘야돼 무조건 나중에 주고싶을때 줘도 되지 않아? 나중에 주고싶을때 줘도 되잖아 아 그래도 상지 드래곤하고 내가 그게 있는데 이렇게 정없이 하면 안 돼요 아 됐다 여기 근데 똑같은거 주나요? 아 그래요? 아 쿨 돌려 쿨 돌려 쿨 돌려 쿨 돌려 그래도 uniqueness 이거 좀 길다? 주문하성 천도로 하지 말까요? 그쵸? 천도가 차이가 있나요? 천도로 안해도 되잖아 꼭 천도로 해야될까? 인도복숭아 어때? 인도복숭아 해도 안하면 영원히 손을 벗어 이 게임 오늘하고 안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천도에 집착하는 걸까? 진화만 하면 되는 건데 꼭 천도해야 하는 걸까? 내일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는데 인도로 가면 더 역해지는 거야 아 뭔 차이가 있어 그게 아 또 어디서 구해 보물을 동굴은 몇 개나 있지? 보통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근데 하나를 못 찾은 거네 응계 난이도라서 상관없대요 응약 아니고 보통 라인이요 다시 한 번 더 찾아올게요 다시 한 번 더 찾아올게요 쎄긴 쎄 아 이게 내가 두개 아니구나 이거 먹고 두개가 된건데 그러면은 요거 요거 이쯤에 하나 있을까 그럼 저기로 넘어가서 전송된 다음에 화상진으로 가서 여기서 신령부로 뒤쥐자 어때 여기있다 아 이건 현령이야 현령은 또 안돼 현령은 또 곤란해요 마을 다섯개에요 마을은 다섯개인걸까 아래 이정표있다 사브다 오 오 심법 엄청 높네 무반비권 신법 활용 독침 공법 목영근 공격력 이거요? 목영근? 소화물이 없는데? 공격력 공격력임? 이거? 열봉겸?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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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술 공격력 공격력 들어오세요 조금만 지나면 쓰레기임 아무거나 하세요 창신구를 죽이다니 기열이형 왔다 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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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 어 어 저 보스 몹 잡으면 주.. 줄 수 있나요? 이거 아 저 딴다 아 뭐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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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으로 영구아 이거 주자 이건 뭐야? 이건 사람이죠? 원수 기열 으 그럼 이쪽인가 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가 또 있을 수 있어 너무 열 받는다 그럼 전송부를 쓸까요? 전송부를 쓸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동쪽은 여기 뇌텍이라서 아 알려줘요? 일단 요거부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어? 나 뭐 받는 게 좋아? 나 수령 수영 아니야? 수영? 이렇게 하자 권법 찾을, 오케이 51이야 이제 넘쳐버렸어 치료원에서 치료하고 동굴? 동굴은 뭐야? 동굴도 있는 거 아니야? 아 퀘스트야? 아 빨간, 빨간다 할텐데 다út자 상대 신청 세븐 세 미니 센 멘 염 펜프 이거 응보통 난이도라 손만 떼도 터지는 건가요? 아니면 초반 지역이라 으깨지는 건가요? 이거 모르니까 어? 뭐 있다 있다 바로 옆에 있었어 진짜 끝이다 늦었지만 두세배랑 몹젠 한방모드 올려놨다는요 아씨 절대 안해 난 세배모드 안하고 한 거야 난 다른 등성경이야 아니 다른 그 뭐야 그 뭐야 다음 거 내가 하는 거 뭐지? 다른 브론즈야 고급이야 난 고급이야 난 저거 먹어야 돼 그래 축기경 그거 난 달라 되게 약하네 여기 동굴도 두개 찾아놨고 축기경 된다면 바로 털어버리면 되겠다 그죠? 동굴 두개 아 나 그리고 이 허수아비들도 그만보고 싶어 종이 달려있네요 아 아 아 뭐야 맞아야 되잖아 이거 되게 약하시네요 벌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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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화려한 거야 천년종유 걔가 찾는 거 아냐? 절대 안줘 흠 날라가 나 걸어가기도 싫어 1 에이 2 2 2 3 2 2 2 3 금난파 맞나요? 이거 생소하지 갑자기? 금난파가? 맞는거같아 나 됐다! 난 고급 축기경이라고 고급 고급 돌파 확률 63%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거 빨간건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 의미없음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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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경 고급 변신 변해라 뭐야 이거 된건가? 된건가? 아 됐어? 오케이 63% 이거 이거 기..기..기본빵 이거 기본빵 이게 제일 좋네 아 노..노.. 아이를 먹어갈때마다 1점 신통이 뭐지? 기술연찬 기술연찬 기분 영석 쌍수로 없는 경험치? 기분 상함? 섭취는 제일 좋아요? 여기서 하길 잘했네 여기서 하길 잘했네 튼통은 초필살기라 한 전투당 1번만 쓰는거라고 보시면 된그나마 MP 많이 먹어서 아 그래요? 와 나 이거 봐 수명이랑 엄청 늘어났어요 나 9mm님 호감감사합니다 와 나 엄청..나 엄청 쎄 축기경은 확실히 다르구만? 레벨이 배심, 치명탈, 배수, 이동속도 호심 수준이 다르네 축기경의 실력을 갖춰서 인면효왕 가먹었어 이것도 배울까요? 그냥? 여기서 할까? 비급 수준이 나 축기 하나 받았잖아 어? 나 축기 하나 받았는데? 그냥 기술을 받은건가? 그냥 기술을 받은거 여기있다 19 4점 비급 6점 비급 음파에서 파는걸로? 아 그래 바꾸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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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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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각인가? 여기다 추끼추끼 추끼추끼추끼 무에 수속성 영술 수속성 영술 수속성 높은데? 수속성 도법 권법이다 권법할까? 나 권법 높으니까 권법 수영근도 높긴 한데 주무 정기권 할까요? 이거 하나 일단 보고 절기 절기는 뭐야? 아 오른클릭 복 등법 권법 이거 배워야겠다 영전파채권 파란색 하기 싫다 좀 파란색 은근히 하기 싫지 않아요? 아 보물도 있네 장로 교환 가능해요 나는 안 돼요 장로 장로만 주는 거야 치사하게 개시끼들 신법 13점 13점 어? 권법 신통 있다 신통은 하나 배워놔야지 그쵸? 장로 공헌이 없네 장로 승급 가능함 축기라 아 그래요? 신통 장로도 축기야 그러면은 강명 폐황순 이거 배우려면 540이 필요한데 나 잔여 공헌이 없는데 나 아까 엿 바꿔 먹었는데 근데 이걸 배워야지 다음 기회 있잖아 축기 권법 절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있지 순서가 그쵸? 권법을 주무정기권하고 증권열...열...열... 아 이거 지점으로 떨어뜨리기 이거 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지점으로 떨어뜨리기 옆으로 때리기가 더 아파? 정면보다 옆으로 떼... 아 그냥 저항이 터지니 안터지니 저항이 터지니 안터지니 쭉쭉 이로 갈게요 주무정기권 이게 상위 호환이거든요 요거 하나 교환하구요 여기 오른클릭 이거 오른클릭 본법 이거 교환하구요 그리고 태황순 이거는 이걸로 익히자 일단 하나 해놓을까? 어차피 못사네 신법 축기경 신법을 하나 해놓을까? 수 요거 요거 공법 내성 요거 하나 하자 수형근 41이니까 23점 23점이니까 잠깐만 23점 23 곱하고 42 돼 돼 이거 두개 빼고 됐다 10법 이러봐 축기경 꺼 됐어 2 2 2 2 2 2 2 3 3 명기경 다 팔아버리죠 헷갈리는 어떻게 팔아요? 축기경 대유수가 있습니다 아 나 아직 안 끝났어 이 친구야 상지용아 너 혼자 가 지금 가? 좌기 아 좌기주네 이따가 가도 되나? 가능하다고? 출발 숨은거 하나 있는데 찾으러 가셔 축기경 좌기맵에 숙기경 좌기 맵에 그냥 패는데요? 아 같이 싸우네? 같이 싸우니도 괜찮네 오 너무 쎄 고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에이 이거 하나 있네 아 아 아 연기하지마 연기하지마 도우 어디갔어요 내 도우 아 끝날 때쯤에 와 저 새끼 저 상지 드래곤 안 돼 다 파쥬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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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꺼져 안오면 난 좋지 아 상지 드래곤 아 일해 빨리 상지 드래곤 아 상지 드래곤 일하라고 개새야 또라이야 저거 아 상 어 비검 암튼 안내를 해줬으니까 장비 차이를 볼까요 40 4배 강력이 엄청 올라가네 어 이거 반지도 추끼반지 좌기 제가 가져가는 거는 추가되어 왔던 강력이소 서적 이거 이거 다 합시다 아 헷갈려 학습 진동 학습 진동 축기경 그래 이거 폐어 근데 축기경만 돼도 다 패네? 이쪽 세개 이쪽 세개는 축기경만 돼도 굉장한 고수인가봐요 마을 술집 버프가 들어 강력이 없대 근데 죽기 범퍼 이것도 죽기 권법이네 어 하하 하하 아 아 됐네 됐다 축기경 정봉 쌍이지 지..지법은 안할꺼야 일단 장착해 무슨일을 벌어질줄 몰라 그쵸? 연..이거..이거 장착 어 이거 지워 연기경 거 다 지워 기술 망각 기술 망각 철비 축기경 망각 슬법 다 신법을 안 배웠네 축기..축기로 배워야되는데 식력 교체를 얻었다 식력 교체를 얻었다 이거 뭐야? 철마가 되었다 우울하면 어떻게 돼? 누가 안좋아? 정력이 떨어져 아이씨 난 그거 할 때가 아냐 도구로 기분좋게 해줘야돼 80짜리 80짜리 나 이미 있어가지고 모았다가 올려주고 싶은데 기분은 80짜리 모았다가 기분좋게 하면 안될까? 어차피 남아돌아요 아 지금 기분좋게 하기 싫은데 아 지금 기분좋게 하기 싫은데 요거 축기경 신법을 또 연구해봅시다 자고 일어나는거는 안되나? 기분좋아지는게 저기 Ministries 아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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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any 빅급 스킨모드? 지법 부법 연기경 연기경은 다 지워도 되죠? 연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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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주면 엄청 좋아 그래요? 그면은? 헷갈리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싶다 이제 그만 잊어버릴까요? 연기 연기는 다 꺼져 다 올렸고 이거 올렸고 올렸고 신통만 안 올렸는데 신통 뭐 안 해도 되고 신법은 배우면 좋은데 어쩔 수 없고 기분 뭐 잡쳤지만 어쩔 수 없고 정력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고 수명 18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승진 신청 장로 어쩔 수 없고 자기 승진 공원이 부족해 150잔의 공원을 소모해야 되는데 영각에서 해관 수련 어쩔 수 없고 택배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남았어요 누구 죽었다고? 누구 죽었다고? 어떻게 알아요? 죽었지 장철성이 왔는데 금난파 외문제자 대청? 기록 제자? 이 등선경 이건 왜 있는거지? 이 용표시는? 아 나 천재에요? 나 천재였어? 나 제자 축출?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 먹자 나 이제 더이상 안올라요 이거 갖고 있다가 누구 주자 축해 축해야 그럼 나 이제 영각에서 이거 폐관 수련할게요 아 나 이게 없네 안해 치료원에서 치료하고 출발할게요 이거 여기 현령 비경으로 가서 바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여기 현령 비경으로 가서 바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야 이 새끼들 영영주 조사의 운방 수선자 두명이 거물타고 동시에 도착했다 겹숙정 금단중기? 굉장히 높은데? 결정중기 결정중기 부들방석위에서 다 좌선에서 강해져야겠다 약간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자 단심극이 운명을 가지고 있을 때 돌파를 진행하면 연단사 특수 역천 개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때 돌파를 해 이 기운을 품고 있을 때 돌파를 하면은 체력 상한 2% 더 증가 보너스 그죠? 수많이 없다 일단 올라가서 어 여기 느낌 피어있다 즉시 출수 이 등선경 나 이제 엄청 쎈데? 펀치가 길어졌어 어? 세 번 갈라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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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이 아직 완성이 안됐는데도? 이정도야 신법 완성되면 끝이야 누네 또 속도도 더 빨라졌어 어? 펀.. 발사되는 건 뭔가요? 제 주먹이에요 공원도 모으기 너무 좋아 공원도 올라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신청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종문도 없고 수명 나보다 나이 많네 체력도 없고 연기 초기네 신청퐁 연기 후기 신청퐁 성원종 도와 근데 저 여자가 좋아서 돕는다기 보다는 얘를 죽이고싶어 좋은 죽일거리야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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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살려줘봤자 급강하거든요 단계 신호는 없고 적대는 많은데요 적대 많으면 이거 죽었나? 죽은거야? 왜이래? 죽였어 죽였어 죽기 죽기 연기 죽기 기껏해야 죽기인데 죽기 후기까지 있다 죽기 후기 있네 내꺼 파리들 꼬이겠네? 저도 파리거든요 일개 산수입니다 똥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전 죽었을겁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갚아라 그리고 이게 뭐지? 포장입니다 죽기 기원에서 정추도 정추도 나 뭐하려고 했죠? 아 이거 신청하려고 했죠? 장로 신청 정추도 무슨 짓을 하는거지? 너희? 잠깐만 임무대청에서 나 보고할거 없었나? 자동으로 자동으로 동받아? 여섯 구의 시체가 쓰러져있는걸 발견했는데 한 여자가 아직 생기가 남아서 무언가 하고 있었다 애석하구나 몸을 날려 떠나갔다 바닥에 있는 사람 복부를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처가 생겨있었고 검은 기운이 가득한 것이 극독에 중독된 것 같았다 약솥에는 온기를 내폼더니 점점 뜨거워졌다 이건 대체 그리고 남자 몇 명이 공중에서 떨어졌다 앞장선 준수한 사람은 바닥의 시체 약솥 당신의 눈을 차례로 보고 세수 진심의 술이라니 사 장로의 조예구나 그물에 걸리게 될 줄이야 약진존 약진존이라고 합니다 약진존이 뭔데? 약진존이라고 하면 알아요? 자기 뭐 월클인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닌데 뭐야 이거 못해? 이게 펀치가 약간 대기만 성형 스킬인 것 같은데 펀치 약간 평타로 다 잡네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넓어지니까 처음엔 이게 좁아가지고 약한 건데 이제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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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이라도 모드 깔까요? 나 너무 열 받는데 나 너무 열 받는데 저장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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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람이 있는데요 무협에 핫토리 효예가 있는데요 오잼스 보이는데 한국게임인가 없는데요 이거 아까 본거 잖아 뚜산민지 귀공모드 올린사람 아 나 오늘 원래 분식티어메이커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 있었구나 다른거구나 아닌가 귀곡검색이 더 빠르지 않나 아니 몇개 글 없는데 그 검색할 전체구려 없어? 선협 대충 설명 무협의 하위 장르 도살하는 애들 동네 깡패임 강해져서 신선되는게 목적이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게 아님 그래도 착한 그중에서도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는거잖아 어? 여기있다 몹젠 한방 몹젠 한방 안할래 드랍 이거 할래 몹젠 한방이 좋아요? 드랍 안할래 아 제가 알아서 할거에요 응 이 다울랜드 드랍률이 안되지? 된건가? 드랍률이 안되네? 아 됐다. 옵젠 한방 다 깔아야지. 옵젠 한방이랑 드랍률 오케이. 귀곡파랑 관리 로컬파일 탐색. 그리고 모드 익스트라 여기다가 모드 드랍. 떼지 별표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떼지님 2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위탁하던 유비와도 같이 굽힐 땐 굽힐 줄 알고 분유를 먹을 땐 한 통째 마실 줄 아는 개방장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아니 다 차 타고 다니는데 나 혼자 처음에 한 3km 걸었다고 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남은 거리 계속 이 악물고 걸어가는 거 미련한 짓이야. 내가 3km 걸었을 지연정 인지한 순간부턴 차를 타는 게 맞아. 왜 이 악물고 차를 안 타려고 3km 걸은 것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라. 아 이거 다 체크가 돼 있네. 왜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지. 흐흐흐. 자 진입해 볼까요. 2등선경 3년. 자 들어가 볼까요. 아 이거 장로시험이 바로 있네. 뭐야 넌. 축기후기? 축기후기면 뭐 돼요?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색끼가. 빠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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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뭐하쟤. 아싸! 정규야! 정규야 해치워! 정규야! 좀 어떻게 봐! 정규야! 야 힘들어. 오케이. 아 뭐야 죽었어? 정규야! 개새야! 죽이면 못해? 인간관계. 족보 좀 봅니다. 죽기 죽기 연기 죽기. 뭐야 니 위에 없네? 인간관계도 없네? 고독사 해야겠지? 왜 자꾸 뭣도 안되면서 왜 설치지? 뭣도 안되면서 왜 설치는 거야? 이분도 같이 죽었네? 도와주러 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지금 이거 익히고 있는 중인데? 나 지금 심지어? 저건 기절? 당신을 증오하는 수산자 최소 8명. 동문입니다. 얘 아까 도와주러 온 애자. 연기 초기. 아 얘 왔구나. 나 따라서 왔어. 정영산을 물리치는 건 시곤죽 먹기겠죠. 죽기 후기? 응 금방이야. 잘한다 이거 회복 좀 할게. 잠깐만. 기다렸다 가도 되죠? 그냥 기무해도 되나? 제동을 차나? 혜성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무는 그냥 해도 되죠? 평홍장님을 물러... 네. 혜성님 감사합니다. 평홍장... 센세를 물리치고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건축 땅을 내가 먹을 테니까 평홍장 센세랑 같이 여기 대장로 여기 밑에서 같이 좀 하죠. 어때요? 평홍장 센세가 나 좀 알려주고 했는데 제자 적으네? 얘요? 외무당으로 빠져? 그냥? 근데 어차피 이건 자리를 비킬 수밖에 없어서 이거 많은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천재가 한 명 있어 또. 천재는 천재팀으로 가야지. 트리플스타는 트리플스타로 가야죠. 외무당이 더 약해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나 피, 피 없는데요? 뭐야? 아 천재라는 건가? 뭐야? 되게 약한데? 이렇게 약한데? 얘 춥기 아니고? 너 춥기 아니지? 춥기 아니네. 얘 하는 짓 보니까. 딜이 박히네. 계속. 또. 뭐야? 어디가? 연기 후기? 뭐야? 부하들 다 싸우는 거야? 고음? 연기 후기.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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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치는데? 죽기 후기 아 얘가 장로구나 이 새끼야 나 이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애 움직이면 그만해 오지마 오지마 주먹은 피하기 쉽죠? 얘 잘 걸렸더 상대를 내가 잘 만났네 뚜두둥 내 장로 자리를 뺏어가는 사람이 당신일 줄이야 미안합니다 가세요 쟨 어떻게 됨 몰라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줘야 돼요 아 예 나 장로에요 선출하겠습니까 한번 업무를 볼까요 데리고 올 수 있나 천재 얘네가 이렇게 빠진건가 지고나서 얘네가 빠졌네 그죠 축기경이 일로 갔네 축기경이면은 필요하죠 인간관계 적대가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자배치 축기경을 이렇게 scallop Board 악 뭐야 제발 부사 어 음 은미 종료 조금 이게 근데 얘는 허접한데 얘는 허접해서 싫은데 장로까지밖에 안됩니다 총타로 가십시오 그럼 얘네들은 위에서 꽂아준거야? 여긴 대장로가 없나부다 대장로는 딴 데 있어 본점에 있어 무공하려면 나 지금 이게 없어요 부족해요 500이 있어야돼 제자를 배치해서 내가 또 그 뭐야 연세로 빨아먹을 수 있구나 그럼 나 제자 제자 어디서 구하지? 이사대청이었나? 제자 표기 제자 배치 제자 배치 아 내 안에서만 갈 수 있구나 어차피 안되네 침덕후 가자 구현금도 안올거 아냐 구현금도 안올거 아냐 구현금도 안올거 아냐 어 구현금 맞네 어 구현금 맞네 그럼 능력이 좋지 건축당 아, 오케이 얘네 정보를 알고 싶은데 표기에 성공? 아, 표기하기 싫은데 표기 안 하.. 안 하려면 어떡해요? 표기 안 하세요 표기 안 하세요 맵에서 빼야 해 그럼 얘도 천재였네 곡 빅릉 연기경 연기경 축기경 요야춘 요야춘 올려 막 오네 아 그럼 얘 뺄걸 얘 빼 공종몽 빼 요야춘을 올려 축기경이 좋은데 어 됐다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잖아 공종몽 올리고 연기경 연기경 연기중기 연기후기 연기후기네 연기후기 연기 줄 서 이제 줄대로 가 내가 평야... 평아유... 평야... 평아유... 상사가 됐나요? 도종 전세에서 천도로 만들 수 있어 외교 영염문 도종 전세 평아유 동기 맞아요 동기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거 배치해서 쌍끄리로 가죠? 비경탐색 어려운거? 어려우면 춥기 중기 춥기 중기가 있어 춥기 후기도 있어 20 몇프로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나요?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만 안할래 잠입 소문 터뜨리로 소문 사례 비밀리에 죽여? 난이도 어디 풀수록 제자 사망률 상승 그래? 난이도 낮은 것만 시키자 7명 이거 어떻게 제출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어떻게 해 이거? 제출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시작을 못하네? 아 이미 배치가 된 거다? 아아 아 맞네 위험하니까 여긴 넣지 말까? 근데 여기 위험에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 배치하자 뭐 죽겠어? 죽기 후기 얘가 더 높네 죽겠어 뭐 확인 죽기 밖에 더야? 44% 어? 뭐야? 뭐야 얘 죽기 초기인데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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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거예요 49%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야 49% 다 하는 거야 4명 5명 됐다 다 했다 오케이 수령할 거 다 수령하고 등록 수령하고 다 죽이는 거 아님? 아 뭐 그거까지 제가 신경 써줘야 돼요 뭐 보육원이야? 출수 즉시 출수 사람은 원래 죽는 거야 펀치 펀치 야 이거 죽기가 되니까 이건 뭐 너무 편안하다 아 한 방에 끝내버리기 너무 좋아요 몹 전체 젠 이거 너무 좋네요 500원 됐다 그러면은 바로 배와요 흐흐흐 장경각이었네 와 어디 도퍼 어 정배신공 신법이 되어버렸네 어 바뀌었네 스프럴? 옆에 가봐요 아 그러네 있구나 신통 근데 신통을 하는 거 보다 신법하고 신통 밖에 없네 아 신법하고 신통 밖에 없어요 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냥 기본기 강명패왕순 강명패왕순 할게요 됐다 사자 아 돈 220000원인데 한 번에 안 될 거 아냐 하 니웅 아 어차피 어차피 두번 해야돼 어차피 두번 해야돼요 근데 이게 없어 돈이 그러면은 기분이 상했으니까 기분을 좋게 해 기분을 일단 좋게 하고요 기분 좋게 하고 필요없는거 팔죠 전송 한번 할게요 마을로 잡템 처분? 어? 몹이다 아싸 저 팝니다 이제 시장에서 서적 이런거 그냥 선물로 줄까? 그럼 재료를 팔까? 뭐가.. 뭐가 안좋은지 도구에서 도구에서 아 기분 기분쟁이들을 팔자 짜리 고기 고기 도구 고기 됐다 됐다 딱 돼 아 하나는 괜찮아 안괜찮아 아 배운거야? 그치 아까 50%가 넘었는데 와 이거 MP 얼마 써? 40? MP 많이 안쓰는데? 네 자 그럼 다시 천송? 아니다 혁령 비경 여기로 가서 혁령 비경 가자 여기로 명력입니다 천재 조건이 있어? 천재 조건? 천재 조건이 있어 맞는데? 동피옥가룡 가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천재 조건이 있어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친은 계속 만나야 돼요? 나 안 만난지 꽤 됐는데 아 또다시 영사도 없네 헉 종이 아 다가 뭐.. 치추해버려 안 먹었어야 됐네 치겨내버려 명미 번뇌를 어떻게 해결했지? 어 제자다 조언해줄게 빨간 거 해 그냥 단약 사용하니 너? 몹도 단약 써야? 그니까 제자도 단약 써? 이게 더 좋아? 이거 빨간 글씨가 더 좋은 거 아냐? 할마 좋아요? 아씨 돈 모아야 되잖아 들어가지 못하네 요거 한번 해볼까? 알? 안 써줘 동피 효과를 가진 군포 무예가 적에게 명중했을때 신형을 남기고 신형이 두 개에 도달하면 아 번법을 맞춰서 보호막 실드를 키면 조건이 발동되고 그게 두 개 쌓이면 된다 뭐 이런 거 같아 춥기 펀치 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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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속은 안 주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평홍장 나 들어본 것 같은데 평홍장 으 으 사부 아니야 평홍장 으 으 좌클로 보호막 쌓고 오클로 보호막 터뜨려서 기술 써야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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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을 터뜨린다는 얘기가 없는데 절기가 신통하고 호환이 안돼요 아 그래서 이게 보호막을 터뜨리는 절기가 있어야 돼 그죠 그렇다는 거죠 일단 판매를 좀 해봅시다 아 재료 필요없다고 했죠 으 조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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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첫 0석 됐으니까 이제 가 으 으 걸어가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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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피라.. 동피라는 용어가.. 동피가 뭐야? 여긴 언급이 안 되어있는데? 이건 무예인데 그냥? 고음악이라는 글씨가 동피입니다. 고음악이라는 글씨가 동피입니다. 평타 세 번째가 동피야. 아 여기 오른쪽에 있구나. 전 세계가 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장면은... 그래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센데요? 센데요? 덕분에 체력 채우는게 없네? 중기 후기 넘어갈 때 크게 세지? 쫄쫄! 시장에서 템만 사면 돼서 쉬워요 그래요? 성에서 구슬 사서 축기 후기 찍고 오죠 그래요 떠나죠 체력 150 됐어 화쌍 지진으로 가요?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싸 시장, 김, 춥기, 반지사 찍고 춥기 밥이 없는데? 성에 가야돼? 성? 이런 성이야? 원동성? 또 만났네? 성에 가야돼? 누구까지? 성에 가야돼? 오케.. 어 쉬워 쉬워 한 번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 자동차를 발견했는데 굳이 걸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 아 여깄다 세수완 척수완도 척수완 척수완 군난파 얘랑 뭐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치 평홍장 사부야 내 사부 척수완 무품화정단 이거 이거 줘요? 경매 열렸나? 축기후기 무품 이게 어디 쓰이는지 모르는데 무품화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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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은어 어차피 연기견의 수선자가 돌파하는게 돌파항류에요 인도축기경도 필요없으니깐 8,000원 800원 조성로드 이거 뭐 필요없을거 같은데 무조건 안하는게 나요? 무조건 안하는게 나요? 아이고 8,000원 혼잔이 하는게 좀 suspect 이 중에는 . 뭐야? 후면 축기경 절귀? 힘이 나 있잖아 조방구조 갈게요 퇴관 수련 명성이 없어 심층 편셉 뱀이 제일 싫어 뱀은 가만히 왔어 니가 와 블레이르래 계열 밖에 그 정도 아니거든요 뱀 뱀 그 정도 워크를 아닌데 온갖 갓 갓 갓 갓 갓 1.2.1.2.1.2.2.3. 그럼 나 얘랑도 친해지는거야? 그러면 원동성으로 가서 원동성으로 가서 양심없는 마도의 사람이다 뭔데 니가? 연기 중기가 뭐 영영 군탄은 파랑해 여기로 가서 회 하고 제출하고 여기서 날라갈게요 빙박 여기서 폐관 수련하면 되겠죠? 어? 누구 죽었나? 아닌데? 아이씨 선택을 해야돼? 아이씨 알겠구나 누가 죽었나?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강실 폰 많다 봅니다 최대로 못해, 이게 없어요 애들이 없냐 여기? 임무를 깨삼 종문 임무 장로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에 대해 불순한 말을 한다면 제가 당신에게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 잘한다 이야기라도 졌나봅니다 이리도 숭배 하시다니 이 자식이 바로 출수 명성 즉시 출수 뭐야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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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수 해야지 야 나 벌써 이렇게 됐네 상지 드래곤하고 우 형제 에맞니 죽기 부연금 제자 진전 제자가 뭔가 그건가 왜 이거 왜 내몬 제자인데 왜 공종몽이 들어가지 내몬 그니까 진전 제자가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만 해 상지 stupid 침 나만 나 그거 어떻게 하죠 그 아 그게 필요한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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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올리는 거 있죠? 그 뭐더라? 기술에 있나? 아 심법에 있다 심득 맞아 이거야 이걸.. 이걸 하고 싶었어 요것도 썰어야죠 이 기간에 있는 애들 썰어 아..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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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т 나 튀기경 되고싶다 나도 이름이 튀야 지금이 튀기야 아니 현실의 내가 현실 천도축기경 들고싶다 이거까지 하고 가자 축기경은 이성 mpc 대화창에서 초대할 수 있어요 알몸에 알몸으로 못에 잠겨있다 당신을 발견하고 놀라더니 도력을 발생해 당신을 기절시켰다 오케이 진법을 파야해봐 진법을 구축했다 파야한도 성공했다 시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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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궁식이 뭐야 자 퇴원 자 뚫어 아 좋아 체력도 올라가고 또 해 세관 수련해 또 또 해 아 나 있는데 왜 더 이상 안되지 아 날짜가 부족해 오케이 오케이 돌파해 오케이 결정 아 천재지부 팔면 안됐네 아닌가 다른 천재지부가 필요한건가 일품화정단 안주길 잘했다 일품 써야된다고 아냐 다 필요해 이건 다 필요하고 이건 4개 8개 아 저중에 한개야? 아 위에서 4개 여기서 한개? 근데 이걸로 해도 상관없잖아 등성경까지 언제가? 어? 회관 한 번에 또 이때껏 상관없어 제자가 화치에게 공격을 받았다 제자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뭐 썰어줘야겠는데 어 이걸 찾아야되요 아 괜찮다 연기경이나 강자여행이 조심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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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목 돌파 경목 돌파 경목 돌파 그러네 하나 필요하고 넥이 필요하네 서령남? 장로? 뭐야 장로야? 사악하네? 되게 사악한 자식이네 쌍수 낳을까 우리? 그래? 결연 결의 대화 친족관계 부부 결혼했네? 어허 오케이 알았어 후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현령 비경 갈 수 있겠죠? 조져 현령 비경 바로 자리에서 수련 완력을 써버려서 저항 당장 백발랠소녀 지금 만났네? 파속성 공법 이거 내가 줄게 없네? 술 주볼까? 아 대추가 저갈까? 대추가 더 좋은데 대추가 더 좋은데 이게 나 판 적이 없는데 대추가 더 좋은데 여기 들어가 바로 영역 주입 오케이 이렇게 하면 깰 수 있겠는데 리저다 아 현실 축기기하면 되고싶다 엄청 쉽구만 엄청 쉽구만 엄청 쉽구만 오우 바람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패롱에몬 여깄다 천재지보 두개 저 그거 모드땜에 많이 떨어질거에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현명비디오 여기로 가야겠죠 이것도 깨고 뭐였냐 비급서 사주라고? 여깄어요 왜 설영남도 있을까 위로가서 현령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3개 현령을 하나 더 모아야 되네 그럼 나 또 나 또 바로 넘어갈 수 있네 어? 이거 센데? 뛰어난데? 너도 주먹이야? 너도 주먹이야? 너도 주먹이야? 예측샷 너무 못 맞췄지마 역시 대단합니다 제자 자고 있네? 버릇없이? 상점 쌈마이 비극 응애한테 좋아 응애가 뭐야?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해결이 안되는데 아 지법 자질이 필요해서 13점 흑혈 대법 흑혈 대법 어 5점 짜리 있다 이거 하자 5점 짜리 5점 짜리 아 아 안 돼 나가지마 아 아 하나 부숴었는데 아 아 아 된건가? 아 아 됐네 됐다 회심 회심 그리고 소녀에게 비급선물 아 애기한테 주라는게 이거구나 애기 어딨는데 81칸? empres 어저 아 부끄러워 사실 0 0주 2 3 5 스테이접 2 3 근데 이거 하고 가야돼 3 2 4 오케 맞아. 아까 우리 총팔 있는거 같아. 진짜 나쁘다. 그치? 깨달을 오오. 깨달을 오오. 깨달을 오오. 깨달을 오오. 불성! 깨달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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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무고무 총난턴 귀곡등 통달 돌아가야겠다 전수해줄까? 뭐 전수해줄까? 요거? 강명평왕순? 못쓸거같은데 연기후기라서 못쓰는데 배워둬 어어 자꾸 인사를 하네 이친구 빅릉이 항공장 싸구 지금 돌파해 미친놈 아니야? 어. 문싸도 어어 숙제 육미오 육미오 구미오 아니에요 육미오 화연기 오 순도가 높은 것들이 나오네요 지도도 나오고 연기공 연기경을 아 축기경으로 진급시켜요 별게 다 있네 원래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자질이 엄청 올랐는데 부적 빼고 다 높은데 다 electrifying Olympia 하아 장기공 털러 피어집 타일러 인성 쓰악 파일 파일 오케이 그리고 그 분정가서 체력 회복하고 소녀한테 주고 아이템 주고 진화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나 걔도 잡아야 되잖아 새 새새끼 생각해보니까 새새끼 안잡았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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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결정 후기 장신구 아 내가 장신구를 죽여가지고 그렇구나 나 뭐하려고 했죠? 전송하려고 했어 전송하려고 치료하고요 내면 지자 수령하고 여기 한번 가야겠죠? 오랜만에 공격해요 나 세졌으니까 이제 아 비급사 왜 살 필요없어요 나 펀치 펀치하면 돼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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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검 없는데? 다른데요? 아 여기다. 난야가. 여기다. 도뽑 지법, 창법, 품법, 복법, 화법 어 이거다. 화! 없네. 소봉환. 소봉환도 있어. 아 여기도 있다. 다음 마을과 또 가보세요. 영석 많아서 괜찮아. 어파술. 됐다. 저있기 바랍니다! 으응 자, 이거 닫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야? 파형기도 팔아 자, 그리고 주요임무 결정경 돌파 뭐야, 결정경 돌파해야돼? 주요임무 다른 키 받을 때 꽉 차서 못 받음 그래요? 이거 받아놓으면 좋은거 아냐? 지나가다 지나가다 우연찮게 하면 깨잖아 경지를 결정경까지 끌어야돼 여기 거의 다 아, 금단기까지 왔어요? 얘는 개잖아. 서브 개잖아. 이렇게 어리광찬네. 이거 좀 쎈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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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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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비 착용 기령은 다음 지역 아 장비 착용 아 장비 착용 아 장비 착용 이걸로 화살 만들면 된다고 했죠. 결정경 까지 끌어올리는게 낫겠다. 여기서 재료 하나 더 필요하죠. 이거 하나 더 구하려면 뇌택 구역에서 획득. 대충 이런지역 가면 되지 않을까? 나 거기 가야되지? 꼬마. 49포가... 구프가 있나? 왜 자꾸 한 명씩 빠지는거지? 여기 있다 자 가져왔다 한순간 소녀의 전신에서 대량의 증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찜소채 찌는 것 같았다 소녀가 눈을 뜨더니 화석성 공법을 수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감사의 표시 축기경 비급을 한 번 선물하면 그것을 떠났다 풍절기? 조화보이는데? 절기, 주먹, 구구구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할까요? 대요수에게 피해가 2% 모든 정에게 입히는 피해가 1% 지속성 술법 중일 때 아 지속성 술법 중이어야지 좋은 거네 풍형근이 없네 뭐야 이 자식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갈까요? 뇌택, 화봉주 이런 데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거 하나 더 구해야돼 현령 비경을 하나 더 찾아야돼 근데 이 지역에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뇌택을 가야돼? 오케이 연욕당강 잡으면 하나 줘요? 저기 좀 셀 것 같은데? 자, 볼크립 죽기, 후기 미친 거 아니야? 뒤질래? 아, 나 또 장비 안 했다 아, 안맞았네 아, 안맞았네 아, 안맞았네 아, 안맞았어 아, 거리를 왜이렇게 잘재 아, 거리를 왜이렇게 잘재 깜짝이야 짜증단 어, 잠깐만 어, 아, 아, 비 including 맞추예요 맞추기 만하면 되는데 그,티두,둥 죽기만 하면 되나? 용서를 빌기로 결정했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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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 연기 축기 연기 연기 축기 연기 도법 도법 있는데 이거 할까요? 정의의 개체에게 입히는 비해 1% 혈참 도법은 도법하고 연결돼가지고 굳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도법 맞아 R을 못써요 지금 빨간색인데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파츠가 왜 자꾸 왜 나대지 얘? 홀필이 어디다 어디다 장착해요? 장비? 아 여기있다. 아 막... 오케이 그리고 그래 그럼 하나 다른거 배워볼까? 쓸 수 있는거 배울까 거명을 소환하고 이거는 검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거 같은데 신법, 독법 명칵 어, 멧돼지 있다 멧돼지 하는 거야? 어디 있어? 멧돼지가 안 나오는데? 아, 여기구나 오오 제발 펀치, 펀치하 어? 쉐이의 열지권 오, 이것도 좋아 공격력 올라가는 거 신법 연기경을 축기경으로 승급 실벽하니까 창고에 넣으세요 고마워요 오 내가 쓰는거보다 좋잖아 이 친구야 내가 쓰는거보다 더 좋은걸 줬잖아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나 이거 못참지? 이 친구야 권법 이거 배워야지 아 이거 진짜 별론데 이거 빨간색이라 맞추면 경지 부족 자질도 부족해요 자질도 부족하네요 자질이 부족하네요 애초에 못하네 결정경이네 이네 그러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얻은건가요? 못 얻은거 같은데 됐다 되네 여기서 돌파하지 말고 스태프 조금 손해보기나 오이 오이 뭐 있다 오른쪽 쭉 가면 나옴 아 오른쪽 하나 더 가요 알았어요 오른쪽 한번더 가요 확률이 올라가면 확률이 올라가면 스탯이 더 좋아진다고? 넷텍에서 잠모 만나는 안 만나는 데스죠 아 어 빨아들여야지 아 아 씨 hopeless 나는 그래 ils 다 울 울 울 울 울 울 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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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 해야 겠다 스프레이 재료 다 모았지 않음 아 오른쪽에 뭐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보자는데 연기 분포를 살피시는 여길 수 있다 여기 있다 늑택 피오버 사용한 건가? 뭐해? 죽기 후기 왜 싸우자는 거야? 싸우기 싫은데? 안 맞았어 어? 사거리가 더 짧아 너 나보다 사거리가 나보다 더 짧아요 어? 피해야지 터신대수도 피해야지 두두둥 군타의 장로 장로가 여기까지 와? 사과한 샘 쳐라 이거 젤 세네 씨를 말려야겠네 아니 뭐 저렇게 당당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당당하게 가 중기 아직도 중기야 어? 용이다 중기야 장로가 찢어져 상대 장로가 돼지 그냥 갖다 박더니 죽어버리네 도법 도법도 50이에요 이제 차라리 도법으로 갈까? 절기 있는데 범법 빨간색 있지 않나? 근데 이거 못 배워요 지금 몹이다 어? 어? 풍이 5 총 2 2 3 2 3 2 공격력 또 올라갔어 이거 그거 있는데 나 부적 넓어지는 부적 넓은 등이 부적 어딨지 여깄다 넓은 등이 부적 저기로 가야되네 피오브가 끝났나?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통과할 수가 없어 아 피오브가 끝났나 봐 아 빈도가 줄어드는 거야 안 걸리는 것도 못 쓰면 좋은데? 동둑이 경고라는 거 같았다 체력 깎였어 아 빨리빨리는 안 걸리는 게 새해가 가득한 절약 밀들과의 수박이 통과의 수박이 포함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아 빨리빨리는 사회 아 빨리빨리는 사회 아 빨리빨리는 사회 아 빨리빨리는 사회 아 빨리빨리가 아 빨리빨리는 사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많이 가야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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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것으로 확실해졌네여 타블렛 연결이 캡쳐보드와 충돌이 있었다는것이 또 재정비를 해버렸네 아..이게 더 좋아서 이제 해도 돼요? 집에 돌아가서 할게요 집 근처에서 체력 2% 있으니까 날라가는거 뭐였지? 어디에 깜짝놀여 에이 아..마을이 있어? 아..마을이 있어? 왜이렇게 되는거야 자꾸 어? 두 글자짜리 이름 없어졌어 두 글자짜리 이름 아 여깄다 진전제자가 됐구나 48%짜리 아 여깄다 어? 어? 얘는 또 0%네? 제자 이름 두 글자짜리 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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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7짜리 3짜리 돌파 30% 우수한 천례가 근처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천국과 맞선다 자연의 그거를 피하려고 하니까 이치를 거스르고 영원히 살려간다 이렇게 되는거야 어떻게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신노나 뭘 피하라는거야 끝까지 견뎌냈는가 또 쓰러졌다 그럼 다시 시도하는거야 이걸 아 되네 그냥 아 되네 그냥 20% 상승 단약으로 회복되는 체력과 영능 경험치 경험치 소모되는 시간 10일 이게 더 좋은거 이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명단요약 그 영역 100% 상승 이거 이게 좋은거 아니야? 명단요약 설명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좋아 돌파하고 있을 때 당시 머릿속에서 각종 단약이 떠올랐는데 이미 아는것도 모르는것도 상승 와아 또 수명 40 늘어나고 공격력 방어력 상한 구상수를 찾자 그러면 나 또 이거 살 수 있네 뭐지 폐관 수련 또 폐관 수련해 또 폐관 수련해 또 폐관 수련 또 폐관 수련해 또 폐관 수련해 또 폐관 수련해 지금 결정 결정경이예요 결정경이예요 기...열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아 나 이거 왜 계속 생기는거에요 이제 다음지역 가야되네 그럼 나 이거 체인점 내가 관리하는데 체인점 버리고 가는거야? 이제 사야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주나보다 그죠 결정경 중기 하려면 장경 가게도 없나? 없는거 같은데? 축기경 까지 밖에 없네 그럼 여기로 가야되네 아래로 해가지고 아 여기서 마을을 뚫었어야 되는데 반지를 하나 드릴까요? 줘봐 결정경에 어울리는 반지를 하나 주세요 오 어디서 구했대? 어? 봉인강도 225 어디서 났어 이 친구야? 여친보다 여친보다 나은데? 이 친구야? 키오고 이 친구야? 그리고 아니 grain 이 친구야? 지금 퓨브 효과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 달이에요. 세 달 이 친구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 이 친구야? 예. 도려가 여인이에요. 구현금 구현금도 좀 좁히면서 알려줄게요. 멋있어. 제자 제자라는게 너무 부끄럽네요. 정혈을 불태우고 도망쳤다. 정혈을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거야? 정혈을 불태웠으면? 살아있는거야? 정혈을 불태웠으면? 가수 정혈을 불태우고 정혈을 불태우고 정혈을 불태우고 좁은 아, 그래요? 땅밖에서 안 움직이고 사망해요? 이 새끼 기...열... 잡아야겠는데? 신비인이사 법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황염 호각 연기보가 있는데 황염 호각을 정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귀한 것이지 오오 내꺼 그... 멧돼지 고시가 공방에서 기보를 찾는다? 연기보를 습득한 다음에 멧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예요? 사기꾼이예요? 괜찮아? 돈 많아 많이 넣어 다이쒀리 참호 금단파 이거 조직도 바꿀 수 있어요? 도마전 고개 도마전 고개 근데 조직 바꾸면 전의 조직 애들이 좀 서운해 하잖아 같은 지점이라서 icias 사이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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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점에서 강남점으로 가는 거예요. 대장로까지 승급이 가능. 이미 종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체인점인데도 이걸 그렇게 하네? 체인점 초대장화요? 기생수가 있네요. 화봉제일풍수. 금단후기? 금단이면은 꽤 높은 거 아니야? 금단중기. 다 금단이네? 애들이? 결정초기. 금단이면 체력이 3000 이렇게 되는구나? 기생수 이거 이 새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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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단. 연기. 자녀 연기. 내문제자. 영현문. 영현문이네? 자녀는? 금단. 금단. 부모. 부모. 부모도 금단. 금단파. 야 여기 집안. 금단파. 화봉주. 장로. 장로. 장로의 자식. 장로들의 자식이. 전. 진. 분전제자이면서 또 금단이야. 그리고 자녀는? 금남파 또 금남파야. 3대가 금남파. 화봉주. 분점. 3대가 다 그거야. 자녀까지도. 주변을 놀라게 하는 명성이 있어. 이거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네. 인간관계. 친호. 결정충비. 외문제자. 신미산이라는 데에서 또 그거네. 대단한데 여기? 이 친구? 이기적인 놈? 권력적이고? 어? 이기적인 놈아? 정체됐어? 정괴. 영광의 금매. 극. 부부. 결정후기. 결정후기. 금단. 사부. 여기는 확실히 수준이 좀 높구만? 여기서 하려면 또 그 좀 사와야 하잖아 그쵸 금봉 진으로 가서 좀 사오자 시작 중기 초기 하나씩 사 중기도 하나다 너부터 하나 좀 사 차질이 안 돼 다섯 개 사 다섯 개 사 다섯 개 사 다섯 개 사 어 맞네? 화봉주 은신부 뭐 또 한 몇 개 사? 5개 사 전송부 전 3개 사 전 2개 사 3개 사 요수가 뭐올려? 심령부? 심령부도 하나 사 양석이 없네 이제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8원 죽기경 바로 이 죽기경 아 금당경 이때 쓰는거야? 다 배우고 이제 학습해버리고 어 이미 학습해버렸대 엄청나게 학습했어요 무혜 어 결정경이니까 이거 해도 되잖아 이제 아 아 자질이 없구나 아 자질 늘리고 싶다 돌파해 돌파할 때 돌파할 때 그냥 해도 되잖아 좋아 또 강해졌어 또 강해졌어 술집 영상은 어떻게 해야 보일 수 있습니까? 물어보길 잘했고 물어보길 잘했고 부적 자질 즉시 출발 자 이쪽으로 갑니다 다시 이리로 넘어가 어 얘 뭐야 너구리야 결정 후기 너구리로 구하자 너구리 귀여우니까 응 여호족 여호족이 뭔데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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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령문이 좋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경 결정후기 나경은 금화국의 화봉주 빈탈 금단 분모는 분반 적대관계가 엄청 많아 한 명은 죽였어 흠 요즘 싸기 좋은데? 몇 년마다 문파 되잖아요. 천균은 신법 꽉 채워져 있어서 빡심 공향한 얘도 천하제일 종문 영현문이 천하제일 종문인가봐 금단 금단이네 흠 귀하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절신사 물건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공향한 철신사 도전 공격 도전 1 2 2 3 2 1 2 3 지금 무공을 업그레이드 안했는데도 이정돕니다 보통 난이도라서 그런가요? 네 응애는 아니고 보통 난이도 포토나이더에요 응애가 아니에요 집중에 듣는다 춥기 초기 춥기? 연기? 미친거 아니야? 선천 운명이 좋긴한데 춥기 춥기 하하 건너뛰어 이제 초청장 온다고요? 범성이가 제 물건을 훔쳐놓고 당당하게 굴리더니 화나 죽겠습니다 범성이가 누군데? 범성이가 누군데? 범성이가 훔치려다 실패 호감도가 떨어졌다 떠나도록 내버려 뒀는데도 이래? 성혼종? 수위를 완성하고 이 나이에 화봉주에 발을 들이다니 동년배 중 백미요 사람 중에 용과 봉황입니다 저희 하부 종문의 사람이시니 인문 시험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종문 지휘도 내문 제자까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등성경이라 등성경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어요 얘네는 저희 금난파에 통행령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종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나 걔랑 헤어지게 되네 약간 원피스로 치면은 위대한 항로의 해군인거지 이스트 블루에서 와가지고 시험을 면제해주고 직위 승계에 대해 설명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분타에서 신분이 내문 제자보다 높았다면 종문에 들어오는 내문 제자로 변경됩니다 아이고 큰 분점이다 이거? 이 새끼들 아 당신의 종문에 갈 곡 빅릉 또 따라온다고 하네 곡 빅릉 얘 이벤트 캐릭터에요? 곡 빅릉 곡 빅릉 일단 치료좀 하구요 아아 이벤트 캐릭터야? 어쩐지 집착을 좀 하네 왜이렇게 집착하나 했어 수련좀 해야겠다 병목 돌파해야겠다 공격력 증가시켜야겠다 또 수련해야겠다 또 끝까지 수련해야겠다 건너뛰어야겠다 건너뛰어야겠다 성호간 신미산 뭔데? 나 알아요? 신미산 금단 연기경이니까 그냥 줄까? 이게 필요해? 또 써라 어 지원하러 가야될까? 즉시 간다 난 훅이 됐으니까 이제 개 패하겠다 오 구양자심 돌격 오 이런것도 있어 모든 진을 격파해야돼 나 같이 가 다 빠르네? 애들이 빨라 나보다 뭐야? 끝났어? 치켰어? 꼬아줘 꼬아줘 아 힘들어 보통 막 채워서 오던데 안 채워오네? 아 내가 너무 각기격파 했다 그쵸? 아군 많은대로 가서 싸워야돼 어 나 또 태어났다 아싸 아군 많은대로 갈래 왜냐고? 나는 X밥이니까 어 일로와 다 아 나 갇혔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친구야 시간 끌어 내가 시간 끌어 최대한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 땡 이거 너무 사기야 땡 오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내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두 명씩 내가 드리블 해가지고 정버포가 사기에요 가둬놓고 패는게 딱 그건거 같은데 제자 제자? 얘가 왜 내 제자야? 얘 이동했어? 금화곡인데? 금화곡인데? 어 제자로 받았는데 지금은 금화곡이잖아 흰테도 사부야? 우리 쪽이 아닌데? 한번 사부는 영원한 사부야? 이적했는데? 금란파 나갔는데? 금란파 나갔는데? 아하 이 친구가 나 여기 여기 어디야? 나 꿈없이 여기로 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여기 이거 까보자 아하 금단경 절기 화 화 시봉허술 다 왜 난 부족할까? 뭔가 뭔가가 다 부족하네 시봉허술 기타 열매 밖으로 먹으러 가죠 그럼 나 돌아갈게요 부적으로 사과 사과 영영주가 아닌데? 화봉주 전송주 여기다 롬파상점에서 영과 사먹죠 아 그래 사먹자 범법 먹으면 돼 범법 그래 이거 많이 먹어 이거 많이 먹으면 되고 뭐 필요한게 있나? 요거? 이런거 그냥 다 먹을까? 다 먹어 건령과를 만드세요 건령과 어 이거 있어요 범죽고 나오는 책들을 제일 높은 자질걸로 나와요 그래서 범법 두개 준거 우연의 일지가 아니었군요 대량 사용해야겠다 권법 63 권법 63 권법 63 72의 권법 피해 지금 75의 권법 피해 말도 안되는 차이가 나 아 근데 이건 세발을 쏘는게 아니고 위에서 뚝 떨어뜨릴 길이라서 그렇지 범령과 어디서 찾아? 잠자면 되나? 영각에서 수련좀 하면 될까? 영각에서 수련좀 하면 될까? 영각에서 수련좀 하면 될까? 영각에서 수련좀 하면 될까? 아 이것도 또 이거야? 뭐야? 아 이것도 그레이드가 있어 열받네? 아 또 일품으로 가야돼? 아 싫으네 좀 아 이거 아 또 일품으로 가야돼? 입문 일단 다 봐둬 결정경의 강자니 조심하십쇼 나도 결정경이야 이 새끼야 금단경 어 나 결정경이 아닌가? 아 금단경인가? 아 결정경이네 잠깐만 결정경이면 아 금단경은 못사지? 아 여기서 쉐반결 결정경 근데 저 결정경 나 빨간색이 있으니까 이거 할 필요 없고 그게 필요해 여깄어 절기 절기가 절기가 그 빨간색하고 연동이 되는 걸 먹어야 되는데 도법으로 갈아타실? 아냐아냐 지금 이게 있어 자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치료를 해 치료할 거 하고 나갔다 올게요 치안 빨간색 창고에 맡기자 나 맡길 필요 없어 창고에 맡기면 또 찾아야되잖아요 그쵸? 괜찮아 금단이 철로우면 뺏기 아휴 괜찮아 괜찮아 배울때 찾으면 됩니다 어허 어허 나 왕주먹 등성경이야 나 왕주먹 오케이 오케이 두세사가 격전을 치른 걸 봤습니다 결정 중기 결정 중기 이름이 도발이야 결정 후기 아 죽여버려야겠구만 기령이야 관심 있으신 겁니까? 단약을 조금 주신다며 기령의 모습을 물건을 취할 뜻은 없었습니다 아리따운 자태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큰 쥐의 정령이었습니다 큰 쥐의 정령이었습니다 쥐의 정령이라도 하나 가질수 있다면 잠잠. 잠잠. 뭐야? 내 문제자잖아. 뭐, 장문인처럼 굴어. 나보다 약한 놈이. 같이 갈까? 알코알 가자. 어디? 어디? 인파이팅 저 결정 후기에요 아 나 이제 이속 빨라가지고 피해요 쟤도 좀 잘 싸우는데? 쟤 좀 잘 싸워? 쟤? 넌 그거없나? 딜 메타기? 이것도 딜 메타기가 좀 있어야 될거 같은데? 거지같이하면 금제하고 뭐야 이쪽까지 가야되나? 펫패 펫패 펫패다 근데 나 지금 못타 원형경이라 펫패 펫패 펫패다 근데 나 지금 못타 왜 원형경이 뜨지? 한참 뒤인데? 결정경 다음에 다음인데? 펫패 펫패 통천 강아지 아님? 맞아요 왜 금단이 이렇게 뜨지? 펫패 펫패 펫 펫 펫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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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돌덩어리가 쌓이다보다는 아기 형태가 되는게 원형이래요. 그래요? 그럼 점점 애기가 되는거야? 그러면 일러스트도 애기가 돼요? 천도축기 경우도. 그럼 여기다 저장하자. 건목에다. 장비. 페페. 나 두개씩 나와가지고. 이제 좀 생겼을라나? 단약. 금단경 도달. 치료원. 치료원. 보상 수령. 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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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하나쌤 왼쪽 밑에 약재 광제 약재 저기 쌓이면 하얀 글자 아 이거요 6500 도달했는데 이제 곧 소모하겠네 밖에는 나갔다 올게 오색 광채를 찾는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자 아 결정경의 정풍 저장 결정경의 신법 이거 73이 필요해 저장 배울 수가 있다고? 못 배워 66이야 3개 먹어야 돼요 3개 먹으면 저 신법까지 할 수 있어 3개 먹으면 어? 사람 생겼다 숙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를 쓰고 땀이 흥건해졌다 뇌홍진 영화감독님 아니에요? 금단 초기 엄청 세잖아 종문도 없고 비경 한 곳을 발견했고 비경 한 곳을 발견했고 비경을 찾기 위해 낭아가학에서 자료를 조사하다 들켜서 부산을 겨우 빠져나왔고 고생했지만 비경을 찾지 못하고 노숙했고 다시 노인과 교류해서 떠나자 그에게 감사했고 서적을 연구하고 탐색했고 성매하고 며칠 머물다 떠났고 비경에 관련된 뭔가를 했네 뭔가 계속 비경에 관련된 뭔가를 했네 갑자기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희죽희죽 웃으며 정교한 물건을 당신에게 내밀다 떡밖에 안개가 피어올라 시선을 가렸다 뇌홍진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은 평생 잊지 않겠으나 급한 일에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죠 은인을 저버리는 건 아니니 다음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은 제 심중에 담아두겠으니 은인께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뭐야 저 새끼 도라이 아니야? 도라이 도라가있죠 도라이 90이 돼야돼 제가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냥 먹고 먹히는 관계구만 일단 켜고 가죠? 대가를 바라고 보여주니 화가 난듯? 스크랩 어허 다 뒤지네 정봉 쌍이지를? 결정 초기? 금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금단 개상 사부 부모 형제자매 결정 연기 역사 진경천 금난파 우리랑 사이가 안좋구나 혼되게 혼내줘야겠다 도망갈 수 없다 무친유 거의다 너 중상이야 펀치 펀치 쟤는 저급 결정경인데 그리고 얘는 부상이에요 치욕을 준다는 이게 그 뭐지? 1년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드는거잖아 그쵸?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게 좋아요? 가..가주는거 그건가보다 시름시름 앓게해져야겠다 시름시름 앓게해져야겠다 시름 앓게해져야 재료..재료라서 별로야 사부님이 칼빵 넣으러올듯 내 정봉 쌍이지를 먼저 훔쳐가려고 했잖아요 요 야춘은 저번에 케인되지 않았어요? 물품 장비 물품 장비 범벅 아무튼 섬유 이제 팔아야겠다 대나무 요기 한마리가 헌법을 수련하고 있었어 이거 써볼까요? 아 이렇게 나는 권뻐드니까 이거 어울리는데요? 종이랑? 그만 못다니냐고 이거 모카의 꿈속으로랑 똑같은거잖아 영감 어 뇌홍진 저새끼 나 그거 했잖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주기로 한 물건은? 언제 주실겁니까?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저를 속인겁니까? 어쩔 계획입니까? 당신의 조수가 되길 바랍니까? 우리 함께 보물을 찾아 사방을 탐색하면서 공평하게 나눕시다 알았어 처음 만난건 우연이고 두번 만난건 2년 아닙니까? 꿈으로 같이 찾읍시다 에헤헤 알았어 제 숙소에 오시면 찾을 수 있을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여기도 뭐가있네 여기도 뭐가있네 여기도 뭐가있네 즉시 출수 즉시 출수 아 금단경? 좋은걸 많이 갖고있지 이렇게 지금 한번 권력가 이제 들어왔을꺼야 저장해야겠다 뇌 금단경은 다 저장하면 되잖아 공개를 올려줄께요 자세상 다섯개 들어왔다 됐어 이것도 있음 좋자. 수령주 수령주도 하자 열덫경과 무화하잖아 어? 육품활용단 결장경 수선자지, 금단경 돌파 이것도 사야지 음중단 여기서 꺼내고 일단 먹어야지 먹을 거 먹고 표적으로 별론데 꿍 꿍 꿀밤 한 대라도 맞으면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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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88% 90% 금화곡 얘도 금화곡으로 갔네? 아직 안됐는데? 우선 기다릴까? 나중에 갈 수 있어요 이거? 다음달 되면 쟤 끝나? 근데 안그러면 나 찾아가야죠? 시골 그죠? 걸어가다 다음달 됨 수레인아야 아 영석이 없어? 이런 이게 아직도 연기경껄 써 신공충 신법을 신법을 배워야돼 권법의 피에 신통 본법 비혈충 비혈충 첩을 얻고 이거 쓸 수 있겠다 이거랑 폭무충 하면 550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일단 폭풍 우선 2 눈빛 남순 맨 앗 2 3 2 무적기 평타가능 주먹을 해야 이게 좋거든요 고현경을 훔치는데 결정초기? 미친거 아냐? 금단 넌 패인이다 이게 내 신법 갖고 있으면 안되겠네 진짜 훔치려고 하네 자꾸 넌 패인이야 어? 한대만 사거리다 뒤로 꾸졌네 뒤로 꾸졌네 또 모욕을 한번 받았는데도 이렇구나 저번에 모욕 받은 애였구나 모욕을 해도 막 열심히 싸우는 거 보니까 안되겠네 죽여야겠다 어? 또 총 얻었어 자꾸 총을 주네 아직 안으로 흠 아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냐? 신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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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면돼 얘들아 뚝 떨어뜨리기 맞추기만 하면 되게 쎄거든요 뚝 떨어뜨리기 그리고 내가 너무 느려 지금 사실 천천히 위로 위로 가는 애들이 더 많네 어떻게 할까 너 어디로 갈까 왼쪽 기다렸다가 어디로 갈까 위로? 왼쪽 위로? 위로? 뚝 떨어뜨려 뚝 떨어뜨려 뚝 떨어뜨려 아니 건법이 없네 잠깐만 잠깐만 우와 우와 뚝 떨어뜨려 부동분도 맞추기가 어려워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더 많아 빨리 가자 아 잠깐만 일로 가면 안되는데 가둬 아 또 또 기절 또 시간 끌어 내가 얘 잡아놓는 것만으로도 좋은거 같아 인정하시죠 잡아놓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이만거 처리해줘 내가 이만거 처리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 명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거라니까 도움이 되는거 도움이 되는거 도움이 되는거 어디로 가냐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도움이 되는거 도움이 되는거 도움이 되는거 도움이 되는거 바뀐 도움이 되는거 이렇게 Autos 결정경 지법이 없고 금단경 범법 신법 금단경께 되게 많이 나오네 수령주 경매로 필요없는거 파세요 경매갈라면 마을로 가야 하잖아요 경매갈라면 마을로 가야 하잖아요 석진 개방하구요 석진 개방하구요 의미활성 치료하구요 금단경 다 집어넣어 이게 많은 거야 엄청 많네 이거 다 갖다 팔자 팩팩 이거 두 개도 필요 없잖아 그냥 팔아 아 경매 올렸던 거 받아오면 돼요 여기 있지 원동성 차려 놓은 것도 있나요 예만리 오랜만이네요 전성산이네 쌍수 쌍수나 하자 아 많이 올라가는데요 쌍수 야 이거 장착할 거 많은데 아 괜히 뺐잖아 나 돈 어디서 받았어? 어딨어? 어딨어? 대화 아 일정 시간 안에 와야돼 유찰됐나봐 유찰됐나봐 축기경 축기경 걸 팔까? 어째피 안쓰잖아 아 돈이 없어서 안 되나? 예술이 부족해서 안 되나? 응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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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복 구멍파라 연기경꺼파라 초록색파라 파란색 파라 팔고 명무상 올려 소령주 두개 수령주 순도 낮은거 그냥 팔아도 되지 않아? 갖고 있다가 누구 필요한사람 줄까? 아니면? 나녹도 필요없는거 같아 나녹 하나 팔자 아 그래서 아까 돈이 많았나봐 경매 끝나가지고 여친 주자고? 연기니까 그래 이게 엄청 많네 너도 주자 섬메 섬메 후기 없네? 연기 후기 줄게 없네 이건가? 봐도 모르겠어 뇌택구역에서 다음게 뭔지 어떤 천재지 보인지 일단 돈이 생기려면 시장에서 또 팔아 이런거 비검 이런거 그냥 팔아도 되거든요 비검을 줄까 그냥? 비검 좋은거 이거 하나 주자 연기경 비검 좋은거 이거 하나 주자 연기경 그리고 얘도 하나 주자 콕 박는 고기 또 주유 약간 펜 주유 있다 주유 시장, 판매, 장비, 로드 팔아 시장, 판매, 장비, 로드 이제 두개있지않아 다른데 주라구요? 그때되면 또 까먹어 그리고 달려내 요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우자 다 배우자 다 배우자 브롬제드랑 이제 엮이지 말죠 껍 떨어지게 대기가 크기 태어날때부터 함께한 수급친구 버려? 결정경 요거 배워야돼 요거 결정경 이거 권법 뭐하는놈지? 이거는 그때로 애매 뭐하는놈지? 내가 갇혔어 도시 만정도가 떨어졌어 연기 후기? 돌을 논의를 왜 해? 아 마취가 너무 뭐야 진짜 마취가 힘들다 진짜 마취가 힘들다 진짜 마취가 힘들다 봉곤이 봉곤아 어우 봉곤아 엄청 많네 우와 의은경 우와 전체 빼야돼 수도점수가 남아돌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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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법도 배워야 돼가지고 신법 신법이 없어서 그래 내가 아직도 아직도 연기경 신법을 써서 그래 수동 속도 차이 나죠? 지워 그리고 이것도 배워야 돼 신법은 풍신법이 미친 개사기예요 번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저 왜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먹어줘 왜 안 먹어줘 초록 거는 이제 안 돼? 왜? 없는데 파란 게 다 먹어야 돼 왜 안 먹어줘 어떻게 맞춰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데? 기분 좋아지고 싶은데? 기분이 안좋아지니까 자꾸 마가 껴요 그런거 같은데? 기분이 안좋아져서 막아 끼는거 같은데? 그럼 깨달을 5가 너무 부족해져 그래 맞으면 돼 맞으면 3호 거왕권을 쓸 수 있고 결정경 결정경 이것만 축기경이네 여기 있는 사람들있죠? 원수들있죠? 여기 원수들 한번 싹 청소할게요 춥기후기 춥기후기가 여기 왜있어? 이거 쉬고오자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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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죽이면 원수 더 많아짐? 얘네는 원수 많아져도 돼요 공격 고망갈 준비를 한다? 뚝따로 트리기 어 너도 뚝따로 트리기야? 뚜두둥 쌍개초 꺼져 청소 좀 하겠습니다 뚝따로 트리기 어? 요 색깔 호각 나왔네? 아 명성이 감소해? 아니 900개가 있는데 800개가 빠졌네 700개가 빠졌네 800개 있었는데 쌍수는 해야죠 연기 후기 연기 후기 몰입하잖아 아 아 기분이 너무 안좋아 40개야 나 이제 요기에 있다는데? 요기 후기 자꾸 두개씩 나와가지고 이게 화봉주 가서 사먹으세요 화봉주 가서 사먹으세요 아니? 기분나빠도 가 기분 나빠도 가 뭐가 떴다? 무사의 경계 뭐야 이 사람 죽여야겠다 찌그러졌다 찌그러졌다 꾹 눌렀더니 찌그러졌어 잔품이 가짜라는거에요? 요기다 요기 여기다 요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냐? 나 있는거 여기 맞잖아 남은 물품 아 필름 확대하셈 그래 여기잖아 나 여기 옆인가? 동굴인가? 근데 동굴은 이미 갔는데? 화봉주의 주부에게 가져가야됩니다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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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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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경으로 변한다는건가? 음 됐네 축기경으로 변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이것도 필요없잖아 이것도 필요없잖아 여기 여기라고? 이거 한번 더 가? 이것도 아닌데? 여기라고? 풍수를 써보시죠 풍수를 어떻게 써요? 밑에 버튼? 아 이거? 아 이게 있구나 심상치 않은 세곳이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툭 때려뜨리기 툭 때려뜨리기 툭 때려뜨리기 툭 때려뜨리기 한번만 맞으면 죽는거야 죽기경 된거야? 이즈 또 나왔어 구멍 깰 수 있어 지도가 두 개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루야추 어 위에 뭐있다 루야춘 아직도 있네 왜 이렇게 괴롭히지.. 애들을? 적시간다.. 소환 나 이제 뚝 떨어져야 이거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이거 예측해야돼 뚝 떨어져 모든 진의 눈을 격화 너 절로 갈거야? 알았어 기생수.. 기생수 센데? 오케이 오케이 아래로 어디로 가? 오케이 어딨어? 땅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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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나 이거 또 있어? 뚝 떨어져 된가? 갈까요? 쟤 위에 올라왔는데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어 왜 이렇게 잘싸워 쟤? 어? 공진단 왜 이렇게 잘싸워 니가와 플레이 좋은데? 자 약간 악원인 쪽으로 가자 아 좋아요 뚝 떨어져 너무 잘하는데 쟤? 아 뚝 떨어져는 나지? 나 기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부족해 경지가 화령주 천재지보 신법 어 신법이다 경지부족 경지부족 절기다 범퍼 어 이거 배워야겠다 오 이거 좋은데? 자 집으로 가서 배우자 어디야 여기 중형용맥? 중형용맥? 뭐하지 약진존 어딘데 여기가 아 아 자꾸 두개씩 있으니까 짜증나요 아 여기네 약진존 갇혔어 잠시만 이렇게 안 공개 안 공개 중형용맥? 공개 신경of 공개 저녁 연결 공개 쪽 떨어져 계속 뚝 떨어져 아 ces ρ 정신 뚝떨어져 뚝떨어져가 쎄긴 쎄 내가 바로 그 어? 뻔데기 모드가 되잖아 뚝떨어져가 쎄긴 쎄 조문 왜 자꾸 생기냐 쟤가 소환하는거야 뚝떨어져 이렇게 안 움직이는 애는 뚝떨어져가 쟤맛이지 이렇게 안 움직이는 애는 뚝떨어져가 쟤맛이지 이렇게 안 움직이는 애는 뚝떨어져가 쟤맛이지 개웃기네 뚝떨어져 어 기분 좋아지겠다 아 기분좀 좋아져야겠다 파란색 생겼다 붕 타고 있었다고? 붕 생겨도 난 뚝떨어져야 붕 생겨도 난 뚝떨어져야 아 기분좀 좋아져야겠다 아 기분좀 좋아져야겠다 아 기분좀 좋아져야겠다 아 기분좀 좋아져야겠다 요거 대량사용 오경근 73까지 올라갔어요 원래 수영근이 더 높았는데 원래 수영근이 더 높았는데 너무 뚝떨어졌는데 너무 뚝떨어졌는데 이 정도로 뚝떨어지면 안되는데 이 정도로 뚝떨어지면 안되는데 이 정도로 뚝떨어지면 안되는데 내부조사? 뚝떨어져야겠다 어 나 체력없어 아 뚝떨어져 아 뚝떨어져야 이거 너무 안좋다 애들 한꺼번에 때리기 너무 안좋아 뚝떨어져 최악이야 뚝떨어져 아 너무 아파 뚝떨어져 언제 이거 다 뚝떨어지고 있어? 어 어? 어느 세월에 뚝떨어져 이걸 미치겄네 언제 다 뚝떨어져 언제 다 뚝떨어지고 있냐 아우 대량으로 뚝떨어져 지나가서 뚝떨어져 두낮어져 저만 힙합 아우 뚝떨어져 께다르오 우드 뚝떨어져 뚝 뚝 뚝 한뚝떨어져 신뢰 얘 왼쪽으로 봐야되나 너무 너무 뚝 떨어져 너무 구려 체력 채는 것도 다 먹어야 되지 불꽃이 빠지면 안되네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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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 한낮바이 개 가실라 얘 12라니 다 블라 49 야 이제 어떡하죠 공 speaking 가운데는 제가 출발한 곳 아니에요? 제가 출발한 곳이에요, 가운데는. 보석방 가서 털고 가죠? 보석방이 털은 거 아니야? 보석방에 갇혔어요. 보석방에 갇혔어요. 보석방에 갇혔어요. 보석방에 갇혔어요. 뚝 떨어져 너무 극혐이에요. 또 싸워? 꺼부기 꺼부기 파손된 벌 짐법을 보았느냐? 사풍연가 줘야되는데? 나 5풍연가인데? 괜찮나? 압수했어 아 독법 써야겠어요 독법 써야겠어요 안되겠어요 뭐해? 결정 후기? 아 나 자신이 없는데? 아 왜냐면 뚝 떨어지기가 너무 자신이 없어 파도 아 아 저 파 저 꼴타래 꺼져 계세요 계세요 신통한거 줘야겠다 신통한거 줘야겠다 신통한거 줘야될까 신통한거 줘야될까 신통한거 줘 전통한거 줘 사과 신통한거 줘야될까 신통한거 줘야될까 혓암 음 현기 아 뚝 떨어져가 너무 아 이건 누군데? 나 알아요? 뜬금없이 누구야? 얘도 어디서 한 대 맞았대 얼간이야 얘 얼간이야 결정 중기가 여기 와가지고 나 알아? 가자 빨리 집에 가야지 이게 뭐야? 차하 목숙 목숙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집으로 가자 빨리 아 이거 이거를 못했잖아 지금 그죠? 안전하게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데 뚝 떨어져 하지말고 금단경 금단경 결정경 이거야 이거 그쵸? 금단경 근데 금단경을 올리려면 이 뚝 떨어지기로 계속 싸워야 되는데 4개 이걸로 가? 우품으로 가? 5품도 좋아 공격력 이거 어? 4개 더 붙여봤자 뭐가 달라 나 난 1품 아니면 절대 안했는데 많이 다름 평생 맞고 살겠네 아니 공격력 6짜리 뭐 이거 4개 더 붙인다고 뭐가 달라? 6품은 어떤? 아니 천재집으로 이거 언제 모아? 4개 더 붙인다 4개 더 붙인다 화봉주 구역에서 계속 구해야 되는데 꽤 커요 근데 꽤 크긴 해 내가 봐도 열 받네 아 평타가 너무 낮게 평타를 딴 걸로 바꾸자 아니 아니 그냥 가 이 근처에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런 현령 비경 같은 데를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물탐사대 거쳐가자 3개 더 붙인다 4개 더 붙인다 술 버프 받으라고요? 5개 더 붙인다 아 그래 술 버프를 가자 4개 더 붙인다 공원이 부족했나 4개 더 붙인다 5개 더 붙인다 5개 더 붙인다 5개 더 붙인다 4개 더 붙인다 이거 좀 해결하고 올게요 반대 지나면 아니죠 의미가 있죠 이 스탯이 이어지니까 의미가 있지 스탯 차이니까 뚝 떨어져 개 웃기네 지금 뚝 떨어져 뭐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뚝 떨어져 이거 빨간 뚝 떨어져예요 이거 계속 수련하면은 모든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2% 증가하고 엄청 세져요 지금 뚝 떨어져 지금 입문이라 그래 이걸로 쓸 거잖아 제압해 버려야겠다 나 이제 뚝 떨어져 빼버렸어 금단경 왜 자꾸 금단경께 나오지? 짜증나게 좋아 이제 날라가자 넌 뭔데 천재잖아 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영석을 빌려 쓰고 싶은데 뭐야 이 새끼네 나 뚝 떨어져 바꿨는데 뭐야 이 새끼네 내 땡 터빵 그래서 비싼 거만 있어야죠 저장 어때 이 자식 어 얘 걔다 아까 나 탑 박았놈 쭉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이게 한번 뒤집어 공격이 없고 엄청 올라갔어 이제 저 도덩이 이게 훨씬 좋죠 그죠? 저 도덩이 훨씬 좋죠 아우 쉬웠네 아우 쉬웠네 술버프 때문에 술버프를 먹는 게 좋겠다고는 제안이 왔었어 그리고 위에 하나 있었는데 아도로 되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종문집사 이게 뭐야? 나 무슨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가야되는데 위쪽에 있었는데 뭐 아 꺼북이 진령 화세진 이건 또 누구야? 오늘 그거잖아. 비모는 좋죠. 월량형 강등방어 4번먹어서 아직 괜찮. 가둬! 가둬놓고 뚝 떨어지기 이거지 사실 뚝 떨어지기 아니에요. 우와 신득 엄청 얻었어. 아 자꾸 기열을 시상에 기열 공격해 자꾸 요하춘을 춥기 춥기 중기인데 춥기 후기를 왜 이렇게 다 패고 다녀? 춥기 중기가 후기를 왜 자꾸 패 이럴때 구시락에 올렸나? 여기서 또 설치고 다니네 이건 뭔데? 중상이야? 화봉주 군타 중상 금단초기 금단초기지만 내가 해볼만 할지도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네 영역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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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부상단이라서 그래 열 받네 흠 앞으로 저를 보고 존경을 표하지 않을 때마다 맞게 될 겁니다 이 새끼인데 팔 만한데? 치사하게 같은 놈을 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 잔파파령 흠 흠 직관 5 5 복 5 컸 4 시작 퀴사기라서 님만팸 퀴사기라서 자 이제 여기 단약 여기 약진존 약을 주겠죠? 장로깨에서 사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잠깐만 나 이거 장로깨 넣어야 돼 섹 shoots encing 궁극기를 갓 lerde 와 윤바 ACT out 방어력 상승 방어력 상승 영역 올리는게 없네 여깄다 60 또 들어가 4천? 이 자식이 뚝 떨어지고 싶나? 뭐야 뭐야 쟤 뭐야 어 피하는거 봐 4천? 네비 갑자기 커졌어 왜그래? 굉장히 센데요 4천? 선 2가? 이건 뭔데? 아 이거 뭐? 필요없어 영상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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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똑같은거 필요없잖아 똑같은거 필요없잖아 풍한과도 풍한과도 오케이 여기까지 이 사람 뭐 주는데? 다섯개 사 외때지 어? 아 내가 금단경이 아니구나 그럼 2단계에서 어떻게 해야되요? 그걸 모아서 다음단계로 넘어가야잖아 여기서 돌파 요거 하려면 천재지 뭐 있어야 되는데 잔파 쇠령진 각 잔파 쇠령진 거북이한테 해야되는거 아냐? 거북이한테 가려면 영과를 얻어야 되고 영과를 얻으려면 여기가서 사와야되겠네 여기가서 사와야되겠네 외모 그치 으으음 다른데 그치 랩이 크레이밍 그치 남자 집사 dost families 남자 집사 남자 집사 남자 집사 남자 집사 남자 집사 뭐야이거 도굴 접어 노브를 잘 보호해야한다? 뭔데? 땡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있네 좋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거? 히스 거북이 죽어간다 억전해 불쌍 special This är appgrinny I won't take a kn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산름박 석비위의 법을 발동하며 금재를 뚫고 성요금을 추를 했었던데... 내가 지금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찾아서 해야 될 듯... 유사의 경계에서 뛰던가... 일로 넘어왔다... 쉬고... 당척란? 금단 후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버린다... 이 자식아... 뚝 떨어져... 하지마요... 하지마요... 하지마아... 하하... 좁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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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호훼옷이... 도호 획득... 수승이 많아서 온가? 아닌데? 돈도 없는데? 수승이 축기후기야? 근데 얘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태가 쉽지 않아요 유사의 경계를 가서 여기서 파밍을 하는게 아 이친구야 이친구야 이게 종이야 이친구야 어체구야 이ien 아데도 재미있는데?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아! 뒤졌잖아! 화공주는 이미... 이 친구야! 물음표가 왜 안될까? 이런식으로 이게 있어야되는데 그쵸? 화봉주 심령부 잔파쉐령진 치아의 수원 은효복 희망 화룡주 수령주 토령주 풍령주 뇌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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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영주 뇌령주 치아의 수원 목영주 뇌령주는 모르겠다 여기 한번 떠가 정기 의미 행위 대신 축복 거북이 한 번 더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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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벌의 땅. 네벌랜드. 네벌랜드를 하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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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 마이거ㅓㅓㅓㅓㅓㅓㅓㅓㅓ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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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드 때문에 두 배가 됐어요. 근데 또 세 배가 아닌 게 쾌템이 두 개씩 나와. 여기 두 개씩 나오잖아. 그죠? 캐릭터들이.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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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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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깼으니까 이제 안 가나? 안 가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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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신다고. 여기서는 동방에서 만들어. 아 영석이 없어 아 영석 아 영석 영석 하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뇌령주만 있습니돼. 뇌령주 만들고 보물 얻고 보물 얻었던 거드 吗 뇌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자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1년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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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짜리다. 1년짜리다. 5년짜리다. 원명진 남쪽 금봉진 원명진 남쪽 남쪽은 이미 했어 금남파 뭐였죠? 문양성 북동쪽 이거 여기도 갔어 문양성 북동쪽 갔어 원명진 남쪽 갔어 문도진 서쪽 문도진이 안나왔어 문도진 서쪽하고 아 여깄다 아 여기 갔나? 여기에서 실패했었어 문도진 서쪽 여기 가야되고 금남파 남쪽 남쪽에 하나 더 있네 금남파로 한번 날라가고 재료 가져가야되거든요 이거 사가야되 여섯개 여섯개 사가면 되죠 아 공헌 부족 보상이 있죠 보상이 있지요 아니요 여섯개 5 5 5 5 6 6 6 5 7 6 9 7 8 8 8 9 9 10 11 여섯 개 그리고 여기서 치료하고 남쪽 깰 거 깨 용 미 용 교 용 수 용 교 용 교 용 교 용 교 용 교 용 교 끝이야?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석진이 활성 남쪽으로 갑니다. 자꾸 쫓아와 동의할까요? 동의할까요?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등단하기 니가 해 다 왔는데 가? 보상 있는데 상자가 상자가 알차 나 먼저 가기 싫은데? 같이 가 아군 많은데 써 아군 많다 땡 땡 숨어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더 불 뽑으면서 회오리 바람 진 부섰다 너희도 짐 부섰고 빨리 저기로 가자 짐 부숴야 돼 도와줄게 짐 부술게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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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오케이 이게 좀 달달하거든요 예 아 달달해요 이게 아 또 이거 나와 그만 나와 이거 그만 나와 아 또 이거 나와 그만 나와 진랑비권 점수가 좀 화룡주 풍명주 영과 10개 현황보기 어 현황보기다 이미 있었던거 없었네 다섯개구나 근데 왜 네개만 알려줬지 술집에서 극혐 극혐 어 이미 얼굴 왔어 어 남쪽에 왜 없지 미인 미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의가 아니니 보지않겠습니다 길에서 길에서 누가 죽어봤는데 음종을 앞두고 누군가의 상자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낙한다 야 이거 미친 미친 개많이 나왔다 비행기 새코를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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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도 되겠는데 남자마자 연주 뚜심법 도명결심법 55 55 안되네 아 그 그 여깄다 여깄다 이거 흑혐 여기 왠지 있는거 나왔습니다 너무 열받을거 같은데 세개 못들어오게 하고 필치로 못하죠 벽을 때리면 대긴 다네 양양 펀치 대단 대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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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Oh.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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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성공 확률 80% 기령도 써주세요 기령이 없어요 영석을 소모할때마다 영석에서 약간의 연기를 흡수해 자신의 수위를 향상시키십니다 앗 고대 철빡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령 아까 뽑아서 있어요 당시에 체력을 10점만 남겨 모두를 보호막으로 전환한다 보호막으로 전환해서 뭐가 좋은거야 이게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건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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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이 있으면 곧 졸브 곧 곧 단약을 사용할 때마다 60% 확률로 단약을 몸에서 내보내고 습득시 단약 장득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무신잔결이요? 고대 철박이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별공선 청결 감사합니다 무산잔결 가겠습니다 아 무신잔결 피읍 스킬 찾아야겠다 굉장히 세지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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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난파가 이겼어 금난파 근데 쎄 우리파가 쎄요 지금 파를 잘 들어갔어 맨날 붙으면 맨날 이겨 효주박도 타? 방패도 타? 응 뭘 자꾸 타? 아 금단초기 어 내가 체력이 더 많네? 근데 나는 나는 그냥 금단이 아니에요 난 우등금단이야 우등금단 공격력 150 나는 200 나는 그 좋은것만 먹고 자라가지고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얘는 그냥 간신히 졸업한 녀석일 수도 있고 나는 5개짜리 먹어가지고 한거였어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거죠 난 안나간다고 가둬 뭐야 루트 아파해 뭐야 루트 아파해 아 짧아 아 아 나 뒤집뻔했네 피통 왜이래 아 나 실드였지 아 아 그거할때 좋네 물약 먹을때도 좋네 시작하자마자 물약 빨 수가 있네 아 아 야 야 뭐해 다 깠다니 밑 정글 밑에 봤던 다 터짐 또다 오케이 오빠 나 집에 들어와서도 때려 집에 들어와서도 그 여운을 잊지 못하고 아 하지마 27 여기 체력도 막 아 공격력이 좀 적네 아 진짜 이러지마 왜 그러는거야 어 344 아 또 졌다 여기서 낙영이 우리 별로 세지 않았네 근데 쳐들어가면 왜 항상 이기는거지 근데 쳐들어가면 왜 항상 이기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1회전은 부전승이었어 개저 기권에 피한다 기권에 피한다 개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아 아 뭐해 아 살살 수업이없다 여기가 저기 새롭게 여운 미사 미사 또 조졌다 절대 못 이겨 끝났네 끝났어 꼴찌야 꼴찌 영현문이 이기면 안이겼어 공동꼴찌 아니다 영현문하고 붙어야 되는구나 꼴 대 꼴 꼴 대 꼴이다 이거 금난파 강하다며 꼴라시커 사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사람이 많이 남았어 지금 별로 안 센데 내가 안 내보내는 거야 내가 또 개 패야겠는데 아 세명 밖에 없어서 두명 버렸구나 아 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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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근데 나 완성이 안 됐어요 사실 아시죠? 나 완성 안 된 거 나 이제 진화했는데 나 완성이 안 되긴 했어 나 안 깔라고 했는데 왜 이거 초대를 한 거야? 강아닌 여기다 얘는 왜 자꾸 와 이거는 마을 어디서 사야 되지? 통맥판 금단경 뇌연근 이거 먹게 고기 고기 롤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어 여기있다 봉봉최심권이 있어 봉봉최심권 초콜릿이야 뭐야 그럼 나 결국 진화할 수 없네 아니다 여기 있구나 검법 아 이거 있다 근데 결정경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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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연결? 나 지금 해야되는데요? 성혼종? 갑자기 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거 학습하고 주기로 가겠습니다 신법까지 배우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잠시만요 됐어 진짜 돌파를 해야되거든 오케이 또 심을 수 있는데 심을게 없어 지금 심법이 심법이 지금 나만 돌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머지는 불순물임? 목기운만 필요합니다 아 이거랑 이거만 이미 넣어버렸네 왜 이런게 어딨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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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 사람 뭐있어요? 좌하단 이거랑 원동성에 있는거 아냐? 어디다 올려놨나? 왼쪽 사람 얼굴 마우스를 미니웹에 기둥 뜹니다 아 여기있구나 여기있네 아 이렇게찾는가? 아 이렇게찾는가? 금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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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진화하는게? 성으로 가야돼? 아 성으로 금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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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렴 기렴 기렴은 어떻게 해요?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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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누르면? 이거야? 아, 상품 진약계가 있었네? 난 하품 진약계를 샀는데 별 차이 안나겠죠? 염동계? 이게 더 좋네, 염동계가 멧돼지, 어, 멧돼지 사자 아 Russians, 멧돼지, 어, 멈stre Muahahah 한지? 바꿨어요 구령은 4개 여기는 쉽네? 구령은? 구령은 쉬워? 근데 의복이 없어요 아 여깄구나 기령 뭘로 해? 뭐가 좋아 아 스킨이야? 금태가 나을 듯? 아 금태구나 동방목청 얘가 예쁘다고? 얘네도 할까요? 정면 정면 할 게 없어 오케이 오잇! 오케이 다시 타 나 이제 멧돼지 타고 다니네? 아, 더이상 안 돼. 공원이 안 돼. 뒤졌어 이제 여기 아래? 뒤졌어 넌 누구미 썰고 적 갑니다. 검은 그림자가 당신의 배우 뒤가 잘리면 하이라이트가 잘리는 건데 모아서 제가 올려드려 아이고, 이거 별른데? 별른데 이거? 빡, 쫙 퍼지게? 짜장 이게 좋은, 좋은데? 두다탕 이게, 이게 떨어지는 게 더 좋은데? 다 붙여서 쓰면? 계량의 수위가 올라간대 10년짜리 수련속도 20% 개꿀 1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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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짜리 1년짜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퀴로 갑니다 엄청 쎄졌는데? 엄청 쎄졌는데? 퀴로 갑니다 엄청 쎄졌는데? 괴조가 잠들어 있다 깨우진 못한거 같다 괴조의 깃털까지? 여기 있니 너? 여깄네 장로 추후군 대화 잡담한다 보고싶지않아? 이제는 좀 다른거 같은데? 이제 느낌이 이 친구야 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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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썼어 퀴로 퀴로 이걸 아까 썼어야 되니 그 쓰려고 할때 죽었어 뭐야. 몸땅이지. 아, 나 신법이 필요했는데. 잘됐다. 신법 해와야겠다. 아, 풍형근이 부족하네. 풍형근. 날라가자. 풍형근 사오자. 풍형근 사오자. 풍형근 사오자. 풍형근. 풍형근. 남편이, 다행히. 풍형근. 됐어 또 봐 아 이거 이거잖아 딴 거잖아 화염 끈이 더 좋은데 회원 끈을 채워 오는 게? 회원 끈이 더 좋은데 회원 끈이 더 좋은데 회원 끈이 더 좋은데 회원 끈이 더 좋은데 그리고 그게 이런 스탯 작업이 굉장히 패시브 같은 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이것까지 올리면 자꾸 왜 오는 거야 연기 후기가 자꾸 근데 이거 싸움은 주니까 살아있어 두 방을 버텨? 현금이 많이 컸네 두 방을 버텨 심득 아주 좋아 아 얘 왔네 반함 굉장히 약하네요 굉장히 약하네요 반함 미적을 탐.. 탐색하실 겁니다 쟤 몰라 자꾸 앵격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직접 못 죽여 피읍이 있으면 미적을 탐색하실 겁니다 쟤 봐 쟤 봐 쟤 봐 쟤 뭐야 쟤 뭐야 어? 나는 펀치로 하는데 쟤 뭐야 쟤가 혼자서 혼자서 뭐야 쟤? 나도 더 할래 나도 더 쟤가 훨씬 좋네 아니 휩쩍거리고 있어 юсь 그럼데데데데데 뒤네데데 쟤가 그냥 쎄다 쟤가 이 친구가 그냥 쎄 갈갈이 아줌마가 쎄 갈갈이 아줌마가 쎄 도법은 강약약강이다 같은 급수록 급으로 싸우면 내가 더 쎄겠죠? 리치가 짧은 대신 뭐 좋은게 있어야 될거 아냐 오빠 말 같은 급이면 급이면 내가 더 쎄겠지? 그치? 그럴 수 밖에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쵸? 같은 급이면 맞죠? 봐봐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때리면 얼마나 쎄 어? 얼마나 쎄 뭐야 진짜 굴리다 simple 원시인도 돌돌끼는 썼다 다 봐rien 아 어 없어졌네 40 연기경 거 빼 아 예 요거까지만 축기경 빼 9 남으니까 생각보니까 나 이거 그거 안 썼네 벌레 소환 벌레 소환 안 썼네 다음 거 승급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여기 흉터가 있었던가 영영주 군탄데 왜 여기까지 매운거야 구형금은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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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엄청 세 도법으로 싸운 애거든 168 남은거는 이제 남은거는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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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모아서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비급이야? 없는군 풍형근 풍형근 이거 좋은데? 이걸 할까? 두더당 풍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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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필요있을까? 곧 진급인데? 건너뛰고 싶은데? 구령 여기에 들어가는 천재지본은? 10만대산 10만대산 잔파복마진 10만대산 오케이 10만대산으로 가야되지 문양성공광에서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이쪽이거든? 쉬움 한 번 해볼까? 얼마나 쉬울까? 아... 3번을 하면 알았어 얘가 나오네 상자 왼쪽 맵? 안 봐버렸네 아 10만대산 가려면 메인스토리 미뤄야 된다 아 맞네 결정격의 실력을 갖은... 여기로 가자 뭐야? 리정? 원형... 원형 훅인데? 체력이 10만인데? 존경을 한 몸에 받네요 wrong 영력 공격으로 뭐하여? 황랑하는 상인입니다. 사겠다. 뭔데 이게? 늦추진 빵 송 빵 이수 에스틱 Out tering 이 이즈입니다. 이즈입니다. 풍수 108 나 너무 세졌는데? 남자 집사님 동해를 가야되는데 남자 집사님 손가락 남자 집사님 넘어갈 수가 없네 남자 집사님 복수를 해주십시오 아! 내꺼다 내꺼 bachelor 등해 만년전 한 마도 종문의 장Mus님이 비보를 찾아 저의 유리종을 모조라 학살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일찍이 유리종인 무리가 언젠가 복수하러 오리라 예상했다 마하또 노조는 영롱한 헌등을 들고 온 당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어깨를 끼덕이 말았다 노부가 여기서 대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연인 내년 속에 그려 적지 않은 기연이 있을 것이다 돕는 피해 났다 와 깜짝하잖아 이거 한번 터지면 끝장이죠 가운데서 이거 주먹 겹치게 다 패면은 남성의 원양을 흡수하는 것을 수렴 방법으로 삼았으며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내가 귀찮아서 이게 다 안찾았는데 안켜지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유축신 운동신 다 있어 이제 다 있어 노란거 따라가 혼등이 꺼졌다 혼등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 같더니 혼등의 불빛이 환하게 밝혀졌다 벽에 3개의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절 수골 깃발 신수? 신수 필요없어 구절 가자 정리 측정 김 침 윤 아 이거 싫은데 침 소녀석 무슨 걱정이신가요? 으음 으흫 온다 오우씨 쇠가됐어요 뚝 떨어트려 배가리 어 잡혔어 애기들이와 막 쪼아 쪼아 총 총 너도 때려 님도 때리셈 자 쟈 쟈 벗쳤을때 쟈 주먹이 답이다 방금 그건 타라어로 동쪽 바다의 맹주옥이에요 음모주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식양을 얻을 수 있다면 동쪽 바다를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식양이 무엇입니까? 제후가 물을 다스리는데 사용했던 신석이에요 무수한 새를 보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명기의 침입에 저항할 정도의 수위가 없다면 반시진내에 쓰러져 죽게 될 거에요 여기에 탐색을 하라는 거네 근데 난 여기에서 잔파 파령... 세진 말고 뭐지? 잔파 복마진을 찾아야 되는데 술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잔파 복마진을 술집에서 무겁고 챔파 복마진 그리고 차가 론을 쓸고 저거 먹어요 저거 안내세요 스틱이크로 롬스탑이 그가 보나 재 롬스탑이 반성소 단파복마지는 어디있죠? 단파복마지는 어디있죠? 안알려주는데? 10만대상 못쳐있습니다 여기가 10만대상인데 아 여기는 화형 여기가 넓게 이렇게구나 더 위로가야되는구나 무츠진으로 넘어가 10만대상 지쳐서 돌파를 못한대 10만대상은 돌파를 못해요 10만대상은 돌파를 못해요 10만대상은 돌파를 못해요 근데 여기는 바닥아닌데? 척빈에게 공격받음 10만대상 올라갈 수 없죠 10만대상으로 이거 깨야되나?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려면은 이걸로 무조건 해야되네 이걸 무조건 해야되네 공량한다 아니니까 여기만 줄게 이거 지금 부족한거같아 살려주십쇼 바로 타서 죽고 아 펜 아 펜 아 펜 아 펜 아 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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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u 세드로곤 왕승 어떻게 빨리 온 거지? 필방에게 붙잡힌 건가? 내가 필방과 대적할 수 있는 고수를 찾아왔어 필방? 금재를 설치한 요수의 룸입니다 천장 있소? 알았다 목숨을 구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물건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식양이라는 이름의 신석으로 토지를 무한히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필방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분별 없는 꼬마가 사이한 것을 건드려 대량의 사격을 땅에 솟구쳐나왔습니다 억누르지 않았으면 쌍인천은 그 길로 멸망했습니다 그 땅 솟구쳐 오르는 그 흙 흙덩어리 그... 영원한 흙덩어리를 저쪽에다 옮기면은 바다를 메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네도 좋고 바다도 메워지고 좋고 천장 쌍인천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방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쌍인천 부근에 출연합니다 날카로운 오운 소리가 들리는데 오한을 참기 힘들 정도고요 오한이 그냥 있는 거 아니야? 필방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필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요물이니까 행운 여행속도 여깄다 필방 재미있군 유일한 수선자다 내게 알려줘도 무방하겠지 화봉주를 질타한 사악한 수사가 있었다 수련함 공법은 반드시 다른 생명의 정혈을 흡수해야기에 혈마락 굴렸지 그의 목숨도 이 땅의 정도 수사들에게 결말이 났다 강대한 육신과 사기를 파괴할 수 없었지 봉인할 수 있었을 뿐 그런데 그 봉인을 훼손했다 쌍이촌의 한 주민이 말이지 찰나의 폭발에 나온 사기로 인해 지맥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서 갈라진 땅 사이로 명산의 명기가 흘러 넘쳤지 나는 식약의 힘을 빌려 가까스로 혈마를 누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쌍이촌의 금제도 유지해야 했다 그러니까 갈라져서 봉인이 풀리려고 하니까 계속 흙을 나오게 해가지고 봉인을 한 거였어 안그러면 혈마가 풀려나요 혈마를 소금을 시킬 방법은 없으니까 오랫동안 봉인되어 실력이 예전만큼 강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혈마를 내가 죽여주고 이거 식양은 내가 가져가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필방도 좋고 나도 좋고 마을 사람도 좋고 일석삼주죠 여기야? 할마 있니? 자 들어간다 혈마야 딱 봐도 허접하게 생겼구만 멍 때리고 있는데 설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나 많이 주실 줄 몰랐어요. 유지율을 드릴까요? 아래로 봐서 날아가죠. 자고 운동진으로 말라가죠. 다만... 나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금단 후기라 상지 드래곤 당신 덕분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잘 받았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 알아서 해 상지 드래곤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신인가요? 식양을 갖고 왔습니다. 바다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파라오가 다시 오고 있어요. 뒤졌어. 이제 대가리가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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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왔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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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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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 손실해야지 파라오는 금옷을 보고 소녀를 향해 흉악한 이빨을 내밀었고 연구 손실하니? 집중력은 괜찮아요 써도 어떻게 된 겁니까? 다치신 겁니까? 소녀는 대답없이 그저 눈앞에 새로 태어난 토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감사하기 이럴 데가 없네요 가족들 어디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건목이라 부르는 보물이 있는데 동창이 있습니다 건목에 머무르세요 olds of course 이제 10만대 사람이 매어졌나? 동해에 여기까지 가야겠죠? 이제 다 메워졌어요 바다가 너누어 지금 털릴텐데? 저 몰라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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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with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총 땡 총땡 총땡 빵 정궁궁 구령경 체력이 엄청 늘어나네 구령경? 천재지보 어? 하나 얻었다. 천재지보 천재지보 lies 뭐지? 생각하니까 거기 사야되잖아 상재들을 거인다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10만 대산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져가십시오 피오브 피오브 쏴야겠다 나는 이게 약의 효과가 2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득이에요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보약 효과 2배 다가가 다가가 누기들은 보물을 분배하고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또 관통이 안되네? 불은? 싱짜증하네 십만대산 지도 밝힌게 없네? 아 여기다 복룡진 여기야 여기다 싱짜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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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늙은 거북이 있어 다섯개의 사품명과가 있어 짜증나죠? 싱짜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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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題 싱짜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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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짜증 Alde 싱짜증하네 사슴불 호랑이 눈 고랑이 뭔가 온몸에 용린을 두른 기이한 짐승이 구름 타고 다가가 와 당신을 산위에 데려다 주거든 다시 구름을 디디고 떠나갔다 한가닥의 연기가 몸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 수영근 10만대산을 돌아다닌 대여수 있음 한가닥의 연기 시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관통이 안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우리는? 아, 맞아. 우린데 되게 약한 이였어. 엄청 주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좆밥이죠? 심드가 엄청 올라왔어요. 심드가 엄청 올라왔어요. 이십일. 이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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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니 재료까지만 얻고 갈라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ㄷㄷ 운모주로 여긴 더 위쪽 아냐? 아래로 가야될 여깄다 운모주 가면 있을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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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모주로 넘어가야겠다 운모주의 베이스 캠프 차리고 10만대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또 나대네 실승을 공경하지 않고 동문을 해치다니 오늘 제가 진전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사악하네 다른 사람의 감정 신경쓰지 않네 얘네 둘이 약간 짜고 치는 것 같아 체력 회복 안 했어? 그래 알았어 나도 알게 자, 맞췄어요 딱 맞췄어요 이거 갖춰봐 무슨 그거 걸린 것 같이 하네 도발 걸린거같이 계속 저걸 때리네? 제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테니 대인께서 소인의 잘못을 따지 말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구했다. 죽여야겠죠? 개 나댔으니깐 말이죠. 자, 엄선에서 딱 죽일놈들만 죽였어요. 여기도 복맞은 하나 있구요. 여기도 뭐있다. 여긴 정파네? 다 원형이야 원형 만천.. 체력 만천.. 공격력 육백 마을이 없네. 운무주의 살성이 나타난거 같으니 강력한 천규랄도 마주셨다가 비명 행사하고 말.. 온다고 합니다. 남가? 도우분 도우분 당신은 운무주 사람이 아닌거 같습니다.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은거 아닌가요? 불행 필수 이건 안좋을때 오셨습니다. 잘못해서 휘말렸다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마을이.. 여기있다. 여기까지 하겠네요 이거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전성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거 4급 찾아온 다음에 그거 아니면은 뭐야 얘 안죽었어? 한가닥 원옷만 남았습니다 아 원옷만 남았구나 나를 따라다니는거야 지금? 원옷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원옷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 나를 따라가는게 아니구나 귀찮으니까 구해놓을까요 이거? 일로 날아가야되구요 일로 날아가야되구요 일로 날아가야되구요 하룡단 삼화단 뭘 사야지? 하룡단 삼화단 뭘 사야지? 하룡단 하룡단 하나 있음 좋거든요 하룡단 하나 있음 좋거든요 아 공간에 규적형 하하 공간에 규적형 살 수가 없네 허허허 여기 아무도 안 남았냐? 구성원 제자복이 이렇게 많은데? 진경천 한가닥 원원이 됐고 일하러 갔다고? 외교 적대 종문 없고 일부 제자가 임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여 종문의 인구가 10이 감소했다 종문의 인구가 14 감소했다 종문의 인구가 16 감소했다 14 감소했다 이거 어디서 자꾸 벌충이 되는 거야? 종문의 인구는 어디서 벌충되는 거야? 암중의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위신이 66 감소했다 안정도가 68 감소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감소했었구나 계속 감소해 왔어 화신 중기 에? 화신이면은 공격력 1400에 엄청 세구나 하긴 얼간인데도 이 정도니까 그치? 자녀 허능음이 있어요 금남파야 허능음 본부네 얘도 금남파 본부에 본부 소속이야 내문제자 구령후기 종주가 화신이면 약한문파에요? 아 그래? 말이야 음설 응설 응설종 운모주 분타 응설종 응설종 습목주 분타 보통 종주플레이 할 수 있게 지역마다 약한문파 한계에 있음 종주 먹으면 뭐가 좋아? 애들 데리고 전쟁 일으킬 수 있어요? 금단경이면 대장로가 돼요 내가 금단 훅인데 왜 체력 차이가 나지? 3800이고 얘도 금단 훅인데 왜 7447이지? 아 체력심법이 없어서 공격력도 좋은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네? 진짜로? 천규는 빨간심법이 꽉 차있음 아 이거 720 오래 살아서 그래 얘는 오래 살아서 빨간심법을 아 여기 있네 체력 피읍 있네 피읍 그래서 같은 금단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대장로쯤 되니까 얘는 체력이 적은데? 얘는 없어 얜 확실히 얘는 확실히 공격력도 기삼수가 더 높고 방어력도 더 높고 강력도 기삼수가 더 높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기삼수가 아니고 기심수네 확실히 차이 나네요 얘가 훨씬 세 그리고 얘는 이게 천재 표시가 있네 2인자야 2인자 근데 이게 차이가 확 난다 근데 이 대장로 말고 본부에 있는 애들이 얘보다 훨씬 세가지고 2인자 아니겠다 그쵸? 3인자 2인자 이거 да 그래도 금단감 상위쪽 지역에서 샘몬파가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